금도무적이라는 내 글자를 어찌 악 장문인 앞에서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게 아니겠소. 분자 검아, 선생 앞에서 금도무적을 거론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이 왕원패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것이 됩니다. 악 선생 당신이 내 외손자를 제자로 거두어주시니 그 은혜는 바다 보다 깊다고 하겠소. 화산파와 금도문은 오늘부터 한 집안 이외다. 형제끼리니 피차를 논하지 맙시다. 자자자 모두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설령 1년 반년은 살지 못한다 해도 실컷 놀다가 가시구려. 악 장문인 이 노인네가 친히 당신의 짐을 들어드리겠소. 악불구는 급히 말했다. 그건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왕원패는 고개를 돌려 뒤에 있던 두 아들을 불렀다. 백분 중강 빨리 악사숙과 악 사모님께 인사를 올려라. 왕백분과 왕중강은 똑같이 대답을 하고 무릎을 끌고 절을 했다. 악불구는 부부도 급히 무릎을 끌고 발례했다. 우리들은 똑같은 배분이 아니겠소. 사숙이라는 두 글자는 천부당 만부당하오. 고개를 숙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구려. 왕백분 왕중강 두 사람은 악의 지방에서는 명성이 자자했다. 악불구에 대해서 평소 흠모하고는 있었지만 그에게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단지 아버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억지로 무릎을 끌었던 것인데 악불구 부부가 똑같이 무릎을 끌어 발레리 예로 답하니 마음이 기쁘기 그지없었다. 두 사람의 절을 하고 일어났다. 악불구는 두 사람을 바라보니 형제는 키가 컸다. 특히 왕중강은 허리가 무척 굵었다. 두 사람의 태양혈은 높게 부풀어 올라왔고 손에 근골이 툭툭 불거져 나와 있었다. 그들의 내공이 심히 깊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였다. 악불구는 여러 제자들에게 말했다. 모두들 와서 왕 어르신과 두 분의 사수께 저를 올려라. 금도문의 무공은 중원에 자자하다. 우리 화산파의 선조께서는 일찍이 금도문을 숭상하였다. 앞으로 모두들 왕 어르신과 두 분 사수께 가 르침을 청하도록 해라. 틀림없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제자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네. 순식간에 객주집 대청. 마루에는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왕원팬은 웃으며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왕백분과 왕중강은 발례했다. 임평진은 한쪽에 서서 화산파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왕원팬은 손이 무척 큰 사람이라 한 사람당은 사십량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었다. 임평진은 악영산을 외조부에게 소개했다. 왕원팬은 껄껄 웃으며 악불군에게 말했다. 악선생 당신의 이따님은 정말 훌륭하시군요. 그래 사위분을 정하셨습니까? 악불군은 웃으며 말했다. 딸 아이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더욱이 우리같이 무공을 배우는 사람의 딸들은 하루종일 무수련만화 할 뿐이지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관량이를 데리고 가겠소. 왕원팬은 웃으며 말했다.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시오. 장군의 집안에서 여자 호걸이 나는 법이 아니겠소. 그러나 여자인이 주방의 일을 배우는 것도 좋을 듯하오. 여기까지 말하고 소리가 낮아지면서 매우 침울해했다. 악불군은 그가 호남에서 죽임을 당한 임평지의 모친을 생각하는 것임을 알고 웃음을 거두며 말했다. 모르신 말씀입니다. 왕원팬은 무척 호탕한 사람이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즉시 지워버리고 껄껄 웃으며 말했다. 따님께서 이렇게 용무와 재주가 있으니 어울리는 소년 영웅을 찾아 짝을 맺어주기가 여간 어렵지 않으시겠습니다. 노덕약은 방에서 영호충을 부축해 나왔다. 영호충은 휘청거리며 간신히 걸어나왔다. 그는 왕원팬와 왕씨 형제를 보고도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고 단지 깊이 읍을 하면서 말했다. 제자 영호충은 왕 어르신과 두 분 사수께 인사드립니다. 악불군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왜 고개 숙여 절을 하지 않느냐. 왕원팬은 벌써 외손자에게 사실을 전해 듣고 영호충이 몸에 중 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웃으며 말했다. 영호 현질은 몸이 불편하니 예를 너무 따질 필요가 없소. 악선생 당신 화산파의 내공은 오아 건파 중에 제일이라고 합니다. 틀림없이 주량도 클 것이니 나는 오늘 당신과 열 그릇의 술을 마시겠소. 말을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객주집을 나갔다. 악부인 왕백분 왕중강 및 화산의 여러 제자들도 그 뒤를 따랐다. 주점을 나서자 밖에는 수레와 말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여자들은 수레를 타고 남자들은 말을 탔다. 모든 말들의 안장은 화려하게 이를 데 없었다. 임평지가 왕원팬에게 손님이 왔음을 알린 것은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에 이미 수레와 말들이 준비된 것이었다. 이 한 가지를 봐도 금도왕가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었다. 왕가에 도착하니 대걸 같은 기와집이 몇십 채나 늘어서 있었고 대문에는 주홍칠이 되어 있었으며 문에는 두 개의 커다란 구리로 만든 고리가 걸려 있었으며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다. 여덟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팔짱을 끼고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문을 들어섰다. 대들보에는 검은 칠을 한 큰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견이용이라는 네 글자가 황금으로 박혀져 있었으며 액자 밑에는 한암성 순무라는 낙관이 찍혀 있었다. 이날 밤 왕원팬은 크게 주연을 베풀고 악불군과 제자들을 청해드며 낙양의 무리민가들을 초청했다. 빈객들 중에는 적지 않은 벼스라치들과 거부들이 끼어 있었다. 영호충은 화산파의 수제자이다. 멀리서 온 손님 중에는 악불군을 제외하고는 그의 지위가 가장 높았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옷이 남루하고 의기소침한 태도를 보고 놀람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무림 중에는 독특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 인사들이 많았고 특히 개방고수들은 모두 낡고 기운 옷을 입는다는 소문을 들었던 터라 많은 빈객들은 이 사람이 바로 화산파의 둘째가는 우두머리이니 틀림없이 평범치 않으리라 생각하고 누구도 그를 엎수히 여기지 않았다. 영호충은 두 번째 자리에 앉았다. 이때 왕백부는 주인의 자격으로 그와 자리를 함께했다. 왕백부는 수리선업에 돌아도 여전히 영호충의 표정이 냉랭하고 그에게 세 마디 물으면 겨우 한 마디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자기를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객주깁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고개 숙여 절을 하지 않고 사십량의 은을 나누어줄 때도 공손하게 받지 않았던 일이 생각났다. 왕백부는 속으로 화가 났다. 무공에 관한 이야기를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또는 몇 가지의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여 가르침을 청했건만 영호충은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왕백분에게 어떤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단지 눈앞에 왕가가 고귀하게 보이고 사치스럽게 보이는데 반하여 자기는 보잘것 없는 가난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늘과 땅 차이임을 느꼈기에 기분이 우럭했던 것이다. 임평진은 외갓집에 도착하자 바로 촉당에서 나는 옷을 입자 더욱 고귀한 티가 나서 마치 옥처럼 빛나는 것이었다. 영호충은 이것을 보자 자기의 남루한 처지를 더욱 의식하게 되었다. 소삼해가 산에서 나와 재미있게 놀던 옛날의 일은 이제는 오직 부끄러울 뿐이구나. 부자들은 산에서 놀지 않으니 말이다. 그의 내리엔 온통 악영산 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왕백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건 자연히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왕백분은 중주일 때 무림에서 세도가 당당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할 때 벌벌 떨고 쩔쩔맸는데 오늘 저녁에 영호충이라는 청년을 만나 몇 번씩이나 푸대접을 받으니 이만저만 화가 나는 게 아니었다. 여느 때 같았으면 벌써 발작을 하였겠으나 단지 죽은 누이를 생각하고 또 아버님이 화산파 사람들을 심히 존경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누기를 꾹꾹 눌러 참으며 계속 영호충에게 술을 권했다. 영호충은 잔의 술을 따라 놓기가 무섭게 단번에 마셔버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40여 잔을 마셨다. 그는 본래 주량이 강했다. 100잔 이상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으나 그는 지금 내공이 소실되어 힘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취해왔다. 약 40잔을 들이켰을 때 그는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왕백분은 내심 생각했다. 내놈은 세상사를 너무 모르는구나. 내 조카가 너의 사제이니 너는 응당이 나를 사숙 또는 세숙이라고 불러야 오른데 너는 그 소리를 하지도 않았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나를 이렇게 상대도 안 해줄 수 있느냐. 좋다. 내놈을 취하게 해놓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보이게 해주마. 영호충은 취기가 올라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왕백분은 웃으며 말했다. 영호 노제는 화산의 수제자죠. 영웅은 청량 가운데서 나오는 것인가 보호. 무공이 높으니 주량도 높을 것이 아니겠소. 여봐라. 큰 그릇으로 바꾸어라. 영호 도련님에게 술을 따랐다. 드려라. 왕가의 하인들은 일제히 대답하고 올라와 술을 따랐다. 영호충은 일생 중 다른 사람이 그에게 술을 따라주면 절대로 사양하는 법이 없어 술을 따르면 즉시 비웠다. 순식간에 대여섯 그릇을 마셨다. 취기가 올라와 들고 있던 술잔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동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말했다. 영호 소협이 술에 취했군. 뜨거운 차를 마시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돼. 왕백분은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은 화산파 장문인의 제자여. 그렇게 쉽게 취할 리가 있겠소. 영호 노제 자 듭시다. 그리고 술을 한 잔 가득히 따랐다. 영호충은 말했다. 내가. 내가 취한 줄 아십니까? 마십시다. 그리고 술잔을 들어 꿀꺽꿀꺽 마셨다. 마시면서 술을 파는 입 밖으로 흘려보냈다. 갑자기 몸을 구부리며 입을 벌려 뱃속에 담아져 있던 술과 안주를 탁자에 토해내고 말았다. 동석해 있던 손님들이 놀라 일제히 피했다. 왕백분은 그 모습을 보고 냉소했다. 영호충이 토하자 대청에 있던 수백 개의 눈은 그를 쏘아 보았다. 박붉은 부부가 눈살을 찌푸리며 내심 생각했다. 이 아이는 술좌석에 오니 못할 아이군. 많은 귀빈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다니. 노동약과 임평지가 도잇에 달려와 영호충을 부축했다. 임평지는 말했다. 대사형 좀 가서 쉬시지요. 영호충은 말했다. 난 난 취하지 않았다. 나는 술을 또 먹을 수 있다. 술을 가져오너라. 임평지는 말했다. 네네 빨리 술을 가져와라. 영호충은 취한 눈으로 비스듬히 쳐다보며 말했다. 넌 넌 임평지 어째서 소삼해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를 끌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노동약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대사형 우리 가서 쉽시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영호충은 화가 나서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함부로 짓거렸느냐 사부다바이 너를 파견하여 나를 감시하여 안았느냐 넌 넌 나에게서 무슨 증거를 찾아내었느냐 노동약은 그가 취한 다음 말을 함부로 할까봐 임평지와 좌우측에서 부축해 강제로 그를 방 안에 데려다 놓으며 쉬게 했다. 악불구는 사부님이 너에게 감시하도록 파견했는데 너는 무슨 증거를 찾았느냐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비록 수가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내심 참지 못하고 얼굴색이 변했다. 왕원패는 웃으며 말했다. 악노제 나이가 어린 사람은 술이 취하면 함부로 짓거리는 법이오. 상대해 무엇하겠소. 자자자 술을 마십시다. 악불군도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시골 아이들이라 무엇을 모릅니다. 왕 어르신께서는 너무 비웃지 나 마십시오. 연애가 끝난 후 악불구는 노동약에게 앞으로는 영호충을 감시하지 말고 단지 주의에 살피라고 분부했다. 영호충은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깨어날 수 있었다. 술에 취해들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마디도 기억할 수 없었다. 단지 머리가 부서지도록 아프고 자기 혼자 방에서 잠을 자고 방안이 심히 청결한 것만이 기억에 남았다. 그는 방에서 걸어나와 밖을 살펴보니 여러 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하인에게 물어보니 그들은 뒤뜰 강무청에서 금도문 왕가의 자녀들과 무예를 겨루고 있다고 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내가 그들과 섞이며 무엇 하겠는가 밖으로 나가 거리 구경이나 하자 그는 즉시 문을 나섰다. 악양은 역대 황제들이 사는 곳이었다. 규모는 웅장하나 시가지는 그리 번화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아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았으며 고대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다. 낙양성 내에 여러 명승 고적을 봐도 그 내력을 알지 못하니 아무런 흥미도 느낄 수 없었다. 작은 골목을 들어서니 일고 벼덜명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한 작은 주점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도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왕원패가 어제 자기에게 인사할 때 준은을 꺼내 그들과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도박을 끝내고 술이 취해 돌아왔다. 연속 며칠 동안 그는 이 무리들과 도박을 하고 술을 마셨다. 며칠 동안은 재수가 좋아 몇 푼 땄으나 넷째 날부터 털리기 시작했다. 사십량의 은은 며칠이 가기 전에 바닥이 났다. 도박군들은 돈이 없으면 도박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글을 붙여주지 않았다. 영호충은 화가 치밀어 술을 시켜 연거푸 몇 주전자 들이켰다. 점원은 말했다. 보시오 돈을 싹 잃었는데 무엇으로 이 술값을 지불하겠소 영호충은 말했다 내일 와서 갚겠소 점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주막은 자금이 적고 이익이 없어 친척이나 친구일지라도 외상은 사절입니다 영호충은 크게 화가 나 말했다 이 도련님이 돈이 없다고 깔보는 것이냐 점원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도련님이든 영감님이든 만화님이든 그건 상관 않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팔고 돈이 없으면 외상을 주지 않을 것이오 영호충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옷은 남루하고 돈 있는 차림새가 아니었다 허리에 차고 있던 한 자루의 장검 이마 풀어 탁자에 던지며 말했다 이것을 잡혀주시오 한 명의 무례하니 그의 돈을 따고 싶어 급히 말했다 좋소 내가 당신 대신 잡혀드리죠 그리고 검을 안고 나갔다 정원은 또 두 주전자에 술을 가져왔다 영호충이 한 주전자를 다 마셔버렸을 때 그 무례하는 몇 덩이의 은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모두 세냥 내 푼의 은이오 그는 은자와 전당포 쪽지를 그에게 들이밀었다 영호충이 은을 살펴보니 세냥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많은 무리들과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저녁때까지 술에 취하여 도박을 하다가 다시 밑천을 몽땅 털리고 말았다 영호충은 옆에 있던 입이 비뚤어진 자에게 말했다 세냥만 빌려주시오 이기면 배로 갚아드리겠소 입이 비뚤어진 자가 웃으며 말했다 만약 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영호충은 말했다 진다면 내일 갚아드리리다 입이 비뚤어진 자는 말했다 내 놈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갚겠는가 마누라를 팔겠는가 여동생을 팔겠는가 영호충은 크게 화가 나 손을 들어 뺨을 철썩 갈겼다 이때는 취기가 이미 어리끝까지 올라있어서 내친 김에 앞에 있던 몇 냥의 은까지 빼앗아버렸다 입이 비뚤어진 자는 외쳤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놈은 강도로구나 그 무리들은 모두 한패라 일제히 달려들어 주먹을 쥐고 영호충에게 덤벼들었다 영호충은 손에 검도 없고 힘이 없었다 몇 명의 무리에게 떠밀려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주먹과 발길질에 그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갑자기 말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몇 명의 말탄자들이 옆을 지나갔다 말에 있던 사람이 호통쳤다 비켜라 비켜라 말채찍을 휘두르며 무리를 흩어지게 했다 영호충은 땅바닥에 엎드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다 한 명의 여자가 갑자기 외쳤다 어머 이분은 대사형이 아니십니까 바로 악영산이었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좀 봅시다 이 사람은 임평지였다 그는 말에서 내려 영호충의 몸을 돌려놓고 깜짝 놀라 말했다 대사형 어찌 된 일입니까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쓰디쓰게 웃으며 말했다 술에 취했고 도박에 졌소 임평지는 급히 그를 안아 말 위에 실었다 임평지와 악영산을 제외하고 다른 네 사람이 말에 타고 있었다 말에 타고 있던 사람은 왕백분의 두 딸과 왕중강의 두 아들이었는데 바로 임평지의 사촌 남매들이었다 그들 여섯 사람은 집에서 나와 낙양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망중안을 즐기고 있었는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골목에서 영호충이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들 네 사람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화산파는 오아권파의 하나로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자주 하시고 찬양하셨는데 그리고 요전날 그들 제자들과 무술 시합을 겨룰 때 그들의 공력은 상당했는데 이 영호충은 화산파의 첫째 제자로서 어찌 이 몇 명의 깡패들조차 이길 수 없단 말인가 영호충이 얻어맞아 시뻘건 코피가 나고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고 부은 것을 보니 정말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영호충은 왕원패의 집으로 돌아와 이틀 동안 요양하자 비로소 원상태로 돌아왔다 악붉은 부부는 그가 무례한들과 도박을 하고 싸움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그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 다섯째 날 왕중강의 작은 아들인 왕가구가 총총히 방 안으로 돌아왔다 영호 대형 나는 오늘 당신의 빚을 갚았소 그날 당신을 때린 무례한들을 찾아가 채찍으로 그놈들을 몇 번 때려주었습니다 영호충은 그 사건에 대해 기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담담히 말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은 내가 술에 취했고 애당초 내가 잘못했던 것입니다 왕가구는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우리 집 손님이 아닙니까 금도 왕가의 손님이 어찌 낙양성에서 얻어 터지고도 빚을 갚지 못한단 말입니까 영호충은 마음속 깊이 금도 왕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말끝마다 금도 왕가 금도 왕가라고 들먹이는 꼴을 보자 이 금도 왕가가 묘에서 권세를 쥐고 무림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참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내뱉어버렸다 금도 왕가가 고작 깡패를 상대하는데 필요하단 말이오 그는 말을 한 즉시 후회했다 막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왕가구는 침울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영호형 그 무슨 말씀이시오 그때 만약 나와 의형님이 그 일곱 명의 건달들을 막지 않았다면 당신이 오늘까지 생명을 부재할 수 있었겠소 영호충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애당초 두 분께서 생명을 구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려고 생각했소 왕가구는 영호충의 말투에 약을 올리는 의미가 들어 있자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화사파 장문인의 수제자인데 낙양성의 몇 명의 건달조차 상대할 수 없으니 하하하 그 누가 거짓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겠소 나는 본래 가진 게 없고 명성도 없던 사람이오 바로 이때 방문 밖에서 어떤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동생 여기서 영호 형님과 무슨 애기를 주고받고 있어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바로 왕중강의 장자 왕가준이었다 왕가구는 화가 난 듯 말했다 형님 나는 호의로 이 사람이 당한 분풀이를 하려고 그 일곱 명을 찾아가 한놈 한놈에게 채찍질을 가하는데 뜻밖의 이 영호 대협께서 나를 책망하는군요 왕가주는 말했다 동생 자넨 모르는 게 있군 조금 전 나는 악사매에게 말을 들었는데 영호 형님은 쉽게 자기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네 야광묘 앞에서 한 자루의 장검을 가지고 단 1초로 자려 5명의 인류 고수의 두 눈을 찍어 봉사로 만들었다 하더군 그것이 정말이라면 검술은 신의 경지에 도달하여 있어 천고에 복이 드문 게 아닐까 하하하 이 사람은 막영산의 말을 전부 믿지 않는 듯했다 왕가구도 따라서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그 15명의 인류 고수들은 우리 낙양성의 깡패 조무래기보다 훨씬 무예가 뒤떨어지나 보군요 하하하 영호충은 화를 내지 않고 같이 껄껄 따라 웃으며 의자에 앉아 담요로 좌측 무릎을 싸고 몸을 흔들흔들거렸다 왕가주는 이번에는 백부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영호충에게 말 상대를 하러 온 것이다 왕백분과 왕중강 형제는 본래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말상대를 하고 절대로 무례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분부했으나 영호충이 교만하고 자기 형제들을 안중에 두지 않자 점점 화가 치밀었다 영호형 소재는 한 가지 여쭈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말소리는 매우 컸다 영호충은 말했다 가르침이라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오 왕가주는 말했다 평지 동생의 말을 듣자니 우리 고모부님과 고모님이 돌아가실 때 영호형께서 그들 두 분의 인종을 지켜보셨다구요 영호충은 말했다 맞습니다 왕가주는 말했다 고모부와 고모님의 유언을 영호형께서 우리 평지 사촌동생에게 들려주셨다구요 영호충은 말했다 틀림없는 사실이오 왕가주는 말했다 그럼 고모부님의 벽사건보는 어찌하셨소 영호충은 이 말을 듣자 몸을 부르르 떨며 몸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왕가주는 그의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뒤로 한 발짝 물러나면서 말했다 우리 고모부께서는 벽사건보를 한 권 가지고 계셨는데 당신 보고 평지 동생에게 갖다 주라고 부탁했는데 어찌 당신은 지금까지 그것을 꺼내놓지 않느냔 말이오 영호충은 그의 트집을 듣고 화가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누구에게 벽 사건보가 있다고요 나보고 임사제에게 갖다 주라고 부탁을 했다고요 왕가주는 웃으며 말했다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당신은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몸을 벌벌 떨고 말을 더듬지는 않았을 것이오 영호충은 화를 참으며 말했다 두 분 왕형 이 영호충은 당신 집에 손님이오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할아버지나 아버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 내 두 분의 뜻입니까 왕가주는 말했다 그냥 물어보는 것뿐이오 그것이 무슨 큰일이나 돼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 그러나 복주 임가의 벽 사건보는 천하의 명성을 떨쳤고 이 무림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소 고모부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의 몸에 지니고 있던 보물 벽 사건보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소 우리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니 찾아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그건 임평지가 당신께 물어보라고 시킨 것이오 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에게 물어보지 않소 왕가군은 킥킥킥 세 번 웃고 말했다 평지 사촌동생은 당신의 사제이오 그가 어찌 당신 앞에서 감히 물어보겠소 영호충은 비웃으며 말했다 이 낙양 땅은 당신들 금도왕가가 잡고 있소 하하하 지금 나에게 자백을 강요할 생각이라면 임평지에게 와서 물어보라고 하시오 왕가주는 말했다 각하는 우리집 손님이오 자백을 강요한다는 말은 천부당만부당하오 우리 형제는 단지 호기심 때문에 한마디 물어보았을 뿐이고 영호형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소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겠소 당신들도 어쩔 수가 없다니 그만둡시다 왕가군은 마른 기침을 한 번 하고 화제를 돌렸다 영호형 당신은 일검으로 열다섯 명의 고수에 두 눈을 찔러 멀게 했다고 하는데 그 같은 신기의 검초는 그 벽사건보에서 배운 것이오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다 사부와 사모님 사제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하여 감격하지도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의심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렇군 알고 보니 그랬어 알고 보니 그들은 내가 임진남의 벽사건보를 가로챈 줄 아는구나 그들은 지금껏 독고구검을 구경한 적이 없고 또 내가 품사숙조에게 전수받았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으니 그럴 만하다 내가 사과에서 몇 개월 묵는 동안 검술이 갑자기 진보하고 검종인 봄불평과 같은 고수조차 나를 상대하지 못했으니 만약 그 벽사건보에서 기묘한 고초를 배워오지 않았다면 어디서 배워왔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겠지 또 임진남 부부가 죽을 때 아 혼자만 그들 곁에 있었으니 모든 사람들은 자연히 나를 의심할 거다 무림고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벽사건보가 반드시 내 수중에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남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부님과 사모님은 나를 키우셨고 소사매와 나와는 온우이처럼 지냈는데 이 영호충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그 사람들조차 나를 믿지 못하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왕가군은 드그양양해졌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 말이 맞지 않소 그렇지요 그 벽사건보는 어디 있소 우리는 당신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그런다오 당신이 그 건보를 인가에게 돌려준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영호충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난 지금껏 벽사건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소 임총표두께서는 일찍 청성파와 세북명타 목고봉에게 잡혔었소 그의 몸에 무슨 건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벌써 찾아냈을 것이오 왕가주는 말했다 그 벽사건보는 상당히 중요한 보물인데 내 고모부와 고모님이 어찌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겠소 자연히 아주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었을 것이오 그들은 죽기 전에 비로소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사촌동생에게 전해주도록 유언을 남기셨을 것이오다 그런데 그런데 그것은 왕가구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당신이 그것을 살며시 찾아낸 다음 잡수셨는지 어찌 알겠소 영어충은 들을수록 화가 났다 애당초 상대를 안 하려고 했으나 이리 자기의 명성과 커다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뒤집어쓴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총표두께서 정말 신묘한 건보를 갖고 있었다면 적수가 없어들 것이 아니겠소 어찌 몇 명의 청성파 제자들조차 당해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잡혔단 말이오 왕가구는 말했다 그건 그건 그는 입을 벌린 채 일시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왕가주는 말을 잘하는 달병가였다 천하의 일이란 원래 공교로운 법이 아니겠소 영어충께서는 벽사 건보를 배워 검술이 대단한데도 몇 명의 깡패 조물애기조차 당할 수 없었소 그들에게 잡힌 까닭은 무슨 연유요 하하하 그것이 자기의 실력을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영호형 당신의 행동이 조금은 지나친 것 같지 않소 정정당당한 화산파수 제자가 낙양성의 몇 명의 깡패 조물애기에게 당하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못했으니 그런 이야기를 누가 믿는단 말이오 절대로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오 그 안에는 틀림없이 어떤 음모가 숨어 있을 것이오 영호형 내가 권고하는데 솔직히 벽사 건보의 행방을 말해주시오 영호충은 평상시 성격대로라면 벌써 반격을 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손님으로 온 신분을 생각해서 꾹꾹 눌러 참았다 영호충은 여지껏 벽사 건보인지 뭔지를 본 적이 없소이다 복주에 있는 총표두에 유언을 나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임사제에게 말했소 영호충이 만약 속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백번 죽어도 좋소 말을 하면서 팔짱을 끼웠다 왕가주는 웃으며 말했다 이 일은 무림비급에 관련된 큰일이오 만약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영호형께서는 이 천하를 너무 얕잡아 본 것이오 영호충은 억지로 노기를 참으며 말했다 당신 말대로라면 나는 어찌해야 하오 왕가구는 말했다 우리 형제는 감히 영호형의 몸을 한번 뒤져볼까 하오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낄낄 웃으며 말했다 그날 영호형께서 그 일곱 명 깡패 조무래기들에게 잡혔을 때 우리는 당신 몸을 샅샅이 뒤질 수도 있었소 영호충은 냉랭히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이 내 몸을 뒤지겠다고 흥 이 영호충을 좀도둑으로 보시오 왕가구는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오 영호형께서 벽사건보를 취하지 않았다 했는데 뭐 그렇게 몸수색하는 것을 두려워하오 만약 그대 몸에서 건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혐의를 풀 수도 있으니 서로 좋지 않겠소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소 당신들이 가서 임사제와 악사매를 불러오시오 그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하오 왕가주는 자기가 가고 동생이 혼자 남게 되면 영호충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가면 이 사람은 그 건보를 다른 데에 숨길까 염려되었다 몸 좀 살피는 것 가지고 왜 그러시오 영호형이 만약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면 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소 영호충은 내심 생각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몸수색을 허락하는 것은 단지 사부님 사모님 사매 세 사람 면전에서 나의 깨끗함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너희 두 놈이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영호충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소사매가 만약 이 장소에 없다면 내 어지 내 두 놈들의 손이 내 몸에 닿는 것을 허락하겠느냐 그는 즉시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당신 두 분은 아직은 내 몸을 수색할 능력이 없을 것 이외다 왕씨 형제는 그가 수색을 거절할수록 더욱 그의 몸에 벽사건보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이 벽사건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아버님과 고모님 앞에 공을 세우기 위함이고 둘째는 평소 이 벽사건보가 매우 대단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건보를 자기 현재들이 찾아낸다면 한번 읽어볼 생각이었다 왕가주는 전날 영호충이 몇 명의 졸개들에게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얻어맞고 있을 때 아무런 힘이 없어 항구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호충은 단지 건법에만 능할 뿐이고 주먹질과 발길질은 보잘것 없는 줄 알고 있었다 지금은 그의 손에 장검이 쥐어져 있지 않으니 손을 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느꼈다 그는 즉시 동생에게 눈짓을 하고 말했다 영호충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오 얼굴을 붉힌다면 좋은 꼴은 보지 못할 것이오 두 형제는 말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왔다 왕가군은 가슴을 펴고 앞으로 똑바로 달려왔다 영호충은 손으로 밀어냈다 왕가군은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쿠 내놈이 사람을 때리는구나 그리고 그의 손목을 꼭 잡고 아래로 짓눌렀다 그는 영호충이 화산파의 우두머리이니까 섣불리하면 큰 코 다친다 싶어 신중을 기해 잡고 눌렀다 그 수법은 왕가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급나 수법이었다 영호충은 손을 잡히자 원래 팔을 돌려 옆으로 찌른 다음 바로 공격으로 전환할 생각이었으나 자기의 내력이 전부 소실된 후라비로 초식대로 팔을 돌렸지만 조금도 힘을 쓸 수 없었다 오히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우측 관절이 마비되고 손목은 그에게 눌려 뼈마디가 아팠다 왕가구의 손은 매서웠다 영호충의 오른손을 잡고 비트니 그의 우측 어깨 관절이 탈골되고 말았다 형님 빨리 수색하십시오 왕가주는 좌측 팔을 내밀어 영호충의 두 다리 앞에 비스듬이 되어 그의 공격을 방비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의 품속을 더듬었다 많은 잡스런 물건이 꺼내졌다 그의 손엔 갑자기 한 권의 열분 책이 잡혔다 두 사람은 동시에 외쳤다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임고모부님의 벽사건보를 찾아냈다 왕씨 형제가 급히 책을 살펴보니 첫 번째 페이지에 써 있기를 소 오강우지국 여섯 개의 글씨가 전서체로 씌어져 있었다 왕씨 형제는 그를 잘 몰랐다 이 여섯 글자가 만약 해서라면 알아보았을 텐데 이 글자들은 전서체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글자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한 페이지를 넘기니 거기 보이는 것은 괴상한 글자였다 그 두 사람은 이것이 검은고의 악보인 줄 모르고 마음속으로 벽사건보라 확신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벽사건보 벽사건보 왕가주는 말했다 할아버지께 보내드리자 그리고 검은고 악보를 가지고 급히 문을 나섰다 왕가군은 영호충의 허리를 힘껏 걷어차며 말했다 철면피 같은 놈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퇴뱉었다 영호충은 화가 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생각을 돌렸다 이 두 놈들은 무식하기 짝이 없지만 그의 조부나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무식하지는 않겠지 잠시 후에 이것이 검은고 악보인 줄 알면 틀림없이 나에게 사죄를 할 것이다 두 어깨가 탈골이 되자 그 아픔은 참을 수 없었다 내 내공이 전부 소실되어 거리에서 깡패 조무래기들을 만나도 대항할 힘이 없고 이미 패인이나 다름없구나 이 세상을 더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침상에 누웠으나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다 상심한 나머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왕씨 형제가 금방 돌아올 줄 알고 그들에게 약함을 보여주기가 싫어 즉시 눈물을 닦았다 한참 후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왕씨 형제가 빠른 걸음으로 돌아왔다 왕가주는 냉소하며 말했다 가서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봐라 영호충은 노예 말했다 안 간다 너희 할아버지가 나에게 사죄를 하지 않는데 내가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왕씨 형제는 껄껄 웃었다 왕가구가 말했다 내 할아버지가 너 같은 도정놈에게 사죄를 해 꿈도 야무지구나 가자 두 사람은 영호충의 허리춤을 꽉 잡고 그를 침상에서 끌어내 방문을 나섰다 영호충은 욕을 했다 금도왕가는 자칭 의리를 지킨다고 말해왔는데 이렇게 비겁하게 중상을 입은 사람을 능욕하는구나 왕가준이 주먹으로 영호충의 입을 후려치자 입에서 피가 흘렀다 영호충은 여전히 욕지거리를 해대며 왕씨 형제에 이끌려 후원의 대청으로 나갔다 악불군 부부와 왕원패는 주인과 손님의 신분으로 앉아있었고 왕백분 중강 두 사람은 왕원패 아래 앉아있었다 영호충은 혼자 욕지거리를 해댔다 금도왕가 치사하고 염치없는 놈들 무림 중에서 이런 지저분한 놈들을 본 적이 없다 악불군은 얼굴을 지푸리며 꾸짖었다 충아 입 닥쳐라 영호충은 사부님의 힐책을 듣자 비로소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왕원패를 향해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왕원패의 손에는 검은고 악보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영호 현재 이 벽사건보를 너는 어디서 얻어왔는가 영호충은 껄껄 웃었다 웃는 소리가 한참 동안 끊이지 않았다 악불군은 질책하며 말했다 충아 어르신께서 내게 물으시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려라 어찌 무례하게 구느냐 그것은 어디 규칙이냐 영호충은 말했다 사부님 제자가 중상을 입고 난 다음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보십시오 저 두 놈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바로 손님을 접대하는 규칙이란 말입니까 왕중강은 말했다 만약 친구이고 손님이라면 우리 왕관은 절대로 신뢰를 범하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오 당신은 남모르게 이 벽사건보를 자기 소유로 했는데 이 어지 도둑의 행위가 아니겠소 낙양 금도왕가는 청렴한 가문인데 어찌 도둑을 친구로 삼으리까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과 손자 3대는 말끝마다 벽사건보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벽사건보를 보았소 어찌 이것이 벽사건보란 말이오 왕중강은 흠칫 놀라며 말했다 이 책자는 너의 몸에서 찾아낸 것이고 악사형께서도 화산파의 무공책자가 아니라고 하셨다 벽사건보가 아니면 또 무엇이겠느냐 영호충은 화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껄껄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벽사건보라고 하니 그럼 벽사건보라고 칩시다 그러면 당신들 금도왕가가 그 책을 익히도록 하시구려 천하무적의 검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외다 낙양의 왕가는 이 무림에서 도검상절이라고 불려질 것이오 하하하 하하하 왕원패는 말했다 영호 현재 손자들이 일시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화를 풀게 사람이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을 알고 고친다면 그것이 바로 큰 그릇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미 건보를 꺼내놓았느니 당신 사부의 체면을 봐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추궁할 수가 없군 이 일에 우리 모두는 앞으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맙시다 내가 바로 너의 어깨를 붙여주마 말을 하면서 좌석에 내려와 영호충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의 좌측 손을 잡았다 영호충은 뒤로 두 발자국 물러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 영호충은 당신의 동정을 받지 않겠소 왕원패는 의아해 말했다 왜 그런가 영호충은 화가 나서 말했다 이 영호충은 허수아비가 아니오 내 손목이 당신들이 꺾고 씹으면 꺾고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것인 줄 아시오 그리고 좌측으로 두 걸음 가서 악부인의 곁에 가며 외쳤다 사모님 악부인은 한숨을 내쉬고 관절에서 떨어져 나간 그의 두 팔을 붙여주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사모님 이 책은 분명 칠형금의 악보와 통소의 악보인데 이 왕가의 사람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서 자꾸 이것을 벽사건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웃기는 일도 다 있습니까 악부인은 말했다 왕 어르신 그 악보를 나에게 좀 보여주실 수 없습니까 왕원패는 말했다 악부인 보십시오 그러면서 악보를 건네주었다 악부인은 악보를 몇 장 보았으나 알 수가 없는지 이렇게 말했다 검은고 악보인지 통소의 악보인지 나는 모르겠소 나는 검보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자는 검보 같지는 않습니다 왕 어르신 댁에 검은고를 타고 통소를 불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모셔 다 좀 보여주면 확연히 알 것입니다 왕원패는 마음속으로 주저했다 이것이 정말로 검은고 악보이고 통소의 악보라면 그 창피함이란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생각에 잠긴 채 대답을 못했다 왕가군은 머리 회전이 느린 편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장방에 있는 역사야 가 통소를 불 줄 압니다 그를 불러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벽사건보입니다 어째서 검은고 악보가 되겠습니까 왕원패는 말했다 무학의 비급 종류는 많다 어떤 사람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고 의로 무공의 도식을 악보 모양으로 써 넣는 경우가 있으니 이 또한 이상할 것이 없다 악 부인이 말했다 대개 통소를 불 줄 아는 사람이 있다 하니 그럼 이것이 검보인지 악보인지 그를 불러오면 금방 알 수 있겠군요 왕원패는 어쩔 수 없이 왕가구에게 명령을 해서 역사야를 불러오도록 했다 역사야는 키가 작았고 비쩍 야위였다 50여 새 정도 되어 보였다 턱 밑에는 수염이 나 있었으며 옷차림새는 심히 정갈했다 왕원패는 말했다 이것 좀 봐주시오 이것이 악보인지 아닌지 말이오 역사야는 검은고 악보를 펼치고 몇 장 보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적혀있던 퉁소의 악보를 보자 두 눈이 빛나고 입에서 낮은 소리로 흥얼떼기 시작했다 오른손과 왼손 손가락은 탁자에 대고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한참 흥얼거리더니 또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야 틀렸어 이어서 또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소리가 높아지고 또 갑자기 낮아지고 하더니 양미간을 찌그리며 말했다 이 세상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다 이건 이건 소생으로서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왕원패의 얼굴에는 희색이 감돌았다 이 책 속에는 이상한 곳이 있지요 이것은 일반 악보와 크게 다르지 않소 역사야는 악보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십시오 이곳 궁조에서 갑자기 치 조로 변하는 데가 이것은 악보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오 그리고 또 퉁소로는 이것을 연주할 수가 없소 이것은 갑자기 각조로 변하고 또 다시 우조로 변하니 이것 또한 지금껏 보지 못한 악보입니다 퉁소로는 어떤 퉁소라도 이런 곡을 연주하지 못합니다 영어충은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불 줄 모른다고 다른 사람도 불지 못하라는 법이 있소 역사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런 곡조를 불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엎드릴 것이오 너무 탄복한 나머지 그 자리에 엎드릴 것이오 다만 다만 동성애 있는 왕원팬은 그의 말을 가로챘다 이것이 평범하지 못한 악보라고 그 중에 어떤 곡조들은 퉁소로는 절대로 불 수 없다고 역사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다 너무 해괴합니다 소생 생각으로는 절대 불지 못할 것입니다 동성애 있는 그를 제외하고는 악 부인이 물었다 동성애 있는 사람은 이 악보를 불 줄 안단 말이오 역사야는 말했다 그건 그건 소인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만 단지 오로지 동성애 있는 녹주공 그 사람은 검은고도 잘 탈 줄 알 뿐 아니라 퉁소도 잘 봅니다 어쩌면 그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퉁소 실력은 이 소생보다 훨씬 고명하지요 정말 잘 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왕원팬은 말했다 이 악보가 평범치 못한다면 틀림없이 이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왕백부는 옆에서 듣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말에 끼어들었다 아버님 정주팔궤도의 사문육 합도법은 그 도법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왕원팬은 짐짓 놀랐다 그리고 즉시 그 뜻을 이해했다 아들이 자기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주팔궤도의 장문인 막성은 낙양금도왕가와는 수대에 걸친 사돈간인데 그의 팔궤도 문 중에 무슨 사문육 합도법이라는 게 없었다 그러나 화산파는 단지 건법만 연구하고 다른파에서 이런 도법을 익혔다고 하면 악불군을 속일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왕원팬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맞아 몇 년 전 그 사돈댁에서 이 일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지 악보에다 도법검법을 적어놓는 일은 늘 있는 일이고 그리 신기한 일이 아니라고 영어충은 비웃듯 말했다 흔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르신께 묻겠는데 이 두 개의 악보에 적혀있는 건법은 도대체 어떤 건법입니까 왕원팬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건 내 사위가 이미 죽었으니 이 악보의 비밀은 그 한 사람을 제하고는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영어충은 이때 소호강호의 악보 내력을 설명할 수도 있었으나 첫째로는 형산파 막대선생이 어떻게 대숙양수 비빈을 죽였는가를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사부님이 이 곡조가 마교장로 공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틀림없이 이것을 없앨 것이며 그렇다면 자기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어충은 즉시 노기를 억제하고 말했다 이분 역사야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성애는 녹주공이라는 분이 음 악에 정통하시다고 하는데 이 악보를 가지고 가 그분에게 맡겨보지요 왕원팬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녹주공은 이상하고 기괴한 사람이며 마치 머리가 돈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악 부인이 말했다 이 일은 반드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충아도 우리 제자이고 평지 또한 우리들의 제자인데 우리들은 누구 하나를 편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 녹주공을 청해서 이 악보의 이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녀는 이 일이 영어충과 금도왕가의 결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금도왕가라는 말 대신에 임평지를 끌어들였다 악 부인은 다시 말했다 역사야 사람을 보내 그 분을 모셔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야는 말했다 그 노인 내의 성질은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일이 있어 그에게 구하려고 하면 그가 관여하기 싫은 일은 대문 앞에 가서 절을 해도 그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만약 자기가 어떤 일에 끼어들면 물리쳐도 물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생각해보니 그 분 녹주공은 무림의 선배인 것 같습니다 사형 우리가 들은 견문은 너무 없지요 왕원팬은 웃으며 말했다 그 녹주공은 대나무를 엮는 장인에 불과하오 대나무 그릇이나 대방석을 짜는 사람일 뿐 무림의 사람은 아니오 단지 그는 검은고를 잘 타고 퉁소를 잘 불고 또 그림을 그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고 그래서 약간 우아한 노인이어서 우리 지방에선 그를 좀 높이 쳐주는 것이라오 악 부인은 말했다 이러한 인물이라면 낙양까지 와서 안 보고 갈 수는 없지요 왕 어르신께서 비록 수고스럽지만 우리 함께 그분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악 부인의 뜻이 심히 완고하자 왕원팬은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아들 손자 악불군 부부 영호충 인평지 악영산 등과 함께 동성을 향했다 역사야는 앞에서 길을 인도했다 작은 골목을 지나고 하나의 막 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골목 끝에는 넓은 대나무 숲이 있는데 바람을 맞아 대나무가 흔들거리는 풍경이 그림 같았다 여러 사람이 그 골목으로 들어서자 금을 타는 소리가 딩동딩동 들려올 뿐 골목 안은 조용하고 깨끗하여 밖에 낙양성과는 딴 세상 같았다 악 부인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 녹주공은 정말 신선 누름을 하고 계시군요 바로 이대 띵하는 한 줄의 가야금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소리가 멈췄다 한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귀하께서 왕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가르침이 있으십니까 역사야는 말했다 주공 이상한 악보 한 권이 있는데 어르신의 높은 안목으로 감정 좀 해주십시오 녹주공은 말했다 악보를 나보고 감정하라고 헤에 정말 이 몸을 알아주는군 역사야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왕가군은 말했다 금도왕가의 왕 어르신께서 방문하셨소 그는 자기 할아버지의 방문을 알렸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 할아버지가 낙양성에서 무시 못할 인물이기 때문에 한 명의 대나무나 엮는 늙은이가 금방 뛰쳐나와 영접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녹주공은 비웃는 듯 말했다 흥 금도인지 은도인지 이 늙은이의 대나무 깎는 솜씨보다 나으려고 이 늙은이가 왕 어르신을 방문하지 않는데 왕 어르신은 어찌해서 이 늙은이를 방문하는 거지 왕가군은 대노해 큰 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 이 늙은 노인네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를 만나보면 뭘 합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악부인은 말했다 이왕 왔는데 녹주공에게 청해서 이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성식군요 왕원패는 책 하는 소리를 내며 악보를 역사야에게 꺼내주었다 역사야는 그 악보를 받아들고 푸른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녹주공의 말소리가 들렸다 좋소 그것을 내려놓으시오 역사야는 말했다 어르신께 여쭙겠는데 이것은 정말로 악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공의 비결입니까 무공의 비결을 이렇게 악보로 고친 것이 아닐까요 녹주공은 말했다 무공의 비결이라고 이것은 틀림없는 악보이네 이어서 거문고 소리가 들려왔다 우아하고 멋진 음률은 사람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영호충은 잠깐 듣고 이것이 바로 그날 유정풍이 연주했던 곡임을 기억해내었다 곡은 여전히 남아있건만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얼마 있자 거문고 소리가 높이 올라갔다 거문고 소리가 울릴 수 로금은 높아져 최고의 음이 울릴 때 쨍하는 소리와 함께 줄이 하나 끊어져 나갔다 다시 몇 개의 음이 더 높아지자 쨍하면서 거문고 줄은 또 하나가 끊어졌다 녹주공은 엇하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이 악보는 생소하고 기이하기 짝이 없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군요 왕원패 일가족 다섯 명은 서로 쳐다보면서 얼굴에는 드그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녹주공이 말했다 그럼 이번엔 이 퉁소의 악보를 좀 보겠소 이어서 퉁소부는 소리가 대나무 숲에서 올려나왔다 처음에는 유연하여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정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나중에 소리가 갈수록 낮아져 거의 들리지가 않았다 다시 몇 가지의 음률이 들려오더니 퉁소 소리는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마게 되었다 퀵퀵퀵 하는 소리만 들려왔을 뿐이었다 녹주공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영노재 당신은 퉁소를 불 줄 아는 사람이오 이렇게 낮은 음을 어찌 불어낸단 말이오 이 근보와 퉁소 악보는 가짜는 아니지만 그러나 곡을 만든 사람은 장난을 한 모양이군요 당신은 먼저 돌아가 계시오 내가 자세히 연구해 보겠소 역사야는 말했다 예 그리고 대나무 숲에서 물러나왔다 왕중강은 말했다 그 건보는 어디 있소 역사야는 말했다 건보요 아 녹주공이 놔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연구 좀 해보시겠다고요 왕중강은 급히 말했다 빨리 가서 가져오시오 그것은 징계약이 이를 데 없는 건보요 무림 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지 아시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놔둔단 말이오 역사야는 말했다 예 그가 몸을 돌려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녹주공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모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왕원팬은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녹주공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역사야는 말했다 70몇 살 거의 80세는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각했다 80몇은 할아버지에게 고모님이 계신다면 이 고모는 100살이 넘었겠군 녹주공은 다시 말했다 고모님 보십시오 이 검은고 악보가 좀 이상합니다 여인이 응하는 소리가 나고 검은고 소리가 울렸다 검은고의 음을 맞추어 보고 잠시 멈추는 것으로 보아 아마 조금 전에 끊어진 검은고 줄을 잇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음을 조절한 다음 연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의 연주는 녹주공과 비슷했다 그러나 나중에 올라갈수록 그 소리는 위험한 상태에서 평온함을 건진 듯 무거운 것을 들다가 가벼운 것을 들은 듯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높은 음으로 올라갔다 영호충은 놀라고 기뻐했다 희미한 기억 속에 그날 저녁 공냥이 연주했던 곡조가 생각났다 이 곡은 때때로 감정이 격렬히 고향되기도 했고 때때로는 부드러우면서도 온화했다 영호충은 비록 음, 악의 이치는 모르고 있었으나 이 노파가 연주하는 것은 공냥이 연주하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풍기는 기상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노파가 연주하는 곡조는 평화롭고 사람이 들을수록 음악의 아름다움만 생각하게 되는데 비하여 공냥이 연주할 때는 끓는 격분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참 지나자 검은고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마치 음악이 멀리 사라진 다음에 연주하는 사람이 수십 장 밖으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가야금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질 듯 할 때 가끔 한두 번씩 작은 퉁소 소리가 검은고 옆에서 울려왔다 퉁소 소리는 갑자기 높아졌다가 갑자기 낮아지고 또한 갑자기 가벼워지는가 하면 갑자기 높아지며 음의 제일 낮은 쪽으로 갈 즈음 몇 번쯤 흐느적거리다가 탁하고 침울한 음으로 변해갔다 비록 음은 낮았지만 모든 음절은 선명하고 똑똑히 들려왔다 점점 낮아지는 소리는 어떤 때는 구슬이 구르는 듯 맑고 폭풍우가 일어나는 득 여기서 꿈틀적이서 꿈틀했으며 여러 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꽃망울이 다투어 피어 꽃밭 속에서 꽃들이 환하게 피고 새들이 말을 주고받으며 노는 것 같은 음률이 퍼져가더니 점점 모든 새들이 사라지면서 봄꽃은 지고 쓸쓸한 비가 내렸다 철양하고 살풍경한 모습으로 돌변한 것이다 모든 것이 정적 속으로 빨려들었다 퉁소 소리가 멈춘 뒤에 모든 사람은 꿈에서 깬 듯 정신이 들었다 왕원패 악불군 등은 비록 음률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젖어오는 소리에 흠뻑 취했다 역사야는 더욱 혼이 나간 듯했다 악부인은 한숨을 쉬고 말했다 너무 좋습니다 탐곡합니다 충아 이것은 무슨 곡인가 영어충은 말했다 이 곡은 소호강호지곡이라고 부릅니다 저 할머니는 거문고와 퉁소를 신의 경지까지 연마한 것 같군요 악부인은 말했다 이 곡의 악보는 비록 기묘하지만 저 할머니의 연주 솜씨가이더야 비로소 연주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은 아마 너도 평생 처음 들어보았을 것이다 영어충은 말했다 아닙니다 제자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욱 아름다웠지요 악부인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말했다 그럴 수가 설마 이 세상에 이 노파보다 더욱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말이냐 영어충이 말했다 이 할머니보다 기술이 월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자가 줄어들 때는 두 사람이 합주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거문고를 안고 한 사람은 퉁소를 불고 연주한 것은 이 소호강호지곡 그가 말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대나무 숲에서 떵떵떵 세번거 문고 소리가 울리더니 그 노파의 목소리가 들일 듯 말듯 들려왔다 금과 통소에 합주라 세상에 어디를 가서 두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녹주공에 낭낭한 음성이 들려왔다 역사야 이것은 틀림없이 악보이요 내 고모님께서 조금 전 연주했으니 가져가시오 역사야는 대답했다 네 대나무 숲에 들어갔던 역사야는 두 손에 악보를 들고 나왔다 녹주공이 말했다 이 악보에 기재되어 있는 곡들은 정말로 기묘하고 세상에서 보기 힘든 곡이요 이것은 신물이요 절대로 속인들의 손에 들어가지 말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볼 줄 모른다면 그것을 배우려는 망상을 버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몸에는 해만 있을 뿐 좋은 점은 없을 것이요 역사야는 말했다 네 네 그렇게 하지요 절대로 배우지 않겠습니다 그는 악보를 왕원패에게 건네주었다 왕원패는 친히 검은고 소울이 퉁소 소리를 들은 후 악보 속에 아무런 하자도 없다는 것을 알고 즉시 영호충에게 건네주며 어색하게 말했다 영호 현재 정말 면목이 없소 영호충은 비웃음을 띄었다 몇 마디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려고 했으나 악보인이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영호충은 참고 말하지 않았다 왕원패의 가족은 서로 면목이 서지 않아 먼저 돌아가고 악볼군은 뒤따라갔다 영호충은 악보를 손에 쥐고 멍청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악부인이 말했다 충아 돌아가지 않으련 영호충이 말했다 저는 좀 더 머물다 가겠습니다 악부인이 말했다 일찍 돌아가 쉬거라 너의 팔이 빠져나왔으니 절대 힘을 쓰지 말도록 해라 영호충은 말했다 네 일행이 돌아가자 작은 골목에는 정정 많이 감돌았다 가끔 바람이 대나무 잎을 스쳐 낙엽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영호충은 손에 들려있는 악보를 보면서 그날 저녁 유정풍과 공냥이 합주하던 광경을 회상해 보았다 그 두 사람은 이런 신묘한 악보를 만들어냈다 녹주공의 고무란 노파는 비록 거문고를 타고 퉁소를 불어 그 절묘함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녀는 각각 나눠 볼 수 있을 뿐 그 녹주공조차도 그녀와 합주를 못했다 이 거문고와 퉁소로 합주하는 소오강호지곡의 고근 앞으로 그 소리가 끊어지겠구나 다시는 옛날과 같은 음을 들을 수 없게 되었구나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유정풍 사숙과 곡 장로는 한 사람은 정파 고수이고 한 사람은 마교 장로였으나 음악을 말할 땐 서로 위기투합하여 서로 교분을 맺고 함께 신기롭고 절묘한 소오강호를 만들어냈다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죽을 때 마음속에 아무런 유한이 없었다 나 천혜고아인 영호충은이 세상에서 사부님에게 의심을 받고 사매에게 버림을 받았다 또 나만을 사랑해주던 유쿠아마저도 내 손에 죽었으니 나보다도 유정풍 대협이 더 쓸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슬픔이 복받쳐 몰라 눈물을 뚝뚝 떨구다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녹주공의 소리가 대나무 숲 속에서 들려왔다 이복의 친구 왜 우나? 영호충은 말했다 내 신세가 가련하고 이 곡을 만든 두 분 선배의 죽음을 생각하 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슬픔이 복받치는군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말을 하면서 몸을 돌려가려고 했다 녹주공은 말했다 이복의 친구 한마디 물어볼 것이 있네 좀 들어와 말 좀 나 누지 않겠나? 영호충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가 왕원패에게 말할 때 교만물에 했는데 뜻밖에도 자기 같이 이름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퍽 의외라고 생각했다 아닙니다 선배님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천천히 대나무 숲 안으로 발을 옮겼다 앞에는 다섯 칸짜리 작은 집이 있었는데 좌측에 둘 우측에 셋 모두가 굵은 대나무로 역어 만든 것이었다 한 늙은 노홍이 우측 작은 방에서 나오며 빙글에 웃었다 이것 보게 친구 들어와 차나 한잔 하자고 영호충은 이 녹주공이 몸의 나사처럼 비틀어진 곱추이고 머리카락은 드문드문 얼마 남지 않았으며 큰 손과 큰 발을 가졌고 눈빛이 매우 맑은 것을 보고 즉시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소인은 영호충입니다 어르신께 인사 여춥니다 녹주공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몇 살 더 먹었다고 그럴 필요는 없네 들어오게 어서 들어오게 영호충은 그를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탁자와 의자들은 모두 대나무로 만든 것이었고 벽에는 한 폭의 대나무 그림이 걸렸는 대형새는 종행으로 그어져 있어서 심히 스산한 기분이 들었다 탁자에는 한 대의 요금과 한 자루의 퉁소가 걸려 있었다 녹주공은 주전자에서 한 그릇에 파란 청목차를 따르며 말했다 차를 들게나 영호충은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감사했다 녹주공은 말했다 이복의 친구 이 악보는 어디서 얻어왔는가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나 영호충은 멈칫하고 생각했다 이 악보의 내력에는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사부님 사모님께도 알려드리지 못했다 그때 유정풍과 공냥이 나에게 건네줄 때 이 곡을 후세에 전해 절대로 사라지지 말도록 하라고 했다 이 녹주공과 그의 고모는 음악에 정통하고 그의 고모는 특히 이 곡조를 거의 오남역하게 연주하지 않았던가 이 두 사람의 나이는 비록 늙었지만 두 사람 외에는 세상에는 이 악보를 전해 줄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설령 이 세상에 음악에 정통한 사람이 있을지 라도 나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쩌면 그런 인연을 맺기가 어려울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는 잠깐 생각해 본 다음 말했다 이 곡을 쓴 두 분의 선배는 한 분은 검은고의 능하고 한 분은 퉁소를 잘 부십니다 두 사람이 지교를 맺고 이 곡을 만들었지요 그러나 뜻하지 않은 큰 변을 당해 똑같이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선배님이 죽기 전에 이 곡을 제자에게 건네주며 제자에게 전할 사람을 찾아보고 이 곡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다시 말했다 조금 전 이 제자가 선배님과 고모님께서 연주하시는 묘기를 들었을 때 이 곡의 주인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오니 어르신께서 이 곡을 거두어주시고 고모님께 전해주십시오 이 제자가 졸아가신 선배님의 유언을 따르게 되었으니 소원은 푸른 것 같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악보를 받쳐 올렸다 녹주공은 받으려 하지 않고 말했다 내가 먼저 고모님께 여쭤보고 받겠소 그분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소 작은 방에서 고모의 음성이 들려왔다 영호선생의 높은 뜻을 충분히 알겠소만 우리가 물리치자니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받자니 부끄럽기 짝이 없소 그러면 그 두 분의 성함이 어디 됩니까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소이까 목소리는 그리 늙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물어보시니 응당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곡을 쓰신 두 분의 선배는 한 분은 유정풍 유사숙이고 한 분은 공냥곡 장노올시다 그 할머니는 나하고 소리를 내며 대단히 몰라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그 두 분이었군 영호충은 말했다 그 두 분의 선배님을 아십니까 그 노파는 대답하지 않고 한숨을 쉬고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다 유정풍은 바로 형산파의 고수이고 공냥은 바로 마교장노이다 쌍방은 청천지 원수지간인데 어찌 둘이 합시파여 이 곡을 지었단 말이냐 참으로 해괴한 일이군 영호충은 비록 그 노파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타는 검은고 소리와 풍소 소리를 듣고 나서 그녀가 필시 우아하고 자애로운 사람이리라 생각했다 절대로 자기를 속이거나 자기 명예를 더럽힐 사람이 아닐 것 같았다 그녀가 그들의 내력을 알고 있는 걸로 보아 틀림없이 무림의 사람인 모양이었다 그래서 사실대로 유정풍이 어떻게 근분세술을 하고 숭산파 좌맹죽과 어떻게 명령을 내려 저지했고 유선배와 공냥이 어떻게 숭산파의 고수들에게 장벽을 얻어맞고 어떻게 들판에서 합주를 하고 두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자기에게 이 곡을 주면서 부탁했는지 사실 그대로를 이를 이 말해 주었다 단지 막대 선생이 어떻게 비빈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말하지 않았다 그 노파는 한마디도 빼지 않고 경청했다 영호충의 말이 끝나자 그 노파는 말했다 이것은 분명히 악보인데 그 금도 왕원패는 왜 이것을 무공의 비급이라 했소 영호충은 즉시 임진남부부가 어떻게 청성파 및 목고봉에게 살해되었고 어찌하다가 임평지에게 유언을 전했는가 그리고 왕씨 형제가 어떻게 의심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 노파는 말했다 알고 보니 그랬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 후 다시 말했다 이런 사정을 당신 사부와 사모님께 조금이라도 이야기했더라면 많은 의심이 풀렸을 텐데 나는 자네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인데 어찌 오히려 나에게는 비밀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배님의 고아한 연주를 듣고 난 다음 선배님의 기풍에 감동되어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 그렇다면 자네는 자네 사부와 사모님께 오히려 불국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가 영호충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저의 은사께서는 이 제자에 대해 의심을 하고 계실 뿐이지요 그 노파는 말했다 내 자네의 말을 듣건데 자네의 중기가 부족한 것 같군 나이 어린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최근에 무슨 큰 병을 알았는가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나 영호충은 말했다 네 지극히 중한 내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조카님 그 소년을 이쪽으로 데려오시오 내가 맥을 한번 보리다 녹주공은 말했다 네 그는 영호충을 이끌고 왼쪽에 있는 작은 방문가로 다가갔다 녹주공은 영호충의 왼손을 대나무발이 쳐져있는 안으로 뻗게 했다 그 대나무발 안에는 또 한겹의 가느다란 명주실이 드리워져 있었다 영호충은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만 보았을 뿐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구분할 수가 없었다 세 개의 차가운 손가락이 자기의 맥을 짚고 있었다 그 노파는 한참 맥을 짚더니 너하고 소리를 질렀다 거참 이상하군 한참이 지난 후 비로소 말했다 오른손을 들이밀게 그녀는 두 손에 맥을 짚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영호충은 미소를 지었다 노 선배님께서는 이 제자의 죽음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몸은 생명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며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은지 오래됩니다 그 노파는 어떻게 너의 생명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느냐 영호충은 말했다 이 제자는 사제를 죽이고 사문의 자아 비급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비급을 찾아 사부님께 드린 다음 목숨을 끊음으로 사제의 넋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자아 비급은 대단한 물건도 아닌데 자네는 어째서 사제를 죽었는가 영호충은 즉시 도곡 육선이 어댁에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고 육선의 진기가 몸속에서 어떻게 움직였으며 또 사매가 사문의 비급을 훔쳐와 자기의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했고 자기가 거부를 해서 사제인 유쿠아가 강제로 읽어주려고 하던 일 그리고 유쿠아의 혈도를 찍고 어떻게 해서 스웩이 치명상을 입혔는가를 일일이 말해주었다 그 노파는 다 듣고 난 후 말했다 자네의 사제는 자네가 죽인 것이 아니네 영호충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 그 노파는 자네의 진기는 약하기 그지 없었네 그 두 개의 혈도를 차기였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자네의 사제는 다른 사람이 죽인 거야 영호충은 나직이 말했다 그러면 누가 육사제를 죽였단 말입니까 그 노파는 말했다 비급을 비급을 훔친 사람은 비록 자네 사제를 꼭 죽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얼마만큼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네 영호충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았다 악영상과 임평지가 서로 가까워지자 그는 마음속 이 심란한 나머지 이미 삶의 희망을 포기한 채 오로지 죽음만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노파가 자기를 깨우쳐 주자 분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복수 복수를 해야 한다 그 노파는 또 말했다 자네 몸속에는 내가 맥을 짚어 보건대 여덟 줄기에 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건 또 어찌된 연고인가 영호충은 껄껄 웃으며 불개화상이 자기를 위해서 병을 치료해준 상황을 말해주었다 그 노파도 살며시 웃고 말했다 자네의 성격이 호탕하고 명랑해서 맥이 비록 혼란에 빠지기는 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네 네 또 한 곡을 연주해볼까 하니 한번 듣고 평이나 해주게나 영호충은 말했다 노 선배님이 들려주신다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 노파는 음하는 소리를 내더니 거문고를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타는 곡조는 부드럽기 짝이 없었다 마치 한 사람 이 가볍게 탄식하는 듯하고 아침 이슬을 맞아 살며시피는 꽃 봉오리가 바람을 맞아 하늘거리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얼마간 듣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는 생각했다 잠잘 수 없다 내가 노선배에 검은고 타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만약 잠이 들었다면 크게 불경스러운 일이 된다 그러나 비록 있는 힘을 다해 정신을 집중시켰지만 잠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곧 눈꺼풀이 잠겨지고 다시는 뜰 수가 없었다 몸에 힘이 빠져 땅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잠 속에서 여전히 은은하게 그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부드러운 손이 자기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 어머님의 품속에 안겨 그녀의 사랑을 받는 듯했다 한참 후 가야금 소리가 멈추자 영호충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부끄럽게 자기 없었다 죽어 마땅합니다 노선배님의 연주를 마음속 깊이 듣지 못하고 결국 잠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그렇게 혼자 자책할 필요는 없네 내가 조금 전 연주한 것은 너에게 최면을 걸어 내가 내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몸은 어떠한가 영호충은 크게 기뻐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는 즉시 무릎을 끌고 단정히 앉은 다음 기운을 돌리니 그 여덟 줄기의 진기는 여전히 충돌했으나 옛날같이 뜨거운 피가 용소듬치고 구토를 할 것 같은 증상이 많이 사라진 이후였다 더 기운을 쓰자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깨어질 것 같아 몸을 비틀거리며 땅 바닥에 쓰러졌다 녹주공은 그 피 안으로 나서서 그를 부축해 세웠다 그리고 그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노파는 말했다 도곡 육성과 불계대사의 공력이 매우 깊다 그래서 내 음악 소리로는 그 진기를 억누를 수 없었네 오히려 자네에게 고통만 주었구만 심히 미안하네 영호충은 급히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곡을 듣고 저의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녹주공은 붓을 들어 벼루에 먹을 찍더니 종이에다 글씨를 썼다 이 곡을 전수 받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는 평생 좋은 이득을 볼 것이네 영호충은 불현듯 깨달았다 이 제자가 감히 어르신께서 곡을 전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제자가 천천히 몸을 조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녹중엉은 기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노파는 대답하지 않고 한참 후 말했다 검은고를 탈 줄 아는가 한 곡조 타보겠는가 영호충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말했다 제자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틀 줄 모르면서도 어르신의 고 명한 기량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실로 너무나 무례합니다 이 제자의 경망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즉시 녹주공에게 읍을 한 다음 말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잠깐만 자네에게 멋진 곡을 선사 받고 아무것도 보답해 주지 못해 부끄럽고 자네의 상처가 매우 깊어 정말 염려스럽군 조카님 내일 검은고 타는 방법을 영호군에게 전수해 주시오 만약 그가 인내심이 있고 이 낙양 땅에서 좀 오래 묶는다면 그러면 그럼 나의 이 청신보선주를 그에게 전수해 주어도 무방할 것이오 마지막 두 구절의 말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부터 영호충은 이 골목 죽사로 와서 검은고를 배웠다 녹주공은 그에게 음류를 전수해 주었다 악율은 모두 십이율이 있는데 그것은 황종 대여 태족 협종 고선 중여 유빈 임종 이층 남궁 무사 응종 등이 다 이것은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것으로 그 옛날 황제가 영윤 에게 명하여 유를 지었는데 공황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십이율을 지었다고 하네 요금의 칠현은 궁상각치 우 오음이 있고 첫째 현이 황종이 되고 셋째 현이 궁조가 된다 오조는 망각 청상 궁조 망공 유빈조 등이 있다 그는 자세하게 해석을 해 주었다 영호충은 비록 음율에 대해 하나도 모르지만 천성이 총명에서 한번 가르쳐 주면 이해했다 녹주공은 심히 기뻐하며 즉시 연주기법을 가르쳐 주고 극히 짧은 벽소음 이라는 곡조를 그에게 타보라고 시켰다 영호충은 몇 번 배우자 연주할 수 있었다 비록 많은 음이 정확하지 못하고 손가락 놀림이 숙달되지 못했으나 하늘이 파랗게 되고 말리의 구름 한 점 없는 기상으로 변했다 그 곡이 끝나자 그 노파는 여에서 듣다가 가볍게 탄성을 토했다 영호충 잇는 배우는 속도가 무척이나 빠르군 얼마 배우지 얼마 배우지 않으면 청신보선주를 배울 수가 있겠네 녹주공은 말했다 고모님 영호 현재가 오늘 처음 배우는데 이 벽소음을 혼자서 탔습니다 소리에 나타나는 뜻은 이 조카보다 더 고명한 것 같습니다 검은고는 마음의 소리라 그의 가슴이 넓어서 그러한 듯합니다 영호충은 겸손해하며 말했다 선배님의 과찬이십니다 어느 때에 가서 비로소 이 제자가 선배님처럼 이 소호강호곡을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노파는 실소하며 말했다 자네 자네도 그 소호강호곡을 연주하고 싶은가 영호충은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다 제자는 어제 저녁 선배님이 타는 검은고 소리가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워 마음속으로 내심 흥무하였습니다 그 노파는 대답하지 않고 한참 후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만약 자네가 탈 수가 있다면 그건 정말 과히 말소리는 점점 작아져 뒤에는 잘 들리지 않고 가벼운 탄식만 들렸다 이십여일 동안 영호충은 아침부터 이 골목에 와서 검은고를 배우고 저녁 늦게야 돌아갔다 점심 식사는 녹주공에 거쳐에서 먹었다 비록 진수성 차는 아니지만 왕가의 산해진미보다 더 맛이 있었고 더욱 묘미가 있었으며 매 끼니마다 좋은 술이 있었다 녹주공의 녹주공의 주량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차려 나오는 술은 가히 일품이었다 그는 주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천하의 미주에 대해 그 내력을 자세히 알 뿐 아니라 생산연도를 알아낼 수도 있었다 영호충은 이러한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에게 검은고를 배울 뿐아 니라 술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배웠다 그의 술에 대한 학문도 검도나 검은고의 이치보다 모자라는 것 같지가 않았다 며칠 동안 녹주공은 대나무 그릇을 팔고 왔으므로 그 노파와 벽 하나의 사이를 두고 가르침을 받았다 나중에는 영호충이 검은고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품었으나 녹주공은 대답을 할 수 없어 반드시 그 노파가 친히 지적을 해 주었고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나 영호충은 끝내 그 노파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단지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고 부드러워 마치 아리따운 처녀 목소리 같았고 노파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녀는 음악을 알고 어려서부터 음악에 도취되어 깊이 빠졌기 때문에 말소리조차 듣기 좋아졌고 늙어서까지 변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 노파는 그에게 유소화를 전수해 주었다 이것은 한나라 때의 고수로 부드러운 곡조였다 영호충은 몇 번 듣고 나서 그대로 검은고를 탔다 그는 이 곡을 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자기와 악영산 둘이 같이 뛰어놀고 장난치던 그런 추억을 회상했다 또 폭포에서 함께 검수를 연마하고 사과에 밥을 날라다 주고 소삼에는 자기에게 많은 미러를 속삭이고 장례를 약속했는데 나중에 무단히 임평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소삼에는 자기에게서 멀어져 각건 이를 회상하게 되었다 마음이 철양하고 울적해져 갑자기 가락이 변해 자기가 어렸을 적에 있던 복권지방의 노래가 그 속에 섞여 어울렸다 그것은 바로 악영산이 산허리를 내려갈 때 불렀던 노래였다 그는 흠칫 놀라 손을 멈추고 타지 않았다 그 노파는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 이 유소사 곡은 자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군 마음과 정이 융합하여 이 곡의 이치를 깊이 깨닫게 되고 틀림없이 과거의 일을 회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복권지방의 노래가 그 곡조에서 나오니 실로 의아하게 생각된다 무슨 연고인가 영호충의 성격은 본래 호방했다 그 노파가 이십여일 동안 자기에게 극히 잘 해주었음을 느끼고 참지 못하고 자기와 악영산과의 관계를 다 이야기해 주었다 말을 다 하고 나자 심히 부끄러웠다 할머니 제자의 진정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쓸데없이 한참 동안 떠들었군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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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파는 가볍게 탄식하고 말했다 인연이라는 것은 억지로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각기 자기의 인연이 있으니 부러워하지 말아라 영호충 연주였다 영호충은 잠시 듣다가 잠이 들려고 했다 그 노파는 검은골을 멈추고 말했다 나는 지금부터 이 곡을 자네에게 전수해 주겠다 아마 10일 정도면 이 곡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것을 연주하면 때때로 공력이 다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이다 영호충은 대답했다 네 그 노파는 즉시 악보의 손놀림을 전수해 주었고 영호충은 열심히 기억했다 이렇게 나흘 동안 배웠다 5일째 되는 날 영호충이 검은골을 배우러 가는데 노동약이 헐레벌떡 뛰어오며 말했다 대사형 사부님의 분부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떠난다 합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말했다 내일이면 간다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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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충은 나는 아직 그 곡을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고 말하고 싶었으나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다 노동약은 말했다 사모님께서 짐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난답니다 영호충은 대답을 하고 빠른 걸음으로 녹죽소사에 도착해서 그 노파에게 말했다 제자는 내일 떠나야만 합니다 그 노파는 깜짝 놀라 한참 동안 말을 안 터니 한참 후에 비로소 가볍게 말했다 그렇게 급하게 가다니 자넨 자넨 이 곡을 아직 다 배우지 않았는데 영호충은 말했다 제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사부님의 명령을 어기기가 못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타양에 와있고 다른 사람 집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할머니는 말했다 하긴 그렇군 그녀는 어제와 다름없이 그에게 곡을 전수해 주었다 영호충은 그 노파와 며칠간 배우면서도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거문고를 탈 때와 말할 때 그녀가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염려하고 있고 친형제와 다름없이 대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그녀의 성격이 담백하여 어쩌다가 한마디 관심있는 말을 하면 바로 다른 말로 돌리고 그에게 자기의 뜻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는 영호충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애당초 악붉은 부부와 악영상과 유쿠아 네 사람이었다 지금 유쿠아는 이미 죽고 악영상은 전심전력으로 인평지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사부님과 사모님은 자기에게 의심을 품고 있으니 진정 친한 사람은 바로 녹주공과 이 노파 두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날 그는 몇 번이고 녹주공에게 말을 하고 싶었다 이 작은 골목에 머물면서 음악도 배우고 대나무자는 가수를 배워 화산파에 돌아가지 않고 지내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했으나 박영산의 그림자가 시종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소사매가 나를 아는 채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해도 날마다 그녀를 쳐다볼 수 있다면 그녀의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녀의 한마디에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그녀가 나에게 아는 채를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 있겠는가 그는 녹주공과 그 노파에게 많은 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 할머니가 묶고 있는 뜰 앞에 내려가 무릎을 끌고 절을 했다 대나무 발 안에서 그 노파도 무릎을 끌고 예를 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비록 자네에게 검은 것 하는 기법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자네가 나에게 이 곡을 선사한 데 대한 보답인데 자네는 어찌 그런 큰 예로써 나를 대하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오늘 떠나면 어느 날 어느 때 다시 두 분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영호충은 가르침을 받았으니 죽지 않는다면 다시 낙양에 와서 할머님과 주공을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이 두 분은 나이가 많아 얼마나 더 사실지 다음에 내가 낙양 땅에 와서도 다시는 뵙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인생이 꿈과 같고 이술과 같다고 생각하며 참지 못하고 흐 느껴 울었다 그 노파는 말했다 영호충 나는 지금 자네에게 한 마디 권하고 싶네 영호충은 말했다 네 어떤 가르침이라도 이 영호충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파는 대답하지 않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살며시 말했다 강호의 풍파는 험악하니 몸조심하게 나 영호충은 말했다 네 그는 마음이 시큰해져 허리를 굽히고 녹주공에게 인사를 했다 왼쪽 방에서는 검은고 타는 소리가 울리는데 바로 유소사라는 곡이었다 다음날 악불군 등 일행은 왕원패 부자에게 작별을 구하고 배를 타고 낙수 연안을 따라서 북상하기로 했다 왕원패 일가 다 첫사람은 배까지 전속 나와 많은 술과 요리를 준비해 보내주었다 그날 오아가구 형제에게 팔이 빠진 영호충은 왕과 형제에게 말을 건네지도 않고 이별할 때도 왕과 집안의 사람들을 냉랭이 쳐다볼 뿐이었다 마치 눈앞에 금도왕가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악불군은 큰 제자 때문에 심히 골치가 아팠다 악불군은 왕원패에게 거듭 사과를 하고 영호충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선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영호충이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니 왕가에선 큰 상자 작은 상자 큰 보따리 작은 보따리 등을 준비해서 악영산에게 많은 예물을 주었고 남녀하인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배에 올라 예물을 전하면서 떠들어 대기를 가는 도중 악소저에 먹을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고 또 어떤 하인들은 큰 마님이 아가씨를 위해서 여행 중에 입을 옷을 준비했다고 했고 둘째 마님은 악영산이 배에서 몸에 치장할 수 있는 폐물들을 준비해 준 것이라 했다 정말로 그들은 자기의 친척처럼 대했다 악영산은 기쁜 나머지 입을 열고 말했다 이를 어쩌나 내가 어찌 그 많은 옷을 입을 수 있으며 그 많은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한참 떠들썩 하는데 갑자기 한 명의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배에 올라와서 말을 했다 영호충 영호충이 보니 녹주공이었다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 급히 앞으로 나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다 녹주공은 말했다 내 고노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 선물을 영호군에게 전하라고 하셨네 말을 하면서 두 손을 받쳐 들고 하나에 기다란 물건을 싼 보자기를 건네주었다 보자기는 하얀 꽃이 수놓아진 파란색의 거친 보자기였다 영호충은 고개를 숙여 받았다 그리고 말했다 선배님의 깊고 따뜻한 정 이 제자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의 표시를 했다 왕가준 왕가구 형제들은 그가 이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에게는 그렇게 있는 예를 다하여 대하고 이 강호의 이름이 널리 퍼진 금 도무적 왕가준 어르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화가 솟아올랐다 만약에 악굴군 부부와 화산파의 여러 사형 사매들의 체면을 보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또 영호충을 끌어내어 늘신 패주고 마음속에 울분을 향해서 밀고 왔다 두 사람의 좌측 어깨와 우측 어깨가 가볍게 부딪히기만 해도 그 늙은이는 물에 떨어질 판이었다 비록 강가에 물은 깊지 않아 물에 떨어져도 죽지도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런 행위는 영호충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킨 셈이었다 영호충은 그것을 보고 급히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막 손을 내밀어 두 사람을 잡으려고 했다 갑자기 자기의 공력이 전부 소실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왕씨 형제를 잡지 못할 뿐 덜어 설령 잡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가 멈칫하는 순간에 왕씨 형제가 이미 녹주공의 몸에 부딪혔다 왕원패는 크게 불을 안 된다 그는 낙양 땅에서 가문이 있고 사업이 있는 사람이라 보통의 무인과는 크게 달랐다 자기의 두 손자들이 젊은 혈기에 이 늙은이를 단숨에 부딪혀 죽인다면 관청에 추궁을 당할 것이고 그 뒤의 일은 무척 수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창에서 악불군과 말을 하고 있을 때 이므로 손을 써서 저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탁 하는 소리가 나면서 두 형제의 어깨는 녹주공을 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개의 그림자가 허공에 떠올랐다 텅텅 텅텅 하는 소리를 내며 왕씨 형제는 각기 좌측과 우측에서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 늙은이는 마치 공기가 부풀은 그처럼 왕씨 형제가 부딪히자 반탄력을 튕겨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느릿느릿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판을 지나서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왕씨 형제가 물에 떨어지자 배는 삽시간에 큰 혼란에 빠졌다 곧바로 두 명의 선원들이 물에 뛰어들어가 두 사람을 구해 올라왔다 이때는 이른 봄이라 이미 얼음이 풀렸다 해도 여전히 물은 차가웠다 왕씨 형제는 이미 몇 모금에 강물을 마셨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빨이 부들부들 떨렸고 두 사람의 몰골은 처참하기 이를데 없었다 왕원팬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두 형제의 네 개의 팔뚝은 모두가 어깨 관절과 팔뚝 관절이 탈골이 되어 마치 두 사람이 영호충의 팔뚝을 걷어놓은 광경과 똑같았다 두 사람은 쉬지 않고 욕을 해댔다 두 사람의 양쪽 어깨는 축 늘어져 마치 버들가지와 같았다 왕중강은 두 아들이 처참한 꼴을 당하자 몸을 달려 올라오더니 녹주공의 면전에 뛰어들어 그의 길을 막았다 녹주공은 여전히 활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왔다 왕중강은 인사를 했다 어디에 누구시여 이 낙양 땅 왕가에게 시비를 일으키다니 녹주공은 그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천천히 왕중강의 몸에 다가섰다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빛은 두 사람에게 쏠렸다 녹주공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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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왕중강은 살짝 두 팔을 들어 길 가운데를 막았다 점점 두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가까워졌다 두 사람의 거리는 1장에서 5척으로 5척에서 3척으로 줄어들었다 중강은 일깔했다 두 손을 두 손을 내밀어 그의 어게를 향해서 맹렬하게 후려쳤다 그 두 손이 막 녹주공의 몸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왕중강이 크고 거대한 몸체는 허공에 붕떠 수장 밖으로 날아갔다 여러 사람은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그는 허공에서 반 공중제비를 돌고 땅에 사뿐히 내려섰다 만약 두 사람이 멀리서 급히 달려오다가 부딪혀서 한 사람이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갔다면 별로 이상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이상한 것은 왕중강은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아니 했는데 녹주공은 천천히 다가가 그를 날려버리니 악불군 왕원패 같은 고수들조차도 이 늙은이가 어떤 수법을 썼는지 알 수가 없었다 왕중강이 땅에 떨어질 때 몸체는 평행을 유지했으며 낭패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무공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가 스스로 공중으로 날아 자기의 경공을 한번 과시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 주위에 모여있던 장정들과 수례꾼들은 모두 갈채를 보내고 왕중강의 무공의 대단함을 칭찬했다 왕원패는 처음에 그 녹주공이 아무런 기척도 없이 두 명의 손자의 관절을 탈골시키자 이미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러한 기법은 자기도 비록 갖고 있으나 그 수법을 쓰려고 한다면 맹렬한 자세가 필요한데 자기는 이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또 다시 자기의 아들이 공중에 튕겨서 낡게 되니 놀라운 뿐 아니라 이미 경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가 자기가 알기로는 자기의 아들은 이미 자기의 무공의 진술을 받은 듯하여 일수단도 애 사용에 있어서는 이미 안정이 되고 매서웠으며 발과 팔의 공력도 내공과 일치되어 자기가 점었을 때보다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1초를 부딪히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날려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한 광경은 평생 보지고 못한 것이었고 눈앞에 자기 아들이 창피를 당하자 그는 손을 쓰려고 했다 중강아 이리 오너라 왕중강은 몸을 돌려 뱃머리에 와서 침을 툭툭 튀기며 분한 듯이 욕지거리를 했다 썩어빠진 늙은이 썩어빠진 늙은이 왕원패는 낮은 소리로 물어봤다 몸은 좀 어떠하냐 상처를 받았느냐 왕중강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왕원패는 자기의 재주로 이 노인네를 상대할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였고 만약에 악불군의 손을 빌려 이긴다 해도 그리 떳떳하지는 못할 것이니 아예 이 일을 꺼론하지 않고 모르는 척 넘어갔다 녹주공이 천천히 멀어지자 왕원패는 생각했다 저 노인은 영어충의 친구이다 내 손자가 영어충의 팔을 꺾었다 핵 그는 손자들의 두 팔을 꺾어 노음으로 해서 빛을 청산한 것이다 이 낙양에서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늙어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두 대의 수레가 물에 젖은 두 소년을 태우고 돌아갔다 왕원패는 왕원패는 악부군을 보면서 말했다 악선생 그 사람의 내력을 아십니까 이 늙은이가 눈이 안 좋다 그 고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불군은 말을 했다 충하 그는 누구이냐 영어충은 말했다 그가 바로 녹주공입니다 왕원패와 악불군은 동시에 아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날 그들은 비록 그와 함께 골목에 갔지만 그러나 녹주공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악불군은 그 파란 보자기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영어충은 대답했다 제자도 모르겠습니다 보자기를 펼쳐보니 길이가 짧은 방금이 나타났다 날가 오래된 물건인 듯했다 꼬리 부분에는 연어라는 글자가 전서체로 조각되어 있었다 또 다른 것은 한 권의 책자였는데 뚜껑에는 청신보선주라는 다 석글자가 씌어져 있었다 영어충은 뜨거운 기운이 울컥 솟아올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악불군은 그를 빠니 쳐다보았다 그리고 물어보았다 왜 그러느냐 영어충은 말했다 이 선배께서는 나에게 비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악보를 적어주셨습니다 악보를 펼쳐보니 책자의 한 장 한 장마다 가득히 아리따운 글씨가 씌어져 있었다 악보를 설명하는 것 외에도 상세하게 상세하게 지법현법과 금을 다루는 요령 등이 적혀있었고 종이와 글씨는 모 두세 것으로 그 노파가 막 쓴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영호충은 이 선배가 자기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니 마음속으로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하마터면 눈물이 떨어질 뻔했다 왕원패와 악볼군은 이 책자의 금을 다루는 비결이 쉬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 어떤 글자들은 그 소호강호곡에 있던 괴상 한 글자와 비슷했다 비록 마음속에 많은 의문점이 있었지만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악볼군은 말했다 그 녹주공은 정말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군 알고보니 무림의 고수였어 충아 너는 그가 어느 가문의 어느 파인지 알고 있느냐 그는 영호충이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을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의 무공이 심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내력을 묻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제자는 단지 그분을 따라 금을 배우기는 했으나 정말로 그의 무공이 이토록 강한 줄은 몰랐습니다 악붉은 부부와 왕원패와 왕백분 중강 형제들은 공수를 하고 작별을 했다 밭이 올려지고 큰 배는 북쪽을 향해 나아갔다 그 배는 십여장의 물길을 가로지르고 떠나갈 때 여러 제자들은 서로 의견이 분분했다 어떤 이는 그 녹주공의 무공이 깊어 예측할 수 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 노인네가 아무런 재주가 없다고 했고 왕시 형제들은 조심하지 않아서 물에 빠졌을 뿐이고 왕중강은 단지 그 늙고 추악한 노인을 그를 상대하고 상대하고 쉽지가 않아서 그를 피했다느니 여러 말들이 오고 갔다 영어충은 배 뒤에 앉아 그들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스스로 혼자서 악보를 펼쳐보고 책에서 지시한 대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따라했다 단지 사부님과 사모님에게 시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을 뿐 감히 소리를 내어 연주하지는 못했다 악부인은 자기가 탄 배가 순풍처럼 내달리자 녹주공의 괴이한 모습을 생각하고는 마음속으로 열 가지 생각을 떠올려 보았다 그녀가 뱃머리에 가서 앞을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보건대 그 녹주공은 어떤 문파의 사람인 것 같소 이 말은 마침 그녀가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했던 말이었다 남편이 비록 먼저 물어보았지만 악부인은 여전히 반문했다 당신이 볼 때 그는 어떤 문파의 사람인 것 같소 악불구는 말했다 그 노인네는 내내 손을 움직이지 않고 발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왕과 부자 세 사람을 그렇게 묵사발을 만들어 놓았으니 아마 정파 무공은 아닐 것이오 그러나 그는 충하와 매우 밀접한 관계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금도왕가와 어떤 시비를 걸려는 것 같지는 않더군요 악불구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악불구는 악불구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우리는 우리는 계속하여 흔들며 흔들믄 흔들믄 도 또 발생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개봉에 곧 도착할 즈음에 악불군 부부와 여러 제자들은 개봉의 무림 인물에 대하여 논평을 했다. 악불군은 말했다. 개봉은 비록 큰 도시이나 무풍은 비상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환호표도. 해녹권사 예중사명 같은 사람들은 무공과 명성이 그리 대단치 못하다. 우리는 이 개봉 땅에서 며칠 놀다가 가자. 그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을 삼가하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 악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개봉부에는 크게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사형은 벌써 잊었어요. 악불군은 말했다. 크게 유능하다고. 당신 말하는 사람이 누구지? 악부인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한 사람을 치료하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죽이면 한 사람을 살려내고 살려낸 사람과 죽인 사람이 꼭 같이 말하기를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악불군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살인명의 평일지. 그 사람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의 성질이 괴팍하여 우리가 방문한다 해도 만나본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악부인은 말했다. 그렇기는 한데 충은 내상이 있어도 줄곧 치유하지 못했다는데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그 살인명의를 찾아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악영사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말했다. 어머니 살인명의가 누구입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어찌 명의라 하십니까? 악부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평무 선생은 무림 중에 한 분의 기인인데 의술이고 명하여 어떠한 중한 빌병이나 상처라도 그가 치료해 주겠다는 대답만 한다면 안 나은 병이 없지. 그러나 그는 괴팍하고 괴이한 성격에 소유자란다.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사람의 숫자가 일정해서 조물주나 염라대왕의 마음속에 정해진 사람의 숫자가 있으므로 만약에 그가 많은 사람을 필요해 준다면 죽는 사람이 적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죽는 사람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염라대왕에게 송곳을 얻단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죽은 다음 염라대왕이 상대를 안 해주고 전생의 죄를 심판하는 귀신이 그를 못 살게 굴까봐 걱정을 한단다. 그가 죽으면 염라대왕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더구나. 여러 제자들은 이야기를 듣고 한바탕 웃어댔다. 악부인은 계속하여 말했다. 그러므로 그는 맹세를 했다. 한 사람을 치료해서 구한다면 한 사람을 죽여서 그 숫자를 충당하겠다고. 또한 그가 사람 하나를 죽이면 사람 하나를 살려 그 숫자를 보충하지. 듣건대 그가 살고 있는 처소에는 한 폭의 큰 글씨가 씌어 있는데 그 글씨에는 한 사람을 살리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죽이면 한 삶을 살려내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숫자가 같아야 하고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씌어 있단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조물죽과 그가 인명을 많이 살상했다고 탓하지 않을 것이고 염라대왕 또한 그가 저승의 사자를 망치지 않았으므로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단다. 여러 제자들은 다시 크게 웃었다. 악영산이 말했다. 이 평일지라는 의사는 상당히 재미가 있는 분이군요. 그런데 그는 또 어찌 이러한 이름을 지었나요? 그는 정말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나요? 악부인은 말했다. 아마 손가락이 하나뿐인 것은 아닐 거다. 사형 당신은 그가 왜 이러한 이름을 지었는지 알고 계세요? 악불군은 말했다. 평일지는 손가락 열 개가 모두 성하지. 그는 스스로 일지로 자칭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죽이든 사람을 살리든 한 손가락으로 해내기 때문이라는군. 만약에 사람 이마 죽이려고 한다면 손가락 하나로 찍어버리면 죽어버리고 만약에 사람을 살려내려고 생각한다면 역시 손가락 하나로 맥을 짚는 순간에 살아난다고 하더군. 악부인은 말했다. 아, 알고 보니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가 혈도를 찍는 수단은 상당히 무섭겠군요. 악불군은 말했다. 그건 확실히 알지 못하겠어. 이 평의 지와 겨뤄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테니까. 무림의 고수들은 그의 의술이 매우 고명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세상사는 동안 그 누구도 아무 일 없으리라고도 단정하지 못하여 어느 날 그에게 도움을 청할지도 모르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과 원한을 맺으려고 하지 않지.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히 그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는 사정을 못하지. 악영사는 말했다. 그것은 어제서 그래요. 악불군은 말했다. 무림의 사람이 그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청할 때 그는 반드시 청한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맹세를 하도록 하지. 병이 난 다음에 반드시 그의 분부를 따라서 그 사람이 지정한 사람을 꼭 죽여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한 목숨과 한 목숨을 상쇄시키는 법칙이지. 만약 그가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그가 죽이라고 지정한 사람이 부탁한 사람의 친척 또는 친한 친구라든지 심지어는 부모 형제 처 자식이라면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겠지. 여러 제자들은 모두 말했다. 이평 의사는 정말로 사악하기 짝이 없군요. 악영사는 말했다. 대사형 그렇다면 당신의 상처도 그에게 치료해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겠군요. 영호충은 계속 조금 뒤에 떨어진 선창가에서 사부와 사모님의 말하는 살인명의 평일지의 괴벽에 대한 말을 듣고 있었다. 소삼에 이런 말을 듣고 담담히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렇군. 그가 내 병을 치료한 다음에 나보고 나의 소삼해를 죽이라고 한다면 어떡하지. 화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모두 웃어버렸다. 악영산도 웃으면서 말했다. 이분평 의사는 나와 아무런 원수도 지지 않았는지 왜 당신 보고 나를 죽이라고 하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에게 물어봤다. 아버지 그렇다면 도대체 이 평대부는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입니까 악불구는 말했다. 듣건대 그의 행적은 희노애락이 무상해서 어떤 때는 올바르지만 어떤 때는 매우 사악하다고 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좋게 말한다면 하나의 기인이고 나쁘게 말한다면 괴인이라고 할까 악영사는 말했다. 강호에 전해오는 말은 과장되기 일수입니다. 우리가 개봉부에 도착하면 그 어르신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악불군과 악부인은 차갑게 말했다. 절대로 함부로 날뛰지 말아라. 악영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안색이 매우 심각해지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며 물어봤다. 왜 그러세요 악불군은 말했다. 너는 화를 당하고 싶으냐 악영사는 말했다. 좀 찾아본다고 화를 당할까요 나 또한 그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두렵습니까 악불군은 얼굴이 심각하게 변했다. 우리들은 산천경계를 두루 구경하려고 나온 것이지 절대로 화를 당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러 나온 것은 아니다. 악불군이 화를 내자 악영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살인명의 평일지에 관해서 마음 가득히 호기심이 끌어올랐다. 악불군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악가의 가문을 빛낸 장소가 있다. 우리는 그곳에 가보자꾸나 악영사는 박수를 치며 웃었다.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선진이라는 곳이지요. 그 옛날 악불거 할아버지께서 기몰출을 쳐부순 장소이지요. 물은 무예를 배우는 사람은 금위국에 대항해서 싸운 악불에 대하여 모두 숭배의 념을 품고 있었다. 주선진은 바로 악디가 금나라 병사의 군대를 맞이하여 싸웠던 장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한 번은 가보려고 했다. 악영사는 앞장을 서서 부득가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외쳤다. 우리 빨리 그 주선진에 가봐요. 그리고 나서 개봉성에 가서 점심을 먹어요. 여러 사람들은 다투어 언덕에 올랐다. 영호충은 뒤에 앉아 꿈쩍 도하지 않았다. 악영사니 외쳤다. 대사형 안 가실 생각이에요. 영호충은 무공이 소실된 후부터 계속 온몸이 권태롭고 피곤하여 걷기다 싫었다. 마음속으로 모두가 배에서 내려놓는 사이에 자기는 그 기회를 큼타 청신보선주를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한 인평지가 악영사 내 몸 가까이에 붙어서 친밀하게 구는 꼴을 보자 더욱 마음이 냉정해져서 말했다. 나는 힘이 없어. 빨리 걸을 수가 없단 말이다. 악영사는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배에서 좀 쉬도록 하세요. 우리가 개봉해서 몇 근의 좋은 수를 받아오지요. 영호충은 그녀가 인평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행하여 빠른 걸음으로 모든 사람을 앞질러 나가자 마음이 울적해져 이렇게 생각했다. 이 청신보선주를 배운 다음에 설령 나의 내상이 낫는다. 할지라도 그 내상을 낫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이 금을 타는 수법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황하의 탕류가 하염없이 흘러가는 것을 쳐다보며 그는 순식간에 인생의 비해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끊이지 아니암을 슬퍼했다. 마음이 울적해지고 심기가 도하자 아랫배가 금세 아파왔다. 악영상과 인평지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면서 이곳저곳의 풍물을 가리키며 낮은 소리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즐겁게 그 지어벗다. 악부인은 남편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면서 나지막하게 말했다. 상과 평은 안이가 젊고 어립니다. 이런 천춘 남녀가 같이 걷는다면 이 들판에서는 아무 일 없겠지만 그러나 큰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악불군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과 나는 이미 나이가 적지 않으니 우리가 그들과 동행을 한다면 그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오. 악부인은 깔깔 웃으면서 몇 발짝 앞섰다. 앞서서 딸의 몸 가까이에 다가갔다. 내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물어가며 주선진을 향해서 갔다. 주선진에 거의 다 다가갈 무렵 길 옆에 한 채의 절이 있었다. 대문 위에 양장군묘라는 황금색의 글씨가 씌어져 있는 액자가 보였다. 악영사는 말했다. 아버지 나는 여기가 어떤 절인지 알아요. 이곳이 바로 양재흥 장군의 사당이지요. 그는 소상하에서 금나라 병사의 화살을 맞아 죽었죠. 악불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양 장군께서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으므로 우리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우리 절에 들어가서 그분의 위용이나 보고 그분의 영령에 참배를 하자꾸나. 그 나머지 제자들은 그들과 함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절 안으로 들어갔다. 양 장군의 신상은 황금색의 빛이 번쩍거렸다. 악영사는 내심 생각했다. 이 양 장군께서는 참 잘생기셨어.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인평지를 쳐다보았다. 마음속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바로 이때 절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양 장군 사당이니까 틀림없이 양재흥을 모셨을 것이야. 악불군 부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헬슥하게 변했다. 두 사람은 칼자루를 거머쥐었다.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천하에는 양시성을 가진 장군이 많은데 어찌 반드시 양재흥 장군이라고 하지. 어쩌면 후상금도 양노연공인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양육랑 양칠랑인지도 모르잖아. 또 한 사람이 말했다. 틀림없이 양가장일 것이고 양육랑 양칠랑 또는 양종보양문광은 아닐 것이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왜 양사랑은 안 되는 거야? 먼저 말한 사람이 말했다. 양사랑은 범방에 투항했으니 절대로 이 절에는 모시지 않았을 것이야.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나의 학렬이 넷째이니까 은연중에 나를 놀리고 내가 범방에 투항할 거라고 비웃고 있군. 그렇지. 한 사람이 말했다. 너의 학렬과 양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의 학렬은 다섯째이고 양호랑은 오대산에 출가를 했는데 당신은 왜 중이 되지 않지? 한 사람이 말했다. 내가 만약 중이 된다면 당신은 범방에 투항해야만 돼. 악붉은 부부는 맨 처음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도곡괴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즉시 몸을 날려 딸과 임평지와 함께 신상 뒤로 몸을 피했다. 그 부부는 좌측으로 피하고 악영상과 임평지는 우측으로 피했다. 도곡육서는 절 밖에서 쉬지 않고 언쟁을 했다. 그러나 들어와서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는 않았다. 악영상은 속으로 매우 우스웠다. 뭐 그렇게 다툴 필요가 있을까? 양재흥인지 양사랑인지는 들어와서 쳐다보기만 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악부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살펴보니 모두 다섯 사람이다. 내심 생각하기를 나머지 한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칼에 죽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자기와 남편은 화산을 멀리 떠나온 것이 이 다섯 괴물의 몸에서 멀리 피하고 그들이 산에 올라와 복수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기 때문인데 뜻밖에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이곳에서 마주쳤으니 비록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 해도 다른 제자들이 금방 도착할 것이니 머지 이 화를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속으로 걱정이 태상 같았다. 밖에 도곡 오개들은 갈수록 치열하게 말다툼을 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 들어가 보자. 도대체 이 사당에는 어떤 썩어빠진 보살을 모시고 있는가를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하 보시오 여기는 분명히 양공재흥지신 라고 씌어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양재흥인이다. 말하는 사람은 바로 도지선이었다. 도간선의 음성이 들려왔다. 여기에 씌어져 있는 것은 양공재이지 양재흥이가 아니다. 알고 보니 양 장군은 성은 양이고 이름은 공재였구나. 오 양공재 양공재 좋은 이름이군. 암 좋은 이름이고 말고 도지선은 크게 노해서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이것은 분명히 양재흥이다. 엉터리 말을 하지 말아라. 어째서 양공재이냐. 도간선은 말을 했다. 여기 분명히 양공재라고 씌어 있지 않나. 절대로 양재흥이라고 씌어 있지 않단 말이야. 도근선은 말했다. 그렇다면 희지신 이 세 글자의 뜻은 무엇일까. 도엽선은 말했다. 흥은 바로 기쁘다는 뜻이고 흥지신이라 하면 마음이 매우 기쁘다는 뜻이야. 양공재 이 양씨는 죽어서조차도 사람들이 그를 떠받더니 마음이 물론 기쁘겠지. 도간선은 말했다. 맞습니다. 참으로 명답입니다. 도하선은 말을 했다. 이곳에는 양칠랑이 모셔져 있을지도 몰라. 틀림없어. 나 도하선은 선경 지명을 가지고 있거든. 암 내 말이 맞을 거야. 도지선은 화를 내며 말했다. 양재흥이다. 어찌해서 양칠랑이냐. 도간선도 또한 화를 내며 말했다. 양재흥이다. 어째서 양칠랑이냐. 도하선은 말했다. 셋째 형님. 양재흥의 학렬이 몇째입니까. 도지선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모르겠는걸. 도하선은 말했다. 양재흥의 학렬은 일곱째임으로 그래서 양칠랑이야. 둘째 형님 양공재의 학렬은 몇째입니까. 도간선은 말했다. 옛날에 난 알았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다. 도하선은 말을 했다. 나는 알지. 그의 학렬은 일곱째였어. 그래서 양칠랑이야. 도근선은 말했다. 이 신상이 만약에 양재흥이라면 절대로 양공재는 아니고 만약에 양공재라면 절대로 양재흥이가 아닌데 어째서 양재흥이가 되고 또 양공재가 된단 말이야. 도협선은 말했다. 큰형님도 모르시는 것이 있군요. 이 제자는 무슨 뜻입니까. 이 제자는 다시 제자로서 다시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틀림없이 두 사람이고 하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공재도 되고 양재흥이도 되지요. 나머지 네 사람은 일제히 말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군. 갑자기 도지선은 말을 했다. 양칠랑의 이름 속에 칠자가 있다. 그는 아들을 일곱을 두었지. 아마 모두들 이것을 알 것이야. 도근선은 말했다. 그렇다면 이름에 천자가 있으면 아들을 가 명을 낳아야 되고 만자가 있다면 아들이 만 명이나 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섯 사람은 말을 할수록 엉뚱했다. 박영산은 몇 번 잊고 웃음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왔으나 억지로 참고 있었다. 도고고괴가 한참을 다투고 난 다음에 도간선이 갑자기 말했다. 양칠랑이요. 양칠랑이요. 당신이 내 여섯째 동생을 죽지 않게 보살펴 주신다면 이 어르신이 당신에게 몇 번 절을 올린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절을 하지요. 말을 하면서 무릎을 끌고 절을 넙죽했다. 악붉은 부부는 그 소리를 듣고 서로 눈짓을 하며 얼굴에 깊은 빛을 띄었다. 이 자의 말을 들어보니 그 괴인은 비록 일검을 맞았지만 아직 죽지 않았군. 이도고격선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었다. 그 부부는 그들과 어떤 원한을 맺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도지선은 말을 했다. 만약 여섯째 동생이 죽는다면 도간선을 말을 했다. 그러다면 나는 이 신상을 뭉개버리겠어.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오줌이나 깔기지. 도화선이 말했다. 설령 당신이 이 양칠랑의 신상을 까뭉긴다 해서 또 오줌을 내깔긴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섯째는 죽을 것이고 당신은 절을 했으니까. 결국은 손해를 볼 것이오. 도지선은 말했다. 그 말이 맞군. 급히 서둘러 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 먼저 가서 자라 보자. 여섯째의 상처가 나을 수 있는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가. 고칠 수 있으면 다시 와서 절을 하고 고칠 수 없다면 다시 와서 오줌이나 누자. 도끈선은 말했다. 만약에 고칠 수 있다면 저를 아니해도 고칠 수 있어. 그러므로 절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고칠 수 없다면 오줌을 누지 않아도 고칠 수가 없으니 그 오줌을 눌 필요가 없지요. 도끈선은 말했다. 여섯째 동생이 낳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오줌을 눌 수가 없어. 오줌을 누지 않는다면 배가 부풀어와서 죽지 않을까. 도끈선은 갑자기 방성대곡했다. 여섯째가 만약에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들 오줌을 눌 수도 없고 오줌을 누지 않으면 배가 터져 죽을 텐데. 배가 터져 죽을 텐데. 그 나머지 네 사람도 크게 울기 시작했다. 도끈선은 갑자기 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여섯째 동생이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우는 것도 허탕이야. 또 손해가 아닌가. 갑시다. 가서 확실히 물어보고 그때 가서 울어도 늦지 않을 것이오. 도화선이 말했다. 그 말에는 어패가 있군. 만약 죽지 않는다면 다시 물어도 쓸모가 없지 아니한가. 다섯 사람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다른 걸음으로 사당을 나갔다. 악불구는 말했다. 그 사람이 살고 죽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 내가 가서 사정을 알아보겠소. 사맥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나를 기다려주시오. 악부인이 말했다. 당신 혼자서 위험한 곳에 들어가면 도울 사람이 없으니 내가 당신과 함께 동행을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먼저 절 밖으로 나갔다. 악불구는 과거에 큰일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부부가 합심하고 연합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때 또한 자기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자 떨쳐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사당 밖으로 나온 후 도고고개가 멀리서 작은 길을 따라 산허리를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두 사람은 너무 가, 까이 뒤따를 수는 없었다. 단지 멀리서 뒤쫓아 갈 뿐이었다. 다행히 다섯 사람의 음성이 몹시 커서 비록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다섯 사람의 움직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산길을 따라서 십여 그루의 큰 버드나무를 지나자 한 줄기의 작은 시내 옆에 몇 채의 작은 기와집이 있었는데 오개들의 다투는 소리는 기와집 속에서 들려왔다. 악불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 뒤로 돌아갑시다. 두 부부는 경공자를 펼쳐 멀리서 우측으로 달려갔다. 기와집 뒤에는 일렬로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머드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도고고개들의 분노한 목소리가 맹렬히 들려왔다. 내놈이 여섯째를 죽였구나. 어째서 어째서 그의 가슴을 파헤쳐놓았느냐. 내놈을 죽여 없애겠다. 내놈의 가슴을 해부해 버리겠다. 아이고 여섯째야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난 우리들은 영원히 오줌을 누지 않고 너를 따라서 죽겠다. 악불구는 부부는 크게 놀랬다. 어째서 이 사람이 여섯째의 가슴을 파헤쳤다고 할까.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고 허리를 굽혀 창 아래로 다가가서 창의 문틈으로 내부를 살펴보았다. 집 안에는 일곱 벼덟개의 등불이 켜져 있고 방 가운데는 하나의 큰 침대가 놓여져 있었다. 침대에는 온몸이 벗겨진 한 명의 남자가 위를 향하여 반듯하게 들어 누워 있었는데 가슴팍은 이미 해부되어 선열이 계속 흐르고 두 눈은 꼭 감고 있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듯했다. 그의 얼굴을 보니 바로 그날 화산에서 몸에 악부인의 일검을 맞은 도실선이었다. 도고고 개들은 침대에 곁에 삥 둘러서서 한 명의 키가 작고 통통한 사람을 향해서 외치고 욕지거리를 했다. 이 키가 작고 통통한 사람은 머리통이 상당히 컸다. 쥐수염을 기르고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저절로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그의 두 손에는 새발간 피가 묻어있고 우측 손에는 나리시퍼런 단도가 들려져 있었으며 칼에도 피가 잔뜩 묻혀져 있었다. 그는 두 눈을 푸릅뜨고 도고고개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한참 뒤에 그는 침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방귀는 다 띄었습니까? 도고고개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다 띄었습니다. 여섯째는 방귀를 띄었나요? 그 뚱뚱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말을 했다. 이 사람이 가슴에 칼을 맞자 당신들은 그에게 금창약을 부치였소. 그리고 천리 먼 길을 마다앉고 나에게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데려왔소. 당신은 도중에 너무 늦게 왔소 상처에는 딱정이가 앉았고 경맥도 바로잡지 못하였소. 그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소. 그러나 경맥이 서로 뒤틀려 설령 구한다손치더라도 무공이 전부 소실되고 하반신을 쓸 수가 없소.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이오. 이러한 폐물을 낫게 한다한들 무슨 쓸모가 있겠소. 독근서는 말했다. 비록 폐인이지만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소. 그 키가 작은 뚱뚱한 자가 화를 내며 말했다. 치료를 안 하면 안하고 하면 낫게 합니다. 아예 폐인을 만들어놓고 이 늙은이가 어디에다 얼굴을 내밀 수 있겠소. 치료하지 않겠소. 치료하지 않겠소. 당신들은 이 시체를 들고 가시오. 이 늙은이는 절대로 치료하지 않겠소. 울화통이 치미는군. 울화같이 밀어 죽을 지경이군. 독근서는 말했다. 당신이 금방 화가 나 죽겠다고 했는데 왜 죽지 않았소. 그 키가 작고 뚱뚱한 자는 눈을 부릅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냉랭하게 말했다. 나는 벌써 당신들 때문에 울화통이 터져 죽었소. 당신들 내가 죽지 않은 줄 아시오. 도간선이 말했다. 당신이 내 여섯째를 살릴 수 없다면 그의 가슴을 파헤쳐 놓았소. 그 뚱뚱하고 키가 작은 자는 냉랭하게 말했다. 내 별명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시오. 도간선이 말했다. 당신의 개똥같은 별명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살인명이라고 합니다. 악붉은 부부는 내심 흠칫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똑같이 이런 생각을 했다. 알고보니 몸체가 괴상하게 생긴 키가 작고 뚱뚱한 자가 바로 그 이름도 쟁쟁한 살인명이로구나. 그래 맞다. 온천하에서 의술 이 제일 정통한 사람은 강호에서 말드라기를 이 일평지가 첫째라고 하지 않던가. 여섯 개인들은 여섯째가 깊은 상처를 받았으니 그에게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구나. 평일진은 냉랭하게 말했다. 내 별명이 살인명이인 이상 사람 하나 죽였다고 무슨 신기한 점이라고 하겠소. 도화선이 말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뭐 그리 어렵소. 나는 식은 죽 먹기여. 당신은 단지 사람을 죽일 뿐 고쳐내지도 못하면서 명이라는 두 글자의 탈을 쓰고 있군. 평일진은 말했다. 누가 나보고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그러시오. 내가 이 곧 죽을 사람의 가슴을 해부한 것은 경맥을 다시 접촉하고 치료한 다음에 내공이 상처를 받지 않을 때와 똑같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소. 이것이야말로 살인명의의 위대한 기술이오. 도고고괴는 크게 기뻐 일제히 탄성을 지르며 말했다. 알고보니 우리 여섯째를 살리실 수 있군요. 정말로 미안하게 됐소. 도끈서는 말했다. 당신은 왜? 어째서 아직도 손을 쓰지 않소. 여섯째의 가슴을 당신이 다 해부해놓고 지금도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빨리 손을 쓰지 않는다면 필시 죽고 말 것이오. 평일진은 말했다. 살인명의는 당신이요. 아니면 나요. 도끈서니 말했다. 물론 당신이요. 그걸 뭘 물어볼 필요가 있소. 평일진은 말했다. 내가 살인명의인 이상 당신이 늦었는지 늦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시오. 또 내가 그의 가슴을 해부한 다음 나는 벌써 손을 썼을 것이나 당신들 다섯 명의 귀찮은 존재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멈추지 아니하니 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겠소. 내가 당신들을 보고 양장군 사당에 가서 한참 놀고 다시 우장군 사당과 장 장군 사당에 가서 놀라고 했거늘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온 것이오. 도간선이 말했다. 빨리 손을 써서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혼자서 떠들고 있지 않소. 왜 우리 보고 떠뜬다고 말씀을 하시오. 평일진은 또 다시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바늘과 실을 가져오너라. 그가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자 도고고선과 악붉은 부부는 모두 깜짝 놀랐다. 한 사람의 키가 크고 삐쩍 마른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한 개의 나무로 된 쟁반을 가지고 와서 일 언방구도 없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부인은 40대 정도로 얼굴이 네모났으며 귀가 크고 눈이 깊이 패이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평일지가 말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구해달라고 청했으니 나의 규칙은 벌써 당신들에게 말했을 것이오. 그렇지요. 독근선이 말을 했다. 맞습니다. 우리도 벌써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맹세도 했소. 누구를 죽이든 간에 분부만 하시오. 우리 여섯 형제는 그 명에 따를 것이오. 평일지는 말했다. 그렇다면 됐소. 지금은 아직 누구를 죽여야 할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생각이 나면 그때 당신들에게 말을 하겠소. 당신들은 모두 한쪽 옆에 서 계시오. 한마디도 말을 하면 아니되고 약간의 말소리만 들려도 난 바로 손을 멈출 것이고 이 사람이 죽든 살든 간에 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겠소. 도곡의 육형제는 어려서부터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은 탁자에서 밥을 먹고 잠시도 입을 쉬지 않고 꿈속에서도 서로 다툼을 멈추지 아니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모두들 배에 하고 싶은 말을 가득 채우고 금방이라도 중얼중얼 떼고 싶었으나 한마디라도 말을 하면 여섯째의 생명이 없어져 가는 판이니 하는 수없이 참고 있었고 큰순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꼼짝달삭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 평일지는 쟁반에서 큰 바늘을 짚더니 투명하고 굵은 선을 뒤에 집어넣어 보실선의 가슴을 해부해서 벌어진 상처를 봉하기 시작했다. 그의 열 개의 손가락의 마디는 굵고 또 짧았다. 마치 열 개의 오이토막 같았다. 그러나 동작에 민첩하고 발음이란 마치 바늘이 나르는 것 같아 순간 사이에 구촌의 길이에 달하는 사처를 꿰맸다. 상처를 다 꿰맨 다음에 또한 여러 개의 자기병 속에서 약가루와 약물을 꺼낸 다음의 상처에다 발라주고 또 도실선의 입술을 벌리고 그 속에다 몇 종류의 약물을 주입시켰다. 그리고 나서 젖은 걸레로 그의 몸에 있던 피를 닦았다. 키가 크고 삐쩍 마른 부위는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바늘을 집어주고 약을 집어주는 대동작이 매우 숙련돼 보였다. 평일지가 도고고선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다섯 사람의 입술은 꾸물꾸물 움직이고 모두가 급히 말하려고 했다. 이 사람은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살아난 다음 당신들은 그대 가서 말하시오. 다섯 사람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 모습은 매우 난감한 듯 했다. 평일지는 험소리를 내고 한쪽 옆에 앉았다. 그 부인은 바늘과 실과 약들을 모두 치웠다. 악붉은 부부는 창 밖에 숨어서 숨소리조차도 내지 않았다. 이때 실내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창 밖에서 만약에 약간의 움직임이라도 있다면 곧 안에 있던 많은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챌 것이다. 한참 지난 뒤에 평일지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도실선에 몸 가까이 다가갔다. 갑자기 손바닥을 내밀어 도실선의 머리 정수리 백회혈에 강한 충격을 가했다. 여섯 사람은 아! 하고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그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은 도고고선 이후 다른 한 사람은 침대에 들어누어 지금까지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한 도실선이었다. 도실선은 호흡을 한 번 내쉬고 바로 앉았다. 그리고 욕을 해댔다. 재미랄놈 내놈은 왜 내 머리를 때리느냐 평일지는 욕을 했다. 재미랄놈 이 어르신께서 진기로 너의 백회혈을 관통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빨리 나을 수 있었단 말이냐 도실선이 말했다. 재미랄놈 이 어르신이 빨리 낫고 천천히 낫고 내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평일지는 말했다. 이런 재미랄놈 봤나 내가 만약에 내가 천천히 낫는다면 이 살인명의의 솜씨와 명성이 실추되지 않겠느냐 내가 만약에 일 원하지 않고 내 방에 드러누어 있다면 꼴불견이 아니냐 도실선은 말했다. 재미랄놈 내가 정녕 내가 싫다면 이 어르신네께서 가주지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있느냐 그는 몸을 벌렁 일으켜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도고고서는 그가 간다고 말을 하고 가버리자 이렇게 신속하게 몸이 나으니 모두들 놀라고 기뻐하면서 그의 뒤를 따라 문을 나가버렸다. 악붉은 부부는 마음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평일지의 의술은 과연 듣던 대로다. 그의 내력은 정말로 범상치 않다. 조금 전에 도실선 정수리 백회열에 가한 동작은 정말 대단했다. 도곡육선이 멀리 사라지자 평일지는 몸을 일으켜 옆에 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악불구는 자기 아내에게 손짓했다.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고 살며시 빠져나갔다. 그 집에서 수십 장 떨어진 곳에 와서야 비로소 빠른 걸음으로 당났다. 악부인이 말했다. 그 살인명의 무공은 정말 무섭군요. 그의 행동을 보니 옳은 일을 할 줄 모르는 사악한 인물 같아요. 악불구는 말했다. 도곡육계가 살아있는 이상 이 세상에는 좋은 일보다 시끄러운 일이 더 많은 게 당연하오. 우리는 빨리 이곳을 떠납시다. 그들과 시비를 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소. 악부인은 응하는 콧소리를 냈다. 그녀는 이 몇 개월 사이에 받은 고통과 서러움이 너무도 많았다. 남편이 오아권파 중에 일파인 화산파의 장문인인데도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만 되는 처지가 되니 천하가 비록 크다고 해도 그들 내 몸을 둘 곳이 없었다. 그들 부부는 어떤 말이든지 주고받는 사이였으나 화재가 도곡육선에 이르면 서로 피하고 말하지 않았다. 이때 도실선이 결국 죽지 않았음을 생각하자 기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다. 기본 이유는 도곡육선과 원수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양 장군의 사당에 도착해보니 악영상과 임평지 노동약 등 모든 제자들이 모두 뒤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악불군은 말했다. 배로 돌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이미 도곡오개들이 이곳에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총총히 배로 돌아갔다. 밭을 올리고 배가 출항하려고 할 때 갑자기 도곡오선이 일제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 영호충 너는 어디에 있는가? 악불군 부부와 화산의 여러 제자들의 얼굴색이 일제히 변했다. 여러 사람이 급한 걸음으로 부득가로 달려왔다. 도곡오선 외에 또 한 사람은 바로 평일치였다. 도곡오선은 악불군 부부를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그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환호했다. 다섯 사람은 몸을 날려 배 위로 뛰어올랐다. 악불인은 즉시 장검을 뽑아 힘을 다해 돋근선의 가슴을 향해 내리쳤다. 악불군 역시 이미 장검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아내의 칼날을 제지하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뱃머리가 움직여 도곡오선은 이미 뱃머리에 서있었다. 돋근선은 큰 소리로 말했다. 영호충 어디 숨어있는가? 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가? 영호충은 대노해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내놈들을 무서워하는 줄 아느냐? 누가 피했단 말이냐? 바로 이때 선체가 움직이며 뱃머리에 또 한 사람이 늘어났다. 바로 살인명의 평일지였다. 악불군은 내심 깜짝 놀랐다. 나와 사매가 배에 막 돌아왔는데 이 땅달고가 왜 뒤따라왔지? 나와 우리 두 사람이 창 밖에서 그들의 행적을 몰래 훔쳐보았음을 알고 있는 것일까? 도곡오개들도 처치하기 곤란한데 더욱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달라붙었으니 우리 부부의 생명은 오늘 이 개봉 땅에서 사라지나 보다. 평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분이 영호 현재이시오? 말투가 심히 겸손했다. 영호충은 천천히 뱃머리로 걸어가 말했다. 제가 영호충입니다. 각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또한 저에게 무슨 함운할 일이 있으신지요? 평일지는 그를 쳐다보고 위아래를 가름질하며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 상처를 치료해주라고 부탁하셨소.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식지로 그의 맥을 짚는 순간 갑자기 양쪽 눈썹을 찌푸리며 억하는 소리를 냈다. 한참 후에 양쪽 눈썹이 찡그려지며 가운데로 모아졌다. 그는 다시야 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왼손으로 쉬지 않고 머리를 극적극적 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한참 후에 한 손으로 영호충의 오른손을 잡고 맥을 짚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품을 크게 하며 말했다. 그거 참 이상하구나. 이 몸이 평생 이런 경우를 만나지 못했는데 독근선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오. 그가 심경에 상처를 입어 나는 벌써 내공으로 그를 치료해준 적이 있소. 도간선도 말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심경에 상처를 받다니요. 틀림없이 폐경이 온전치 못해 그러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진기로 그의 폐경에 여러 혈도를 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놈이 어찌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소. 나머지 도고고개는 남에게 뒤질세라 너도 나도 자기가 잘했다고 고집을 세우며 자기의 공을 치사했다. 평일지는 튼 소리로 꾸짖었다. 헛소리들 말아라. 헛소리 말아. 독근선도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오. 어째서 우리 다섯 형제 보고 헛소리를 한다고 하시오. 평일지는 말했다. 그건 너희 다섯 형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영호 현재의 체내에 비교적 강한 두 줄기의 진기가 있는데 아마 불개화상이 주입시킨 것 같고 또 다른 여섯 줄기에 비교적 약한 진기가 있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당신 내 여섯 형제들일 것 같소. 악붉은 부부는 서로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 평일지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가 맥을 짚자마자 체내에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 진기가 어디서 연유되었는지를 알아맞추는구나. 독근선은 화가나 말했다. 우리 여섯 사람의 것이 약하고 불개대머리의 것이 강하다고 틀렸어. 우리들 것이 강하고 그의 것이 약한 거야. 평일지는 냉소하며 말했다. 창피한 줄도 모르는군. 그 한 사람의 두 줄기 진기가 너희 여섯 사람의 진기를 누르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 것이 강하다고 겨댈 거야. 불개화상 이놈의 늙은이는 무공은 강하지만 너무 멍청해. 제기랄놈. 늙어빠진 놈. 도화선은 손가락 하나를 내밀어 영호충의 우측 손에 맥을 짚고 말했다. 내가 맥을 짚어본 바로는 아무래도 도공육선의 진기가 불개화상의 진기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비명을 내질렀다. 그 손가락이 사람에게 물린 것처럼 얼얼했다. 아이쿠. 제기랄. 평일지는 껄껄 웃으며 매우 의기양양해 했다. 여러 사람은 그가 상승내공으로 영호충의 몸을 빌려 힘을 넣어 매섭게 도화선을 놀려주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평일지는 한참 웃더니 얼굴 색이 갑자기 엄숙해지며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선찬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누구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도협선은 말했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오. 우리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오. 평일지는 말했다. 너희들은 맹세를 했지. 나를 위해 사람 하나를 죽이겠다고. 그렇지 아니한가. 도지선은 말했다. 맞소. 우리는 단지 당신을 위해 사람 하나를 죽이기로 했지. 당신 말을 듣는다고는 하지 않았소. 평일지는 말했다.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도실선을 죽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 어떻게 할 생각이냐. 도고고서는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이치가 어디 있소. 당신은 그를 살려주었는데 어찌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라고 하오. 평일지는 말했다. 당신 다섯 사람은 나에게 어떤 맹세를 했는가. 도근선은 말했다. 우리들은 승낙을 했지. 만약 당신이 우리들 형제인 도실선을 살려준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분부하면 누구든지 간에 그대로 따를 것이고 절대로 핑계를 대지 않는다고 했지. 맞소. 그럼 내가 당신들의 형제 하나를 구해주었는가. 구해주지 않았는가. 도화선은 말했다. 살려주었지요. 평일지는 말했다. 그럼 도실선은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도엽선은 말했다. 물론 사람이지. 아니면 그가 귀신이란 말이오. 평일지는 말했다. 좋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 하나를 죽이라 하겠다. 그 사람은 바로 도실선이다. 도고고선은 서로를 타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일이었으나 반박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평일지는 말했다. 너희들이 정말 도실선을 죽이고 싶지 않다면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다. 너희들은 선창에 들어가 잔소리 말고 앉아 있어라.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하거나 움직이면 안 된다. 도고고선은 연신 대답을 했다. 그리고 다섯 사람 모두 두 손을 무릎에 대고 다소곳이 앉아 잠을 자라고 하면 자고 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 말 잘 듣는 어린애들처럼 평일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잊었다. 영어충은 말했다. 평선배님 제가 듣건대 당신은 사람을 고쳐줄 때 어떤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려낸 후 그 사람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면서요. 평일지는 말했다. 그 말이 맞네. 정말 그런 규칙이 있지. 영어충은 말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일지는 이 말을 듣자 하하하 소리를 내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어충의 모습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마치 어떤 괴물이나 짐승을 관찰하는 것 같았다. 한참 후 그는 말했다. 나는 치료하지 않겠다. 자네의 병이 중하여 나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내가 치료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자네는 나를 위해 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닌가. 난 결코 자네를 치료해 주지 않겠다. 영어충은 나경산의 자기에 대한 정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 이후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세상에서 사람을 회생시킬 수 있다는 명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자기 병이 이미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자 자기도 모르게 철양한 생각이 엄습해왔다. 악붉은 부부는 서로 쳐다보며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 살인명의를 움직여 혼하자가 있는 곳에 오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은 영어충과 어떤 관계일까. 평일지는 말했다. 영어 현재 자네의 체내에는 여덟 줄기의 이상한 지기가 있는데 토해낼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감화시킬 수도 없고 내 아팔 수도 없다네. 정말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네. 내가 부탁을 받아 자네를 치료한다고 하여 있는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네. 실질적으로 자네의 병의 원인은 진기와 관계가 있어 침술이나 약 종류로 어떤 효과를 바랄 수는 없네. 이 몸이 의술을 베푼 이래 지금까지 이런 병세는 본 적이 없네. 나는 무능하여 힘을 쓸 수 없으니 정말로 창피할 뿐이네. 그러면서 품속에서 자기 병 하나를 꺼내 그 속에서 주홍색의 알약 열 알을 끄집어내며 말했다. 이 열 알의 진심리 기화는 명기한 약재가 많이 들어있고 만들기도 쉽지 않다네. 자네가 10일마다 한 알씩 복용한다면 100일 동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네. 영어충은 두 손으로 받아들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일지는 몸을 돌려 언덕으로 오르려고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병 속에 두 알이 남았으니 이것마저 자네에게 주겠네. 영어충은 받지 않으며 말했다. 선배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니 틀림없이 그 약효가 뛰어날 것입니다. 저를 주느니 남기셨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산다 한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평짜리지는 고개를 반쯤 위로 빼고 그를 한참 보더니 말했다. 생사를 초월하는 자가 진정한 사내대장 불안에 어쩐지 어쩐지 아 아깝다 아가워 미안하고 창피하다 그러면서 큰 머리를 흔들흔들거리며 언덕을 뛰어올라 바른 걸 의무로 사라졌다. 그는 온다고 하면 오고 간다면 가는 사라이라 화산파의 장문인은 마치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은 듯했다. 악불구는 무척 화가 났다. 그러나 선창에는 아직도 다섯 명의 목숨을 아짜가는 온신들이 앉아 있어서 어떻게 그들을 쫓아 보낼까를 꿍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고고선들은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눈으로 코를 보고 코는 배꼽을 보고 있었다. 마치 늙은 중이 정좌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만약 선장에게 명예 배를 떠나가게 한다면 이 다섯 명의 전염병들을 함께 데려가야 하고 만약에 배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언제까지 앉아 있을런지 알 수 없었고 또 그들이 발작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악부인이 도실선에게 일검을 가한 복수를 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노동약, 악영산 등은 친히 그들이 사람을 찢어 죽이던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의 무서움이 남아 있어 각자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고 그 누구도 다섯 명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몸을 돌려 선창으로 들어가며 도고고서넷에 말했다. 보시오 당신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 독근서는 말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영호충은 말했다 우리는 곧 배를 띄워야 하오 빨리 언덕으로 오르시오 도간서는 말했다 형짜리지가 우리들에게 선창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고 했다. 아무 말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우릴이 형제를 죽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것이고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오 영호충은 웃음이 나와 참을 수 없었다 형 의원께서는 벌써 배를 떠나 언덕에 오르셨소 당신들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소 도화선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안 돼 안 돼 만약 그가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 정말로 일이 크게 벌어질 거야 갑자기 언덕에서 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같지도 않고 귀신 같지도 않은 다섯 놈은 어디 있느냐 독근서는 말했다 누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은데 도간서는 말했다 어째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째서 사람 같지도 않고 귀신 같지도 않단 말이냐 그 사람은 또 외치듯 말했다 여기에 사람 같지도 않고 귀신 같지도 않은 물건이 또 하나 있다 형 대구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 너 힐리 이 물건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 내가 손을 놓는다면 이 물건은 즉시 황하 강물 속에 빠뜨려져 물고기에 밥이 되고 말 것이다 도고고서는 그 소리를 듣자 와하는 함성을 지르며 나란히 선창을 빠져나가 언덕에 섰다 형일지가 상처를 꿰맬 때 옆에서 도와주던 중년 부인이 똑바로 서서 왼손을 쭉 내밀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하기엔 도실선이 멱살을 잡힌 채 대롱대롱 들려져 있었다 이 부인의 얼굴은 병색이 있는 듯 했으나 힘은 좋아서 한 손으로 도실선을 들고 있으면서도 아 무것도 들지 않은 듯 조금도 힘겨워하지 않았다 도근서는 급히 말했다 물론 필요하지 우리가 막내를 받아들이지 않을 까닭이 있게더 도간서는 말했다 너는 어째서 우리 보고 사람 같지도 않고 귀신 같지도 않다고 했느냐 도실선은 매달린 채 말했다 이 여편내의 꼴을 보라고 우리보다 더욱 사람 같지도 않게 생겨 먹었잖아 원래 도실선은 평일지가 상처를 꿰매주고 영담묘약을 복용시킨 후 그의 정수리를 한 대쳐 진기를 집어넣어 주자 바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를 너무 쏟은 끝이라 또 혼절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 중년 부인이 그를 다시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의 상처는 중했지만 주둥이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그 부인이 냉랭히 말했다 당신은 평의원께서 평생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고 있는지 아시오 도곡육서는 일제히 말했다 모르오 그가 누구를 무서워하오 그 부인은 말했다 그는 마누라를 제일 무서워하오 도곡육서는 깔깔 웃으며 일제히 말했다 그렇게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땅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마누라를 무서워한다니 하하하 정말 웃기는구나 정말 웃기는 일이야 그 부인은 냉랭히 말했다 뭐가 그렇게 우스운가 내가 바로 그의 마누라야 도곡육서는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그 부인이 말했다 내가 어떤 분부를 하면 그 사람은 감히 듣지 않고는 못배기지 내가 누구를 죽이라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죽이라고 할 것이다 도곡육서는 일제히 말했다 네네 그렇겠지요 형 부인께서는 누구를 죽이고 싶소 그 부인의 눈빛을 선창을 향했다가 악불군에게 머물렀다가 다시야 부인을 바라보더니 악영산에게로 눈빛이 흘러갔다 그리고 화산파의 여러 제자에게로 눈을 돌렸다 모든 사람은 그녀의 눈빛과 마주치며 몰골이 송연해졌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 다 이 추하게 생기고 핏기가 하나도 없는 그 부인이 누구를 지적하면 도곡육선이 그 사람을 즉시 찢어 죽인다는 사실을 악불군 같은 고수도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 부인은 눈빛을 천천히 거두어들이고 다시 도곡육선을 쳐다보았다 여섯 형제도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 부인이 흥하고 코웃음치차 도곡육선이 일제히 말했다 네 네 그 부인은 책 하는 소리를 냈다 도곡육선은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다 네 네 네 네 그 부인이 말했다 나는 아직 누구를 죽이겠다고 작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남편은 말하기를 이 배 안에는 영호충 영호공자가 계시는데 내 남편은 그를 매우 존경한다고 하더군 너희들은 그를 잘 모시도록 해라 그가 죽을 때까지 모셔야 한다 그가 뭐라고 하면 그 말에 따르고 절대 반항하면 안 된다 도곡육선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보살피라고요 형 부인은 말했다 맞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정중히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백일밖에 살지 못하니 너희들은 그 백일간 그의 모든 분부를 따라야 한다 도곡육선은 영호충이 백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에 모두 기뻐했다 그리고 일제히 말했다 백일동안 그를 보살핀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 영호충은 말했다 형 선배님의 호의에 몸둘발을 모르겠습니다 도곡육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 보고 배에서 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형 부인의 얼굴에는 아무런 희노애락의 표정이 없었다 형 대부께서 말씀하시길 영호공자의 병은 이 여섯 사람이 만들었고 형 대부가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체면이 손상되고 또한 부탁받은 사람에게 할 말이 없게 만들었으니 이 여섯 멍청이들에게 중안벌을 내려야 한다고 하셨소 내 남편은 이들이 도실선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아량을 베풀어 영호공자를 모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했다 이 여섯 멍청이들이 영호공자의 명을 거역한다면 형 대북에서는 즉시 여섯 중에 한 명의 목숨을 요구할 것이오 도화선은 말했다 영호형의 상처는 우리들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니 우리가 그를 보살핀다 한들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소 대장부는 사리를 분명히 해야 하오 도지선이 말했다 사내 대장부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불사하는데 하물며 그의 상처를 좀 보살피는 것인데요 뭘 도실선도 말했다 나의 상처도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도 보살핌이 필요하니 서로서로가 좋은 일이지 도간서는 말했다 하물며 백일인데 뭐 날짜도 제한되어 있고 도근서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옛사람들은 친구가 병이 나면 천리도 마다 않고 달려간다고 했소 우리 형제들은 부리를 보고 칼을 들어 서로를 돕는데 형 부인은 눈을 흘끼더니 돌아갔다 도지선과 도간선은 도실선을 받아들고 배로 뛰어들었다 도근선 등도 따라 들어오면서 외쳤다 충항하시오 출항하시오 영호충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섯 도형께서 나와 동행을 하실 때 우리 사부님과 사모님께 반드시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첫 번째 분부입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들의 보살핌을 받지 않겠소 도엽선은 말했다 도공육선이 정인군자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야 당신 사부와 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 아들 손자를 보고도 우리는 깎듯이 예를 올려야 해 영호충은 자칭 정인군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악불군에게 말했다 사부님 이 여섯 분이 우리와 함께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악불군은 생각했다 이 여섯 사람은 지금 화산파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같은 배에 있으면 마음속에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그들을 쫓아보낼 수는 없다 이 여섯 명의 무공이 높고 정신이 돈 사람 같기 때문에 지혜를 짜내 상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그들이 같이 가는 것은 좋으나 나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니 그들이 떠들거나 다투지 않도록 해다오 도간선이 말했다 악 선생의 그런 말은 잘못이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왜 주둥이를 다물고 살아야 하오 이 주둥아리는 밥 먹는 것 외에 말을 해야 하오 왜 귀가 두 개 있는지 아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함이오 당신이 조용한 것을 좋아하면 그것은 조물주가 당신의 입을 만든 것에 반발하는 것이고 두 귀를 만들어준대 반발하는 것이오 악불군은 이 사람과 말을 하면 다섯 형제가 끼어들어 언제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힘으로나 입으로나 그들을 이길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여보게 사공 배를 띄우게 도엽선이 말했다 악 선생 당신이 사공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실 때 어째서 입을 벌려 말을 하는 것이오 정말 당신이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면 마땅히 손짓으로 그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해야 하지 않겠소 도간선은 말했다 사공들이 뒤편에 있고 악 선생은 중앙에 있으니 손짓을 해도 사공들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입으로 말한 것이지 도엽선이 말했다 그렇다면 뒤쪽으로 가서 손짓을 하면 되잖아 도화선은 말했다 만약 사공들이 그의 손짓을 알아듣지 못하고 배를 띄우라는 뜻을 배를 뒤집으라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그건 큰일이야 도곡육선들의 말싸움이 계속되는 한 듯 영호충과 도곡육선을 둘러본 후 서로 똑같은 일을 생각했다 평일지가 말하기를 사람에게 부탁을 받고 영호충을 고쳐주러 왔다는데 아마도 부탁을 한 사람은 무림에서 지위가 높을 것이다 화산파 장문인을 안중에 주지 애우면서도 화산파의 일개 제자에게 예를 다하니 누구 부탁을 받고 충화를 치료해 주려고 했던 것일까 그는 불개화상을 제기랄론 늙어빠진 놈이라고 욕했으니 그것으로 보아 불개화상에 부탁받지도 않구나 옛날 같았다면 그 부부는 벌써 영호충을 불러다가 자세히 물어보았을 것이나 지금은 사재간의 틈이 생겨 두 사람은 영호충에게 물어볼 처지가 못되었다 악부인은 강호에서 첫째 명이라고 평이 난 평일지마저 영호충이 병을 치료할 수 없고 그가 단지 100일 동안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말을 생각해내곤 마음이 괴로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배는 순풍에 돋단 듯이 빠르게 나아가 그날 저녁에는 남봉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착했다 사공들은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다 각자 밥을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언덕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화산파의 여러 영웅들께서 이 배에 타고 계십니까 악불군이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도지선이 얼른 대답했다 여섯 분의 대형웅 도곡 육성과 화산파의 인물들이 이 배 안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 사람은 기뻐서 말했다 아 참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루낮 하루밤을 기다렸습니다 자자 빨리 가져와라 열다섯 명의 장정들이 두 줄로 나누어 언덕에 있는 한 초가집에서 걸어 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손에는 붉은 칠을 한 상자가 하나씩 들려 있었다 빈손으로 있던 한 푸른 옷을 입은 사내가 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의 상장께서는 영호소협이 몸이 불편하시다는 말을 듣고 심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원래 친히 와서 문안을 여쭈어야 하겠지만 이 시간에 맞춰 올 수가 없어 비둘기를 날려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소인들에게 명하기를 정중한 예를 올리라고 하셨으니 영호소협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사내들은 일제히 뱃머리로 걸어와 10여 개의 상자를 배 위에 올려놓았다 영호충은 의아해서 말했다 귀하의 상장께서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접을 하시니 영호충은 부끄럽고 몸둘발을 모르겠습니다 그 사내는 말했다 영호소협께서는 덕망이 높으시니 틀림없이 건강이 회복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몸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예를 행한 후 10여 명의 사내들을 데리고 물러갔다 영호충은 말했다 누가 나에게 예물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이상하고 희한하구나 도고고서는 벌써 참을 수 없어 일제히 말했다 먼저 열어보고 구경이나 합시다 다섯 사람의 손과 발이 일제히 붉은 치를 한 상자에 뚜껑을 열어져 쳤다 그 상자에는 맛있는 간식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고 어떤 것은 닭고기 쇠고기들이었고 더욱이 인삼녹용이니 제비둥지은이 버섯 같은 진귀한 약재가 들어 있었다 마지막 두 상자에는 크고 작은 금덩이와 은덩어리가 담겨져 있었는데 틀림없이 영호충의 노비에 쓰라고 한 것이었고 그들이 변 변치 않다고 한 이 물건들은 정말 엄청나게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다 도고고선들은 과자와 꿀을 입힌 과일들을 보자 넝큼 손에 들어 입에 쑤셔 넣으며 크게 외쳤다 맛있다 참 맛있군 영호충은 십여 개의 상자를 이리 뒤적 저리 뒤적해 보았으나 편지나 명함 같은 것이 없었고 또한 어떤 흔적이나 꽃무늬도 없었다 도대체 누가 이 선물을 보냈을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단서를 찾지 못해서 영호충은 악불군을 향해 말했다 사부님 이 제자는 정말 무엇이 무엇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이 예물을 보낸 사람은 아기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장난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간식을 들어 먼저 사부님과 사모님께 드린다 음차례로 여러 사제와 사매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악불군은 도고 극선이 이런 음식을 먹고 아무런 이상이 없자 이 음식에는 어떤 독약이 들어 있지 않음을 알고 영호충에게 말했다 너의 강호 친구들 중에 이 일대에 사는 사람이 있느냐 영호충은 한참 골똘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없습니다 그때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여덟팔의 말이 강가를 따라서 달려오면서 한 사람이 외쳤다 화산파 영호소협께서 이곳에 계십니까 도고 극선은 기쁜 나머지 환호성을 지르며 말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또 무슨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십니까 그 사람은 외쳤다 저의 방주께서는 영호소협이 이곳 남봉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한 영호소협께서 약주를 좋아하신다는 소문을 익히 하시고 우리들에게 명에서 열다섯 단지에 오래 묵은 술을 보내라 하셔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영호소협께서는 배에 놓고 잡수십시오 여덟 마리의 말은 가까이 달려왔다 말 한필마다 두 단지에 술이 실려져 있었다 술단지 중에 어떤 것들은 극품공주라고 씌어져 있었고 어떤 단지 위에는 삼과량분이라고 씌어져 있었으며 또 어떤 것에는 소흥장원홍이라고 씌어져 있었으며 이 열다섯 단지의 술들은 각기 달랐다 영호충은 많은 술을 보자 누구보다 기뻐했다 급히 뱃머리로 나 가읍을 하며 말했다 저의 견문이 좁아 그러하오니 당신들은 어느 방에 속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형씨의 존함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 사내는 웃으며 말했다 본방의 방주는 수차 분부하셨습니다 절대로 영호소협에겐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요 그 어르신은 이 약간의 선물을 드리면서 변변치 못한 선물을 주면서 신분을 밝히기가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좌측 손으로 손짓을 하자 바로 같이 온 사내들은 술단지를 하나씩 하나씩 옮겨와 뱃머리에 놓았다 악불구는 선창에서 이 여덟 명의 사내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모두가 손놀림이 빠르고 한 손에 술단지 하나씩을 들고도 가볍게 몸을 흔드니 뱃머리에 올라섰다 이 여덟 명의 사내들은 특별히 어떤 무공을 갖춘 것 같지 않았고 틀림없이 여덟 명이 한 문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보아하니 같은 방이지만 서로 소속이 다른 것 같았다 여덟 명은 열여섯 단지의 술을 뱃머리에 올려놓고 오고 개를 숙여 영호충에게 절을 한 다음 곧바로 말에 올라타고 가버렸다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사부님 이 일은 정말 이상하군 누가 이 제자하고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술을 보내온 것 같아요 악불구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전백광이 아닐까 또 붉게 화상이 아닐런지 영호충은 말했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적이 예측을 불허하니 혹시 그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봐요 도곡육선 여기 많은 술이 있소 당신들은 마실 거요 안 마실 거요 도곡육선은 웃으며 말했다 마시지 마셔 안 마실 이유가 어디 있는가 도곡근선과 도간선 두 사람은 술단지를 들고 와 흙으로 봉안 뚜껑을 열고 그릇에 술을 따랐다 과연 향기가 좋았다 여섯 사람은 영호충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꿀꺽꿀꺽 마셔댔다 영호충은 술을 한 그릇 퍼 악불구에게 갖다 주며 말했다 사부님 맛 좀 보십시오 이 술은 정말로 괜찮습니다 악불구는 살며시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음 노덕약은 말했다 사부님 사람을 조심하고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술은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술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악불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충하 아무래도 조심해야겠다 영호충은 향기로운 술 내음이 코에 닫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웃으며 말했다 제자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술에 독이 있든 없든 그것이 대수이겠습니까 두 손에 술잔을 받쳐 들고 몇 모금의 한 그릇을 싹 비워버렸다 그리고 감탄하며 말했다 좋은 술이다 좋은 술이다 언덕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좋은 술이야 암 좋은 술이야 영호충은 눈을 들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거드나무 아래에 옷을 남루하게 입은 별보리 없는 서생 이 오른손에 한자 루의 낡은 부채를 들고 콧구멍을 벌릉거리며 배에서 날아오는 술 내음을 맡고 있었다 과연 좋은 술이야 이 60년 정도 묵은 상과 두부 주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적지 않고 많지도 않은 딱 62년이라는 기간을 알아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이 서생이 조금 과장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웃으며 말했다 형씨께서는 싫지 않으시다면 좀 건너오셔서 몇 잔을 드시지요 그 서생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당신과 나는 평소 알지 못하고 오다가다 만났을 뿐인데 술 내음을 맡는 것도 미안한 일이거늘 어찌 다시 술을 마시려고 하겠소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 서생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사해진애는 모두 형제라 하지 않았소 형씨의 말씀을 들으니 술에 있어서는 선배인 것 같소 제가 가르침을 청하고 자하니 배로 건너오셔서 한 잔 드시기를 사양하지 마시오 그 서생은 천천히 건너왔다 아주 깊게 읍을 한 후 말했다 저의 성은 조이고 조상할 때 조씨이며 그 옛날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춤을 추었다는 조적 이라는 분이 바로 저의 먼 할아버지회다 저의 이름은 천추라고 합니다 천추라는 뜻은 백세천추라는 뜻이지요 감히 묻건대 형씨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저의 성은 영호라는 복성이고 이름은 외자로 충자입니다 그 조천춘은 말했다 성이 참 좋습니다 성이 참 좋아요 이름도 좋고요 말을 하면서 발판을 건너 뱃머리에 올라섰다 영호충은 잔잔히 웃으며 생각했다 내가 술을 권하니 무조건 좋아보이는 모양이군 그는 즉시 술 한 그릇을 떠서 조천추에게 건네주었다 자 한 잔 드시오 조천추는 나이가 50여세 되어 보였으며 얼굴색은 누렇고 주독이 올라 붉게 된 코하며 초점이 흐려져 있는 두 눈에 드문드문 몇 가닥의 수염이 나 있었다 그의 옷은 때가 저러 반지르르 했다 두 손으로 잔을 받을 때 손을 보니 열 손가락에 손톱에는 때가 시커멓게 끼어 있었다 조천추는 영호충이 술을 건네는 것을 보자 받으려 들지 않고 말했다 영호충 비록 좋은 술은 있으나 좋은 그릇이 없군요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빈손으로 여행하는 중이니 이렇소 조 선생께서는 개의치 마시고 한 잔 드시구려 조천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요 형식께서 주도에 대해 이렇게 무심하시니 틀림없이 주도의 삼례를 모르시는 것 같소이다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술그릇을 따져야 합니다 어떤 술을 마실 때나 그에 맞는 술잔을 사용해야 되지요 분주를 마실 때는 응당이 옥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나라 때의 시에는 이렇게 적혀있소 오관성 내호박광 옥그릇으로 술을 담은 이 행기가 그윽하다 이 시 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옥으로 만든 그릇과 옥으로 만든 술잔은 술맛을 더해주는 법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네 그렇군요 조천추는 한 단지의 술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단지에 들어있는 술은 관외 백주이오 술맛은 조드나 단지의 한 가지 향기가 부족하오 그래서 이 술을 마실 때 제일 좋은 것은 서각배에 담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맛은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소 옥으로 만든 술잔은 술의 색을 아름답게 해주고 서각배 즉 코불소의 콧불로 만든 술잔은 향기를 첨가시켜주지요 옛사람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영호충은 낙양에서 녹주공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 천하의 미주에 대한 내력이나 냄새술담근은 잇이 저장할 때의 비법을 이미 십중팔구는 알았다 그러나 술잔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이때 조천추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말을 듣고 있으니 막힌 구멍이 탁 트이는 듯 후련했다 그가 또 말했다 포도주를 마실 때는 물론 야광배에 달아 마셔야 되지요 옛사람의 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소 포도 미주는 야광배가 제격이라 그 술을 먹고 싶어 비파를 타며 말을 재촉하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포도주는 요염한 색깔을 내니 우리 같은 수염을 기른 남자가 마신다면 호기가 부족하게 돌이 것이요 포도주를 야광배에 담으면 술의 색깔은 새발간 피와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은 피를 마시는 것 같죠 악무목 이지은사에서는 대장부는 뜻을 세워 배가 고플 때는 오랑캐의 살을 뜯어 밥으로 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흉노족의 피를 가지고 환담하네 이었지 장엄하지 않소이까 영호충은 연심 괴를 끄덕였다 그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읽은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천추가 시사를 가지고 술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무것도 모르며 웃고 있다가 흉노족의 피를 마신다는 대목에 이르자 정말로 호기가 하늘을 가려고 가슴에 피가 뭉쳐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조천추는 한 단지의 술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고량미주는 정말로 최고 오랜 술 중에 하나이지요 하 나라 우임금 때 의적이 만든 술을 우임금이 마시고 기뻐했다는 술이 바로 이 고량주요 영호형 세상 사람의 안목이 너무 미천합니다 단지 우임금이 치수만을 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었다고만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우임금의 진정한 공로는 무엇인지 당신은 아시오 영호춘과 도고 극서는 일제히 말했다 술을 만드는 것이겠죠 조천추는 말했다 예 바로 맞추었습니다 여덟 사람은 일제히 크게 웃었다 조천추는 다시 말했다 이 고량주를 마실 때는 반드시 청동주작을 써야만 비로소 옛맛이 나는 법이오 그리고 쌀로 빚은 미주는 그 맛은 비록 좋지만 너무 달지요 약간 10개 걸러서 큰 그릇으로 담아 먹으면 호탕해지지요 영호춘은 말했다 저는 배운 것이 너무 없어 술이나 술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그 학문은 깊고도 넓군요 조천추는 백초미주라는 글자가 씌어져 있는 술단지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이 백초미주는 수백 가지의 약초를 채집하여 술을 담갔으므로 술의 향기가 맑아 본나들이를 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아도 취한 느낌을 주지요 이 백초주를 마실 때는 반드시 고등배에 부어 마셔야 합니다 백년 묵은 등나무로 조각해서 만든 술잔은 이 백초를 담아 먹으면 그 향기가 너무나 그윽하오 영호춘은 말했다 백년 묵은 등나무는 무척 구하기가 힘이 들지요 조천추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영호형씨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군요 백년 묵은 등나무보다는 백년 묵은 술을 구하기가 더 어렵지요 생각해 보시오 백년 묵은 등나무는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어도 백년 묵은 미주는 모든 사람이 마시고 싶어하고 마신 후엔 없어져 버리지요 그러나 하나의 고등배는 천잔만잔 마신다 해도 그래도 그 형태는 망가지지도 않고 여전히 내려오는 법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너무 모르는군요 선생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악불군은 계속 조천추의 말을 유심히 들었다 그의 과장된 말투를 듣고 있었으나 이치에 맞는 것 같았다 도지선 도간선 등 작대들이 백초미주의 술단지를 들고서 원탁에 줄줄 흘리며 귀중한 술을 물 마시듯 마셔댔다 악바르군은 비록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술의 향기가 코끝에 닿으니 정말 감미로웠다 그는 그 술이 정말 좋은 술이라는 것을 알았고 도곡육선들이 이렇게 마셔대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천추는 또 말했다 이 소흥장 원홍을 마실 때는 반드시 고자배에 따라 마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북송 때 만들어진 술잔이오 남송 때 만들어진 자기술잔은 그래도 쓸만하고 그러나 북송 때 만들어진 자기술잔보다는 못하오 원나라 때 만들어진 자기술잔은 저속하기 이를 때 자빠싸다오 이 단지의 술은 이화주인데 이 이화주를 마시려면 응당히 빛이 빼 에 따라 마셔야 합니다 백낙천은 항주춘망이라는 시에서 붉은 소매자락이 감입처럼 나부길 때 문밖의 푸른 깃발은 이화주의 향기를 더해주네 라고 하였지요 생각 좀 해보십시오 항주의 술집들은 이 이화주를 팔 때 비취색의 길을 문 밖에다 걸어놓고 이 이화주를 팔고 있음을 나타냈지요 이 이화주를 마실 때는 물론 비취잔이 제격이고 이 옥노주는 응당히 유리배 에 따라 마셔야 합니다 옥노주에는 구슬같은 기포가 생겨 이 투명한 유리배에 따라 마시면 정말 보기 좋지요 갑자기 한 여자의 비웃음소리가 들렸다 치이 허풍을 떨기는 말하는 사람은 악영산이었다 그녀는 오른쪽 식지를 내밀어 자기의 오른쪽 뺨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악불구는 말했다 산하 무례하지 말아라 이 조 선배님의 말씀은 무척 이치에 맞는 얘기가 아니냐 악영산은 말했다 이치는 무슨 이치예요 술 몇 잔 마시고 흥을 돋구면 그것으로 조카즈 아침 저녁 하루종일 술이나 마시면서 그렇게 따진다는 것이 어찌 영웅대장부의 할 짓이겠어요 조천추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다 아가씨는 몰라서 그러십니다 한 고조 유방께서는 영웅입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 그는 크게 취한 다음 백사를 단검에 찌르지 않았다면 어찌 한나라를 세우고 수백년간 업적을 쌓았겠습니까 번쾌 는 영웅호한이 아닙니까 그날 홍문현에서 번장군께서 그의 넓적다리를 잘라 한 말에 술을 마셨을 때 그를 어찌 장사라고 하지 않겠소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선생께서는 죽업에 도통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천하의 영웅호걸 들은 술을 좋아한다 하셨는데 왜 드시지 않소이까 조천추는 말했다 내가 이미 말했지요 술에 맞는 술잔이 없으면 술에 대한 무례라고요 도간서는 말했다 당신도 허풍이 심하시군 무슨 빛이 배어 야광배입니까 세상에 그런 술잔이 어디 있단 말이오 있다 해도 한 두개일 뿐인데 그 누가 그 많은 술잔을 다 갖추고 있겠소 조천추는 말했다 술의 품격을 따지는 신사들은 물론 다 갖추고 있소 당신들처럼 소처럼 개처럼 마셔대는 사람들이나 밥그릇이든 물그릇이든 따지지 않겠지 도엽서는 말했다 그럼 당신은 풍류를 아는 신사여 아니요 조천추는 말했다 과분하다고 한다면 과분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부족하지 않은 어느 정도 풍류를 아는 사람이오 도엽서는 깔깔 웃어댔다 그렇다면 이 여덟 종류의 미주의 술잔을 당신은 몇 개나 지니고 있소 조천추는 말했다 많다면 많지 않고 적다면 적지 않고 한 가지씩은 갖추고 있지요 도곡육서는 일제히 소리쳤다 허풍쟁이 허풍쟁이 독근서는 말했다 그럼 내가 당신과 내기를 하겠소 당신 몸에서 여덟 종류의 술잔이 나온다면 나는 그 술잔 하나하나를 씹어 뱃속에 넣겠소 당신이 만약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찌 하겠소 조천추는 말했다 그러면 내 스스로 여기 있는 술잔과 밥그릇을 하나하나 뱃속에 쳐넣지요 도곡육서는 일제히 말했다 그것 참 좋다 잘 되었다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이 말이 채 끝자지도 않았는데 조천추는 손을 내밀어 품속을 더듬어 하나의 술잔을 끄집어냈다 부드럽고 윤이 나는 이 술잔은 바로 양지배곡배였다 도곡육서는 깜짝 놀라 입을 꼭 다물었다 조천추는 하나 또 하나 계속해서 품속에서 술잔을 끄집어냈는데 틀림없이 비취배서 각배 고등배 청동작 야광배 유리배 고자배 등등이었다 그는 여덟 개의 술잔을 끄집어낸 다음 다시 계속해서 끄집어냈다 금배티 찬란한 금배 조각이 정밀한 은배 꽃 모양이 조각되어 있는 석배 그 밖에는 또 아베호치배 우피배 죽동배 자단배 등등이 쏟아져 나왔다 이 술잔들은 크고 작은 하나하나가 크기가 전부 달랐다 무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모두들 멍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그 누구도 이 거렁뱅이의 품속에서 이렇게 많은 술잔들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조천추는 드그양양의 독근선에게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소? 독근선의 얼굴은 참담해졌다 내가 졌소? 내가 이 여덟 개의 술잔을 먹어치우겠소? 그는 고등배를 들고 뚝하고 반을 갈라 반쪽을 입속에 쑤셔놓고 와작와작 씹었다 여러 사람들은 그가 자기의 말을 실행하기 위해 그 반쪽의 고등배를 씹어먹는 것을 보자 모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독근선은 손을 내밀어 또 다른 서각배를 집었다 조천추는 오니 손을 들어 그의 맹문을 내리쳤다 독근선은 오른손을 약간 내리며 그의 손목을 잡으려고 반격했다 조천추는 중지로 그의 장심을 쳤다 독근선은 깜짝 놀라 손을 움츠리며 말했다 왜 주기가 싫소? 내가 먹겠다는데 조천추는 말했다 내가 졌소이다 저는 탐복했소이다 이 여덟 개의 술잔을 당신이 다 먹었다고 칩시다 당신의 호기는 좋지만 나는 아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을 것이오 모든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박영산은 처음에 이도고격선의 힘이 무서웠다 그러나 서로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 그들은 아직까지 어떤 흉악한 짓을 하지 않았고 또한 행동할 때나 말할 때 익살스럽고 친근감이 갔다 그래서 대담하게 독근선에게 말했다 보세요 그 고등배는 맛이 좋나요? 독근선은 입맛을 척척 다시며 말했다 무척 쓴데 무슨 맛이 있겠소? 조천추는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당신이 나의 고등배를 먹어버렸으니 나의 큰 이를 그르친 것이 오 아이고 이 고등배가 없어졌으니 이 백초주는 어떤 잔으로 마셔야 한단 말인가 어쩔 수 없이 나무조각으로 만든 잔으로 마셔야 될 것 같소 그는 품속에서 수건을 끄집어내어 독근선이 먹다 남은 반조각의 고등배를 닦고 단목배를 집어 계속 닦아대었는데 그 손수건은 시커매서 닦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다 이렇게 닦으니 닦을수록 더 더러워졌다 한참을 닦고 난 후 비로소 나무잔을 탁자에 올려놓고 여덟 개의 술잔을 한 줄로 진열하고 나머지 금배 은배들은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서 분주, 포도주, 소흥주 등 열 가지의 미주를 각각 여덟 개의 잔에 따랐다 길게 숨을 한 번 내쉬더니 영호충을 향해 말했다 영호형 이 여덟 잔의 술은 당신이 한 잔 한 잔 드시구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이 여덟 잔의 술을 마시리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품평을 해봅시다 옛날에 먹던 술과 짐금 먹는 술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시구려 영호충은 말했다 좋습니다 그는 목배를 들어 단숨에 마시니 한 줄기에 쓰고 매운 기가 뱃속에 꽉 찼다 자기도 모르게 내심 놀라며 깊이 생각했다 이 술맛이 어찌 이리 고약하냐 조천춘은 말했다 내 술잔들은 술 마시는 사람의 보배여 단지 다미 작은 소인배들은 이 술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한 잔을 마신 다음 두 번째 잔부터는 다시 마시려 하지 않는다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덟 잔의 술을 다 마신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오 영호충은 생각했다 설령 술 속에 독이 있다 해도 영호충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에게 독사를 당하면 당했지 질 수야 없지 그는 또 다른 잔을 들어 영거푸 두 잔을 마셨다 한 잔은 쓴맛이 감돌고 다른 잔은 상당히 떨뻤다 절대로 그 미주의 맛이 아니었다 다시 네 번째 술잔을 들었을 때 독근선이 갑자기 외쳤다 아이쿠 큰일 났다 내 뱃속에서 불이 나네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다 조천춘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 고등 술잔 반쪽을 먹었으니 어찌 배가 안 아프겠소 그 오래 묵은 등나무는 딱딱하기가 강철 같은데 뱃속에선 절대로 소화가 되지 않을 것이오 빨리 설사약을 먹고 다 쏟아버리시오 만약 쏟아내지 못한다면 별 수 없이 그 살인명의 평일지를 청의 배를 자르고 끄집어내야 될 것이오 영호충은 움찔했다 이 사람의 여덟 잔의 술잔 속에는 틀림없이 다른 이물질이 들어 있을 것이다 독근선이 등나무 술잔을 먹었는데 설령 등나무가 딱딱해 소화가 되지 않는다 해도 단지 뱃속이 아플 뿐인데 열이 날 까닭이 있겠는가 흥 사내 대장부가 죽음을 무서워한다면 말이 안 되지 독이 독할수록 좋다 그는 고개를 들어 또 한 잔의 술을 마셨다 악영사는 갑자기 말했다 대사형 이 술은 마시지 마세요 술잔 속에 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이 그 복면인들의 눈을 모두 질러 봉사가 되게 해드니 그 사람들의 복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영호충은 철양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조 선배님은 통쾌한 장부이시오 절대로 나를 암살하는 것 같지는 않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는 이 술 속에 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악영산이 자기의 죽은 모습을 보고 슬퍼 눈물을 흘렸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또 두 잔을 마셨다 이 여섯 번째 술은 시고 짰다 게다가 악취마저 풍겨서 미주는 커녕 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지경이었다 그는 뱃속에 술을 집어넣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마살을 찌푸렸다 도간서는 그가 한참 마시고 도 한 잔씩 마시는 것을 보자 참지 못하고 그도 먹으려고 했다 이 나머지 두 잔에 내가 먹겠소 그는 손을 내밀어 일곱 번째 노인 술잔을 들었다 조천추는 부채를 휘둘러 그의 손등을 치고 웃으며 말했다 기다리십시오 천천히 차례대로 마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 딸은 반드시 이 여덟 잔의 술을 마셔야 술의 진가를 알 수 있을 것 이외다 그가 내리치는 부채의 일격이 극히 강했으므로 만약 손등이 적중되었다면 도간선의 손마디가 부러졌을 것이다 그는 손을 피하면서 오히려 반격에 나서 그는 부채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술을 먹어야겠소 당신이 어떻게 하시겠소 조천추의 부채는 접어져 있었다 도간선의 손가락이 부채를 잡았을 때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며 부채가 펴지고 부채의 테두리가 그의 식지를 내리쳤다 이 행동은 순식간이고 뜻밖이어서 도간선은 부채가 손을 때리자 급히 손을 움츠렸다 식지 손가락은 얼얼하게 아팠다 그는 고함을 치며 뒤로 물러섰다 조천추는 말했다 영호형 빨리 이 두 잔의 술을 마시구려 영호충은 더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두 잔의 술을 마셨다 이 두 잔의 술은 악취가 없었으나 한 잔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목구멍 이 칼에 베인 듯 쓰라렸고 한 잔은 양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것이 무슨 술인가 풀에 사용하는 살충제보다 더 독한 것 같았다 도곡육서는 영호충의 얼굴이 이상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보자 모두 신기한 듯 쳐다보며 물었다 여덟 잔을 다 마셨는데 맛이 좀 어떠시오 조천추는 말을 낚아챘다 여덟 잔의 술을 다 마셨으니 그 달콤한 맛이야 무궁무진할 것이오 예책에도 그렇게 씌어 있습니다 도간서는 말했다 엉터리 소리는 집어치우시오 무슨 옛날 책이 어쩌고 젖쩌다고 갑자기 그가 어떤 신호를 했는지 네 명은 동시에 달려나와 각각 조천추의 사지를 붙들었다 도곡육선이 사람의 사지를 잡는 수법은 너무나 빠르고 괴이했다 그 행동은 마치 귀신이나 요괴들 같았다 조천추는 무궁이 상당한 경지에 도달했었지만 그래도 도곡사선에게 손과 발이 잡혀 공중으로 축혀올려졌다 화산파의 여러 사람들은 도곡사선의 손들이 무서운 줄 알고 이 광경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조천추는 문득 벗어날 생각이 떠올라 크게 말했다 술 중에는 독이 있다 해동약이 필요하지 않은가 조천추의 팔다리를 잡고 있던 도곡사선도 이미 적지 않은 술을 마셨다 술 속에 독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모두 깜짝 놀랐다 조천추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갑자기 크게 외쳤다 헛소리 말고 내 똥이나 먹어라 도곡사선은 손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헝하는 큰 소리가 나면서 배의 천정에 큰 구멍이 뚫어지고 조천추는 구멍을 통해 도망쳐 사라지고 말았다 독근선과 도지선은 두 손이 텅 비고 도화선과 도엽선의 손에는 각각 고린내가 나는 양발 한짝과 흙이 잔뜩 묻어져 있는 냄새나는 신발을 잡고 있었다 도곡오선의 신법도 극히 빨라 순간의 언덕으로 일제히 쫓아갔다 그러나 조천추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다섯 사람이 경공을 써서 뒤쫓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맞은편 쪽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천추 이 나쁜 놈의 새끼 빨리 내 알약을 돌려달라 한 알이 없어지면 나는 너의 뼈를 추리겠다 내 가족도 벗기겠다 그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치며 빠르게 이쪽으로 달려왔다 도곡오선은 어떤 사람이 조천추를 크게 욕하는 소리가 들리자 마침 자기네들 뜻과 같아 모두들 그 달려오는 사람을 쳐다보며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가 누구인가를 살폈다 멀리서 숨을 헐떡헐떡 쉬며 굴러오는 것은 고기 덩어리였다 구울을 수록 더욱 가까워졌다 도곡육선은 이 고기 덩어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사람은 키가 매우 작고 매우 뚱뚱해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 이 사람은 목이 없는 것 같았다 하나의 멀뚱멀뚱한 대가리가 어깨 위에 얹혀있는 것 같았고 어미배에서 맨 처음 나왔을 때 무거운 철태로 한 방 맞은 것 같고 그 철태에 머리가 눌려 얼굴 뺨 입고 모든 것이 옆으로 깨지고 퍼진 것 같았다 이 사람의 생김새를 본 모든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모두 생각했다 그 평일지라는 사람은 키가 작고 뚱뚱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람과 비교할 때는 평일지는 크게 준수하다고 하겠구나 평일지는 단지 키가 작고 땅따란데 불과했으나 이 사람은 사방이 똑같이 퍼지고 뚱뚱했다 손과 발은 매우 짧았다 팔은 일반인의 반밖에 안 되었다 이 사람은 배만 있고 가슴은 없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은 배 앞에 다가오자 두 손을 벌리며 노기가 충천한 듯 물었다 조천추 이 도둑놈이 어디에 숨었는가 독근서는 웃으며 말했다 그 썩어빠진 도둑놈은 도망갔소 발이 무척 빠르더이다 당신처럼 이렇게 느릿느릿 굴러간다면 아마 틀림없이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오 그 사람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작은 눈으로 그를 한 번 쳐다보더니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네 아랴 네 아랴 그리고 두 발을 튕기더니 한 개의 고기덩이처럼 선창 안으로 날 아들어왔다 몇 번 냄새를 맡고 탁자 위에 올려있는 빈 술잔을 바라보고 코에 갖다대고 한 번 냄새를 맡아보더니 얼굴 색이 크게 변했다 그의 얼굴은 본래 상당히 고약했는데 그러한 표정을 짓자 더욱 술잔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으면서 한 술잔의 냄새를 맡을 때마다 한 마디씩 했다 내 약 내 약 그는 모두 8번을 내 약 내 약이라고 말했다 그의 애석하고 실망한 표정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는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더니 방성대곡을 터뜨렸다 도고고서는 더욱 호기심이 발동되었다 일제히 그의 몸을 둘러싸고 물었다 당신은 왜 우시오 조천추가 당신을 못살게 굴었소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그 도둑놈을 찾아서 그의 몸뚱이를 내 조각으로 찢어버리고 당신의 복수를 해주겠소 그 사람은 울면서 말했다 나의 약은 그가 술과 함께 먹어치웠소 죽여버려야 해요 이 도둑놈을 죽여버려야 해요 그러나 그러나 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영호충은 마음속에 지피는 게 있어 물었다 그건 어떤 약이오 그 사람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내 평생 20년이라는 세월을 들여서 천년 묵은 인삼복령 영지 노경수호 영지 웅담 삼칠 사향 등등의 진귀한 약물을 모아 아홉 번 찍고 아홉 번 말려서 여덟 아래 기사회생할 수 있는 송명팔환을 만들었소 그런데 그 죽여버릴 조천추가 훔쳐가 술에 섞어 먹어버렸소 영호충은 크게 놀라며 물어보았다 당신의 여덟 아래 환약은 그 맛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말했다 물론 다르오 어떤 것은 매우 냄새가 나고 어떤 것은 매우 쓰고 어떤 것은 입에 넣으면 칼을 베인 듯 쓰리고 어떤 것은 매워서 불덩이 같다오 이 송명팔환을 복용하기만 하면 아무리 큰 외상이나 내상이라도 기사회생할 수가 있소 영호충은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조천추가 당신의 송명팔환을 훔쳐온 것은 그가 먹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물었다 그 사람이 물었다 그럼 어쨌단 말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그게 아니고 술에 그 약을 섞어서 나에게 속여서 먹였소 나는 그 술 속에 진귀한 한약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가 독을 탄 줄로 알고 있었소 그 사람은 노기가 충천해 욕을 하며 말했다 독을 넣어 독을 넣어 제기랄 독을 넣었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 송명팔환을 먹었소 영호충은 말했다 그 조천추라는 사람이 여덟 개의 잔에 술을 담아서 나에게 먹도록 했는데 정말로 어떤 것은 매우 쓰고 어떤 것은 악취가 났으며 어떤 것은 마치 칼로 혀를 자를 듯 했고 어떤 것은 불덩이를 먹는 것 같았소 무슨 약이 들어있었는지 나는 보지 못했소 그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영호충을 쳐다보았다 뚱뚱한 얼굴에 근육에 꼼툴꼼툴 움직이고 있었다 갑자기 큰 소리치더니 몸을 튕겨 영호충에게 덮쳐왔다 독오고서는 그의 안색을 보고 벌써부터 방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몸이 막 튕겨져 올라왔을 때 도곡사선은 번개처럼 각각 내 사지를 잡았다 영호충은 급히 외쳤다 절대로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마시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두 손과 다리가 도곡사선에게 잡히자 사지가 자라의 목처럼 움츠러들어 마치 둥근 공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도곡사선은 크게 놀라 일제히 기압을 지르며 그의 사지를 잡아당겼다 이 사람의 사지는 잡아당길수록 길게 늘어져 손과 팔다리는 그의 몸에서 쭉쭉 빠져나왔다 마치 한마 위에 자라가 뚜껑 속에서 지펴내는 것과 같았다 영호충은 또 외쳤다 그의 생명을 다치게 하지 마시오 도곡사선의 손이 약간 늦춰지자 그 사람의 사진은 즉시 수축되어 둥근 공이 되었다 도실선은 크게 외쳤다 그것 참 재미있다 그것 참 재미있다 그것은 또 무슨 재주이지 도곡사선은 힘껏 잡아당겼다 그 사람의 손과 발은 또 한 자 정도 길게 늘어졌다 아경산 등 내 제자들은 일제히 그 광경을 보고 킥킥 웃어댔다 도근선은 말했다 보시오 우리가 당신 팔다리를 길게 잡아당겨 보겠소 그러면 참 멋있을 것이오 그 사람은 크게 외쳤다 어이쿠 사람 살려 도곡사선은 깜짝 놀라 일제히 말했다 뭐라고 손에 힘을 약간 늦추었다 그 사람은 사지를 갑자기 잡아당기더니 도곡사선 수중에서 빠져나와 펑하는 소리를 내는 동시에 배 밑바닥을 뚫고 황하의 물속으로 도망쳐버렸다 여러 사람들은 일제히 놀라 외쳤다 배 위로 물이 계속 흘러들어왔다 악불구는 외쳤다 모둘르 자기 짐을 들고 빨리 언덕으로 오르거라 배 밑바닥은 둥그렇게 뚫려졌고 강물은 줄줄 들어와 얼마 있지 않아 선찬 안에는 이미 물이 무릎까지 차 올라왔다 다행히 그 배는 언덕가에 정박해 있어서 모두들 하선을 할 수 있었다 배 주인은 이맛살을 지푸리며 안절부절했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게 근심하지 마시오 이 배는 얼마의 값이 나가오 내가 두 배로 보상을 하겠소 그리고 생각했다 나와 조천추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그가 이렇게 귀한 약을 훔쳐 나를 속이면서까지 약을 먹였을까 그는 기운을 쓰니 아랫배에 불덩이가 있는 듯했다 그러나 몸 안에 있는 여덟 줄기의 진기는 여전히 서로 부딪히며 한 군데로 모이지를 않았다 즉시 노동약은 다른 배를 빌리고 모든 물건을 옮겼다 영호충은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금은으로 그 배 주인에게 보상하였다 악불구는 그 지역에 이상한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의 뜻이 분명치 않고 이상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하루빨리 이 지역에서 벗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날이 이미 어두웠고 강물은 빨라 저녁에 배를 띄울 수가 없어 하는 수없이 배에서 쉬었다 도고고선은 두 번이나 실수를 했다 앞뒤로 조천추와 고기덩어, 리를 놓친 것은 자기들 평생이 있어 드문 일이었다 여섯 형제들은 허풍을 떨며 자기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말싸움을 하더니 끝내는 화를 풀지 못하고 술만 사셔대고는 잠이 들었다 악불구는 선창에 누워 파도 소리를 감상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지곤 했다 한참 후 어둠을 뚫고 언덕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악불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창 큼으로 바깥의 동정을 살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신속히 달려오더니 갑자기 한 사람의 손이 위로 올라가자 두 사람의 수장 밖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악불구는 이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할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즉시 자아신공을 끌어올렸다 귀가 수배로 영민해지더니 멀리 있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바로 이 배다 낮에 화산파의 녀석들이 탔던 배가 뚫려진 다음 이 배로 옮겨왔죠 나는 배에다 이미 표시를 해두었다 틀림없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좋아요 우리 돌아가서 제 400에게 보고합시다 사형 우리 백양문은 언제 이 화산파와 원수를 맺었습니까 왜 제 400께서는 모두를 동원하여 화산파를 막고 있습니까 악불구는 백양문이라는 세 글자가 뒤에 들어오자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정신이 다른 곳에 쏠리자 자아신공의 위력은 반감되었다 먼저 말을 했던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다 막는 것이 아니다 제 400께서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았지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져서 사람 하나를 알아보려는 거야 결코 그 사람의 말은 매우 작았다 끊어질 듯해서 확실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시 신공을 불어넣으려고 할 때 발걸음 소리가 멀어 지더니 두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악불구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화산파가 백양문과 언제 원수를 맺었단 말인가 제 400이라는 사람은 백양문의 장문인이다 이 사람의 별명은 복불사인인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가 독을 쓰는 수법은 극히 고명하다고 한다 독은 누구나 쓸 수 있어 그리 신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독을 쓰면 독에 당한 사람은 금방 죽지 않고 몸이 수천 개의 칼에 난자당하거나 또 벌레나 개미들에게 물어뜯긴 것 같이 되어 결국은 살아도 죽느니만 못하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 사람이 구해주지 않는 이상 다른 길은 없다고 하지 않던가 강호에선 백양문과 운남 오선교를 무림 중에 양대 동문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비록 백양문은 오선교와 비교할 때 그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는 하지만 두파가 별로 다른 것은 없지 이 제시의 성을 가진 사람이 모두를 동원하여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이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누구의 부탁을 받았을까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결국 두 가지 워인으로 압축되었다 하나는 백양문이 검종의 봉굴평 등의 부탁을 받고 자기를 괴롭히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호충이 찌른 열다섯 명이 백양문과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갑자기 언덕에서 여자의 낮은 음성이 들려왔다 너희 집에 정말로 벽사건보가 있니? 바로 딸인 나경산이었다 대답을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임평지였다 언제 두 사람이 배에서 내려 언덕에 올라갔을까 악불군은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깨달았다 딸과 임평지가 요사이 정이 가까워져 낮에는 다른 사람이 눈치칠까봐 자신의 행동들을 나타내지 않다가 밤중에 언덕에 올라 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언덕에 저기 나타나는 바람에 자아신공을 바라여 그들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자아신공은 내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이어서 평상시에는 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의 적들의 음모도 알아냈고 딸의 비밀도 알아냈던 것이다 임평지에 음성이 들려왔다 벽사건법은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당신에게 몇 번 시범을 보여주지 않겠소 그러나 건보는 없습니다 박영산은 말했다 그렇다면 왜 그대의 외조부님과 두 분의 외삼촌이 우리 대사형 이 건보를 삼켰다고 의심하고 있지 임평지는 말했다 그것은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오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소 박영산은 말했다 흥 그렇다면 그대야말로 좋은 사람이군 다른 사람은 의심을 하고 자기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니 임평지는 탄식하며 말했다 만약 우리 집에 그 같은 신묘한 건법이 있다면 우리 보기표국은 청성파에게 이처럼 능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집안이 망하지도 않았을 것이오 박영산은 말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군 그렇다면 그대의 외조부와 삼촌들이 대사형에게 의심을 품고 있을 때 그대는 왜 그를 위해 변명을 하지 않았지 임평지는 말했다 나의 아버님 어머님이 무슨 유언을 하였는지 나는 친히 듣지 못했고 변명을 하려고 했으나 무엇을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를 몰랐소 박영산은 말했다 그렇다면 결국 그대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돼 임평지는 말했다 절대로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대사형께서 아신다면 동문의 의리가 어찌 되겠소 박영산은 냉소했다 그대는 왜 그리 꽁꽁이 속이 많지 의심을 하려면 의심을 하고 의심을 안 하려면 의심을 하지 않는 거야 나 같으면 벌써 대사형에게 가서 물어보았을 거야 그녀는 잠시 쉬더니 계속 말했다 그대의 성격과 아버님의 성격이 참 비슷해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대사형을 의심하고 있어 그가 남 모르게 건보를 가져갔다고 추측하고 있으니 임평지는 그 말을 가로채며 물었다 사부님도 의심하고 계신가요? 박영산은 비웃었다 그래 스스로 범행을 의심치 않는다면 없지 사부님도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말했잖아 당신과 아버님의 성격이 똑같다고 속으로 호박씨를 까면서도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니 그러면 못써 갑자기 화산파가 타고 있던 배 위에서 징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되먹지 않은 연놈들이 함부로 말을 하는구나 영호충은 영흥호 거리다 무엇이 아쉬워 너희들의 쓸모없는 건보를 가지겠는가 너희들이 배후에서 그처럼 나쁜 말을 해대니 이 어르신께서 한놈도 남겨놓지 않겠다 이 몇 마디의 소리는 너무나 컸다 배에 탔던 수많은 승객들도 놀라 깨웠고 언덕 위에 나뭇가지에서 자고 있던 새들도 놀라 푸드득 날았다 배 위에 커다란 대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임평지와 악영산에게 덮쳐갔다 임평지와 악영산은 언덕을 오를 때 검을 지니지 않았다 즉시 권각법을 펼쳐 방어 자세를 취했다 악불군은 그 사람의 호통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내력이 심화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덮쳐가는 기세를 보니 그의 외공은 더욱 심화한 것 같았다 그가 자기 딸에게 공격을 해가자 급한 나머지 악불군은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 멈추시오 그리고 몸을 날려 창을 뚫고 바깥으로 뛰쳐나가 언덕으로 달려갔다 그의 몸이 허공에 떴을 때 그 사내는 이미 악영산과 임평지를 한 손에 한 사람씩 잡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악불군은 깜짝 놀라 오른발을 땅에 내디디며 장검을 뽑아 백홍 관이를 펼쳐 그 사람의 등을 찔렀다 그 사람은 체격이 컸고 걸음폭도 넓었다 한 발짝 내딛자 악불군의 검은 허공을 찌르고 말았다 즉시 1초에 중평검 을서 앞으로 덮쳤다 그 거인이 마침 앞으로 한 걸음 내딛으니 이 일검 또한 허공을 찔렀을 뿐이었다 악불군은 날카롭게 외쳤다 조심하시오 그리고 1초에 청풍송화를 써서 날카롭게 찌르며 앞으로 나갔다 검 끝이 그 사내의 등에서 한 자 정도에 이를 때 갑자기 바람이 일며 어떤 사람이 뛰쳐나와 두 손가락을 벌려 악불군의 두 눈을 향해 찔러왔다 그들이 싸우는 곳은 막다른 길이라 집 그림자가 달빛을 가리우고 있었다 악불군은 몸을 치켜세우고 피했다 악불군은 비스듬히 장검을 찔렀으나 적은 머리를 숙여 피하고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어 그의 배에 있는 중와녀를 내리찍었다 악불군은 다리를 날려 걷어찼다 그 사람은 한 바퀴 빙글 돌더니 그의 등을 공격해왔다 악불군은 피하지 않고 질품같이 칼을 내리쳤다 그 사람은 몸을 돌려 피하더니 그는 가슴을 향해 공격해왔다 악불군은 이 사람이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손바닥을 올 그의 장검을 대항하고 또 초식마다 공격인이 내심화가 나서 장검을 빙글 돌려 땅바닥을 걷어차고 뛰어오르면서 그의 이마를 향해 검을 내리쳤다 그 사람은 급히 손가락으로 쨍하고 검을 튕겼다 악불군은 장검은 그 때문에 비껴 내려가더니 싹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이 쓰고 있던 모자를 떨어뜨렸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중머리가 나타났다 그 사람은 중이었다 그의 어리끝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잇었다 이미 상처를 입은 것이었다 그 중은 두 발을 힘껏 놀려 뒤로 향해 질주해 갔다 악불군은 그가 도망가는 길이 조금 전 악영산을 데리고 간 방향과 정반대가 되므로 쫓아가는 것을 포기했다 악부인이 달려오며 급히 물었다 사나는 어디 있습니까? 악불군은 왼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다 추격합시다 부부는 거인이 도망간 길을 쫓아갔다 얼마 가지 않아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적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악부인은 급하게 말했다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악불군은 말했다 우리 사나를 납치해간 사람은 충하의 친구일 것이오 아마 그래서 그래서 사나에게는 어떤 행동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오 우리 돌아가서 충하에게 물어봅시다 악부인은 말했다 그렇겠군요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상과 평화가 충하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고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어요 악불군은 말했다 아무래도 벽사건보와 관계가 있는 것 같소 부부는 배로 돌아왔다 영호충과 일행들은 언덕에 서 있었으나 표정들이 매우 심각했다 악불군과 악부인이 선창에 도랑화 영호충에게 물어보려고 할 때 언덕의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악불군에게 전할 편지가 있다 노덕약과 남자 제자들은 검을 뽑고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얼마 후 선창으로 돌아와 말했다 사부님 이 천조각이 돌멩이에 눌려 땅바닥에 있었습니다 편지를 전한 사람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노덕약은 말을 하면서 한 조각에 천을 올렸다 악불군이 받아보니 그 편지는 옷자락을 찢어내고 손가락에 피를 내어 삐뚤빼뚤하게 쓴 혈서였다 오페강에서 너의 더러운 딸을 돌려주겠다 악불군은 그 천을 부인에게 건네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 중놈이 쓴 것이오 악부인은 급히 물었다 그 그가 누구의 피로 글씨를 썼을까요 악불군은 말했다 염렴하시오 내가 아까 그의 머리에 상처를 냈소 그러면서 배주인에게 물었다 여기서 오페강까지는 얼마나 돼요 배주인이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배를 출항하여 동화상 구역집을 지나면 바로 동명에 도착합니다 오페강은 동명의 동쪽에 있고 하택에서 가깝습니다 하남과 산동성의 교차지점에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가신다면 내일 저녁 때 쯤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불군은 음하고 내심 생각했다 상대방이 오페강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약속을 어길 수도 없고 또 나간다 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사나 또한 그들의 수중에 있으니 화가 많을 것이고 칼자루는 저쪽에 있다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어떤 사람이 불렀다 제기랄 도공육괘야 나 종규 어르신께서 너희들 귀신을 잡으려 왔다 도공육선들이 이 말을 듣고 어지 대노하지 않겠는가 도실선은 아파 누워 있으니 입속으로만 외쳐댔고 나머지 다섯 사람은 일제히 몸을 날려 언덕으로 올라갔다 말한 사람은 머리에 뾰족한 모자를 쓰고 손에는 하얀 깃발을 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몸을 돌려 달아나며 크게 외쳤다 도공육괘 놈들은 담이 작으니 절대로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도근선 등은 짐승처럼 표호하며 빠른 걸음으로 뒤쫓았다 그 사람의 경심법은 대단해서 순식간에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악불군 등도 이미 언덕에 올라와 있었다 악불군은 외쳤다 이것이 조호이산의 계략이니 모두들 배에 올라라 모든 사람들이 배에 오르려고 할 때 먼 곳에 둥그런 사내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단숨에 영호충의 가슴을 움켜쥐고 말했다 나를 따라가자 마치 고깃덩어리 케이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었다 영호충은 그에게 잡혔으나 전신에 힘이 없어 조식을 펼칠 수가 없었다 갑자기 와하는 소리가 나며 한 사람이 짐 모퉁이에서 튀어나오 더니 다짜고짜 발을 날려 공처럼 둥근 사람을 걷어찼다 바로 도지선이었다 그는 수십 장을 뒤쫓다가 자기 형제인 도실선이 배에 혼자 남았으 니 자칭 종교 어르신이라는 사람에게 잡힐까봐 다시 되돌아와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공같이 생긴 사람이 영호충을 잡아가려고 하자 몸을 날려 그를 구하려고 한 것이었다 공같이 사람은 즉시 영호충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몸을 날리던 이 선창 안으로 사라졌다 도실선이 누워있는 침대로 가서 왼쪽 발을 내밀어 그의 가슴을 차려고 하자 도지선은 깜짝 놀라 외쳤다 절대로 내 형제를 다치게 하지 마시오 공같은 사람이 말했다 이 어르신께서는 한 번 한다면 하고 말지 내까진 녀석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지선은 날듯이 선창으로 들어와 침대와 함께 도실선을 켜앉았다 공같은 사람은 그를 떨쳐버리려고 그랬던 것이다 몸을 돌려 언덕으로 올라와 영호충을 다시 둘러매더니 다시 날쌉게 달려갔다 도실선은 평일지가 영호충을 보살피라고 했는데 영호충이 납치 당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대할 것인가 하고 걱정했다 평대부는 틀림없이 그들에게 도실선을 죽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도실선을 내려놓고 돌보지 않는다면 이 상처로는 적에게 대항하지 못할까 봐 염려되었다 그는 두 손으로 도실선을 안고 공같이 생긴 사람이 뒤를 쫓았다 악불구는 처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당신은 여기 남아 제자들을 돌보시오 내가 살펴보겠소 악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자기들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을 뒤쫓으려고 두 사람이 나선다면 배에 가득한 남녀 제자들이 적에게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같은 사람의 경공은 원래 도지선보다 못했으나 그는 영호충을 어깨에 매고 전력질주했고 도지선은 도실선의 상처가 심해요 깨에 매면 상처가 더욱 깊어질까 염려되어 두 손으로 껴안고 아주 안전한 걸음으로 달렸으므로 그를 쫓아갈 수가 없었다 악불구는 경공을 전개하여 상대방을 뒤쫓을 수가 있었다 도지선은 큰 소리로 외치며 공같은 사람에게 영호충을 내려놓으라고 욕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연신 외쳐댔다 도실선은 비록 움직이지는 못했으나 여전히 주둥이를 놀려대고 쉬지 않고 도지선과 말씨름을 했다 큰형님과 둘째형님이 여기 없는데 당신이 공같은 사람을 따라 가봤자 무슨 수가 있겠어 이왕 어쩔 수 없는 이상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헛소리고 공갈이 아니가 도지선은 말했다 헛소리고 공갈이고 겁을 주는 데는 효과가 많아 어쨌든 공갈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낫지 도실선은 말했다 내가 보니 그 공같은 사람의 걸음걸이는 무척 빨라 너의 말을 듣고도 발걸음이 늦춰지지 않으니 공갈쳐서 멈추게 한다는 것은 멍청이나 하는 말 버릇이야 도지선은 말했다 그는 지금은 걸음걸이를 늦추지 않았지만 잠시 후면 늦춰질 거야 그는 손에 사람을 안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말을 하였으며 발걸음 역시 늦추지 않았다 세 사람은 일직선을 그으며 동북방을 향해 달렸다 길은 점점 구불구불해졌고 산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악불군은 갑자기 생각했다 그 고깃덩이 같은 사람이 산에다 고수들을 매복해놓고 우리들 을 함정에 끌어들여 포위 공격한다면 정말 위험하겠구나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고깃덩어리는 영호충을 안고 산 위에 있는 한 칸의 기와집으로 걸어가더니 담을 뛰어넘었다 악불군은 사방을 경계하며 또 다시 뒤쫓았다 도지선은 도실선을 안고 담을 넘어 들어섰다 갑자기 도지선이 비명자를 질렀다 아마 어떤 함정에 빠진 것 같았다 악불군은 살금살금 담가로 다가섰다 도실선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벌써 너에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어 보라고 지금은 후 내 자식이 쳐놓은 어망에 꽁꽁 묶여져 있으니 한 마리의 큰 물고기 같지 않아 이게 무슨 꼴이야 도지선은 말했다 틀렸어 두 마리의 큰 물고기지 한 마리리 큰 물고기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나보고 조심하라고 말했니 도실선은 말했다 우리가 어려서 함께 다른 집 정원에 있는 석류를 따라 들어가 들 때 내가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어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도지선은 말했다 물론 관계가 있지 그때 내가 조심하지 않아 나무에서 떨어졌잖아 그래서 사람에게 잡혀 한바탕 얻어 터지지 않았나 후에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이 도착해 비로소 그들 일가를 깨끗하게 처치해 버렸지 않았어 이번에도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또 사람에게 잡혔단 말이야 도지선은 말했다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인가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이 오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싹 없애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 그 고깃덩이 같은 사람이 냉랭히 말했다 너희 두 놈은 금방 죽을 텐데 아직도 사람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말하지 말아라 듣기도 싫다 도지선과 도실선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잠시 후 소리가 끊겼다 틀림없이 고기덩이처럼 생긴 자가 그들의 입속에 복숭아씨 같은 것들을 쳐넣어 입을 열지 못하게 한 것 같았다 악불군이 귀를 집중해 들어도 담 안에서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담을 한 바퀴 돌아오니 마침 담 바깥쪽에 큰 대추나무가 있는지라 가볍게 대추나무에 올라가 담 안에 동정을 살폈다 담 안에는 조그만 기와집 한 채가 있었고 담과 집은 일장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도지선이 몸을 날려 담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 어망에 걸린 것으로 보아 이 일장 넓이의 공간에 어떤 장치가 매복되어 있는 모양이구나 그는 즉시 몸을 대추나무 잎이 무성한 곳으로 숨기고 자아신공을 끌어올려 정신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였다 그 공 같은 사람은 영호충을 의자에 내려놓고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도대체 조천추라는 늙은 도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영호충은 말했다 조천추라는 사람을 나는 오늘 처음 만나보았소 그와 내가 무슨 관계라니요 고깃덩이는 화가 나서 말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너는 내 손아귀에 있다 내가 내놈을 비참하게 죽여주겠다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영단 묘약을 내가 아무 뜻 없이 먹었으니 당신도 화가 날만하오 그런데 당신 의약은 아무 영험도 없는 것 같소 내가 먹고 난 다음에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으니 말이오 고깃덩이는 노예 말했다 효과가 그렇게 빠를 수 있겠느냐 속담에 이를 길 병이 올 때는 산이 넘어지는 것 같고 병이 나갈 때는 마치 실을 뽑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약의 효험은 약을 복용한 후 열흘 후에나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10일이나 반당이 지난 후 그때 가서 상의하기로 합시다 고깃덩이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내가 나를 가지고 노는군 너는 이 어르신의 속명파란을 먹어드니 죽어야 한다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이 나를 즉시 죽인다면 그 속명파란은 목숨을 구하는 효력은 없는 셈이군 고깃덩이는 말했다 내가 내놈을 죽이는 것과 속명파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호충은 탄식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면 어서 손을 쓰시오 어차피 나는 몸에 기운이 없으니 손을 쓸 수가 없소 고깃덩이는 말했다 흥 내놈이 깨끗하게 죽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걸 나는 먼저 확실히 알아겠다 제기랄 조천춘은 몇십 년이 나 되는 오랜 친구인데 이번에 친구를 판 것은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너의 화산파는 나 황하노조의 안중이 없다 그가 너 같은 화산파 제자를 위해 나의 속명파란을 훔쳐 먹인 것은 괴이한 일이다 정말 괴이하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한편으로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매우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말했다 각하의 외혼은 알고보니 황하노조라고 불리우는군요 실례했습니다 정말 실례합니다 고깃덩이는 노에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하라 나 혼자 어떻게 화가노조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영호충은 물었다 왜 혼자서는 될 수 없다는 말이오 고깃덩이는 말했다 화가노조의 한 사람은 성이 조시고 한 사람은 노시다 물론 두 사람이지 이런 것조차 모르니 정말 멍청하군 한 사람은 노야 노 두자이고 하나는 조종 조천추이다 우리 두 사람은 화가 강가에 살고 있으므로 합하여 화가노조라고 부른다 영호충은 물었다 어째서 한 사람을 노야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조종이라고 부릅니까 고깃덩이 같은 사람은 말했다 너는 정말 무식하구나 이 세상에 조시성과 노시성이 있는지 모르다니 나의 성은 노이고 이름은 외자로야라고 한다 자는 두자라고 한다 사람들은 나를 노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노두자라고 부르기도 영호충은 참지 못하고 소리내 웃으며 물었다 그럼 그 조천추라는 사람은 성이 조시고 이름은 종이겠군요 고깃덩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그는 잠깐 말을 쉰 다음 이상한 듯 물었다 어? 너는 조천추의 이름도 모른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니 그와 아무런 상관도 없을지도 모르겠군 아니다 아니야 너는 혹시 조천추의 아들이 아니냐 영호충은 웃음이 나왔다 내가 어찌 그의 아들이 되겠소 그는 조시고 나의 성은 복성인 영호인데 내가 어찌 그의 아들이 된단 말이오 노두자는 중얼거렸다 정말 해괴망측하다 내가 무수한 심혈을 들여 훔치고 빌려 이 속명파란을 배합했는데 원래 나는 이것을 나의 천금같은 딸의 병을 치료해주려고 했지 내가 조천추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가 왜 이 환약을 훔쳐 너에게 먹였을까 영호충은 비로소 뭔가 깨달아지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오선생의 이 환약은 따님의 병을 치료해주려고 만든 것이었군요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복용했으니 천번만 번 죄송합니다 따님께서는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요 왜 살인명의 평대부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노두자는 책 책 책 하며 말했다 난치에 병이 있으면 평일지를 청하면 되지 이 노두자는 개봉 땅에 살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겠나 그는 규칙이 하나 있지 하나를 고치면 하나를 죽여 그 숫자를 맞춘다는 건 말이야 나는 그가 내 딸을 치료해주지 않을까 염려되어 먼저 그의 마누라 집에 가서 일가 다섯 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렸다네 그는 그제서야 미안한 듯 내 딸의 병을 진맥하였다네 내 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괴질병을 갖고 와삭고 하더군 그래서 이 송명팔안의 처방을 알려주던노 그렇지 않으면 내 어찌 이 약을 만드는 법을 알았겠는가 영어충은 들을수록 이상해 물었다 선배님께서 평대부에게 따님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의 장모님 식구를 살해했습니까 노두자는 말했다 너는 왜 이리 멍청하냐 가르쳐주지 않으면 쥐어줘도 모르니 말이다 평일지는 원수가 없지 요 몇 년 동안 그가 병을 낫게 해준 많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원수를 모두 죽였기 때문이야 평일지는 평생 자기 마누라 집을 제일 미워했다네 그러나 마누라를 무서워하는 공처가였기 때문에 친히 장모를 죽일 수도 없고 사람을 시켜 죽일 수도 없었네 이 노두자는 그와 동향이라서 그의 걱정 근심을 잘 알고 있지 어찌 그의 내심을 모르겠나 그래서 내 스스로 그의 처가집 식구를 죽인 거야 내가 그의 처가집 일가를 살해하니 그는 매우 기뻐하며 내 딸아이를 진맥해 주었네 영어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고 보니 그렇게 되었군요 기실 선배님의 단약이 영험하다고 하지만 나의 질병은 낫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임의 병세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다시 단약을 만든다면 늦지는 않을까요 노두자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내 딸아이의 생명은 길어야 반년이나 1년이고 그때가 지나면 만사가 끝장이네 어디 그런 영약들을 찾으러 다닐 시간이나 있겠나 지금은 어쩔 수 없네 별수 없이 죽음을 기다리며 살 뿐이지 그는 몇 가닥의 밧줄을 꺼내 영어충의 손과 발을 의자에 묶었다 그의 옷을 찢어 가슴에 근육이 나오도록 했다 영어충은 말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노두자는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 초조해 할 필요는 없네 잠시 후면 알게 될 것이네 그는 사람과 의자를 함께 들더니 방 두 칸을 지나 휘장이 쳐져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영어충이 방 안에 들어가니 숨이 막힐 듯한 더위가 엄습해왔다 그 방의 창과 문틈은 솜종이로 막아 바람이 통하지 못하게 했다 방 안에는 두 개의 난로를 피우고 있었고 침대의 휘장은 축쳐져 있었으며 양냄새가 코를 찔렀다 노두자는 의자를 침대 앞에 노턴이 침대에 휘장을 젖히며 부드럽게 말했다 착한 불사야 오늘은 좀 어떠냐 영어충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뭐라고 노두자의 딸의 방명 이 불사라니 어째서 노불사라고 지어주었을까 아 맞다 그래 알았다 그는 아까 그녀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괴질병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일찍 죽을까봐 불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늙을 때까지 죽지 말라고 기원한 거야 정말 멋진 생각이군 그녀는 불자의 학렬이니 우리 사부님과 동년배이군 그렇게 생각하니 더욱 웃음이 나왔다 벽에는 혈색이 없는 사람이 누워있었고 약 3척 정도 되는 머리카락이 이불에 흩어져 있었다 머리카락도 노랗게 변해있었고 18사 정도로 보였는데 두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가 낮은 소리로 불렀다 아버지 그러나 눈을 뜨지는 않았다 노두자는 말했다 부라야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만든 송명탈화는 성공을 거두었다 오늘 복용을 하면 너의 병이 나을 것이야 그러면 침대에서 일어나 밖에 나가 뛰어놀아라 그 소녀는 네 하는 소리를 내었으나 간절히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영호충은 그 소녀의 병세가 무거운 것을 보고 미안함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 노두자는 자기 딸에게 대단히 많은 정을 쏟았구나 그래서 지금 그녀를 어쩔 수 없이 속이고 있는 거야 노두자는 딸아이의 원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자 앉아서 좋은 약을 먹으렴 이 약은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망치지 말도록 해라 그 소녀는 천천히 앉았다 노두자는 두 개의 베개로 그녀의 등 뒤를 받쳐주었다 그 소녀는 눈을 뜨고 영호충을 발견하고 이상한지 눈망울을 연신 굴리며 영호충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 이 이분은 누구예요? 노두자는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 말이냐 그는 사람이 아니고 약이야 그 소녀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그가 약이라고요 노두자는 말했다 그래 약이란다 그 약은 너무 강해서 내가 먹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못하여 먼저 이 사람에게 복용시킨 후 그의 피를 받아 내가 복용하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았단다 그 소녀는 말했다 그의 피를 받는다고요 그럼 아플 텐데요 그럼 그럼 좋지 않은 것이에요 노두자는 말했다 이 사람은 멍텅굴이야 그래서 아픈 것을 모를 거야 그 소녀는 음하고 소리를 내며 눈을 감았다 영호충은 놀라고 화가 났다 막 입을 열어 욕을 하려다 말고 생각했다 내가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는 영약을 먹었으니 비록 내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그 일을 망친 것이니 그녀의 생명을 아슨 것이 나 다름없다 하물며 나는 본래 살 생각도 없었다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 죄를 사할 수도 있으니 안 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는 철양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두자는 그의 몸 옆에 서서 그가 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욕을 한다면 바로 아혈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는 무슨 영문인지 얼굴색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말로 뜻밖이었다 그가 어찌 영호충의 마음을 알겠는가 영호충은 아경산에게 버림을 받은 후 살 의욕이 없어졌고 또 오늘 저녁에 그 괴한이 큰 소리로 아경산과 임평지에게 그 두 사람이 영호충에게 나쁜 말을 한다고 질책하는 소리도 들었고 또 친희학과 임 두 사람이 언덕 위에서 미래를 즐기는 것을 보았기 때 문에 더욱 살 의욕이 상실되고 삶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노두자가 알 수가 없었다 노두자는 물었다 나는 너의 가슴을 파헤쳐 뜨거운 피를 받아내 내 딸의 병을 고치겠다 무서운가 무섭지 않은가 영호충은 담담히 말했다 그까짓 거 뭐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노두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영호충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가 약간의 동요도 없이 태연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너의 가슴에 피를 꺼내면 너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다 나는 먼저 알려주었으니 알려주지 않았다고 탓하지는 말께 영호충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것이오 일찍 죽으나 몇 년 늦게 죽으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소 내 피로 아가씨의 생명을 구한다는데 아무런 이해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죽을 바에야 누굴 위해 죽는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는 말을 마치고 생각해 보았다 만약 악영산이 나의 죽음을 안다면 혹시 아무런 슬픈 빛도 나타내지 않고 잘 죽었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자 자기 자신이 측은하게 여겨졌다 노두자는 엄지 손가락을 축혀세우며 칭찬했다 이렇게 죽음이 마 두려워하지 않는 호환을 이 누도자는 평생 본 적이 없다 단지 애석한 것은 내 딸이 너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는 부투막에 가서 한 대접에 물을 가져오고 오른손에 한 자루에 날카로운 칼을 잡고 왼쪽 손으로 뜨거운 물을 적셔서 영호충의 가슴을 문질렀다 이때 밖에서 조천추의 음성이 들려왔다 노두자 노두자 빨리 문을 열 개나 여기 몇 가지의 귀중한 물건을 불사 아가씨에게 주려고 가져왔네 노두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휘졌더니 뜨거운 물에 담갔던 수건을 두 조각으로 내어 한 조각으로 영호충의 입을 틀어막으며 말했다 무슨 좋은 물건인가 그는 칼과 뜨거운 물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문을 열었다 조천추가 방 안에 들어오며 말했다 노두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소 이 일을 당신께 알릴 수가 없어 나는 하는 수 없이 송명파란을 가져다 그에게 먹었소 만약 당신이 알았다면 그 영담묘약을 그에게 주었을 것이오 그러나 그는 틀림없이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오 노두자는 화가 나서 말했다 무슨 말을 지껄이는 것이오 조천춘은 자기의 입을 그의 귓가에 대고 낮은 소리로 몇 마디 했다 노두자는 갑자기 몸을 컹충 뛰더니 말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소 당신은 당신은 정말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 조천춘은 말했다 당신을 왜 속이겠소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말이오 노두자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우정을 맺어왔소 서로를 너무나 잘 앓고 있지 않소 내가 이번 일을 한 것은 당신 맘에도 쏙 들 것이오 노두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다 틀림없소 틀림없소 마땅히 죽어야 하오 마땅히 죽어야 하오 조천춘은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어제서 틀림이 없고 누가 죽어야 한단 말이오 노두자는 말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소 내가 죽어야 하오 조천춘은 더욱 이상해 말했다 당신이 왜 죽어야 한단 말이오 노두자는 단숨에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영호충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울리며 외치듯 말했다 영호공자 영호어르신 소인은 돼지기름이 가슴을 꽉 메워서 당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나를 불쌍히 보호하시오 조천추가 제때에 도착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내가 당신을 단숨에 찔러 죽였다면 이 노두자의 전신의 고깃덩이가 보약으로 사마진다 해도 내 죄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영호충의 입에는 반조각의 수건이 틀어막혀 우북하는 소리만 낼 뿐 말을 할 수 없었다 조천춘은 급히 그의 입속의 수건을 꺼내며 말했다 영호공자 당신은 어째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까 영호충은 급히 말했다 노 선배님 빨리 일어나시오 이런 예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노두자는 말했다 이 늙은이는 영호공자께서 나의 은인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신뢰를 했소이다 정말 죽어야 됩니다 정말 죽어야 되지요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다니 나의 딸 백 명이 모두 죽는다 해도 절대로 영호공자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 그녀들의 개같은 생명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천추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노두자 당신은 영호공자를 이곳에 묶어놓고 무엇을 하려고 했소 노두자는 말했다 아이쿠 어쨌든 내가 이를 거꾸로 행했고 되지 못한 짓을 했으 니 한마디라도 변명할 수가 없군 조천추는 물었다 이 뜨거운 물하며 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당신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소 곧이어 퍽퍽퍽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두자가 힘껏 자기의 부보를 때리고 있었다 그의 뺨은 본래 살쪄서 마치 한 개의 호박 같았는데 몇 번을 힘껏 때리자 금방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다 영호충은 말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저는 지금 뭐가 뭔지 통 고르겠습니다 두 분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노두자와 조천추는 급히 몸에 감겨있는 끈을 풀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술을 한 잔씩 마시며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영호충은 침대에 누워있는 소녀를 쳐다보며 물었다 따님의 병세에 어떤 변화라도 있는지요 노두자는 말했다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그건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더니 영호충과 조천추를 대청해 오르도록 하고 세 그릇의 술을 따르고 또 한 접시에 돼지고기를 가져와 안주로 삼았다 그리고 아주 공경스럽게 술잔을 들어 영호충에게 한 잔을 권했다 영호충은 단숨에 마셨다 그 술 맛은 담담했으며 좋은 술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천추의 술잔에 담아 먹던 그 술 맛보다 자려 배 이상은 좋은 것 같았다 노두자는 말했다 영호공자 이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소 공자께 실수를 했으니 정말로 정말로 얼굴에는 미안한 감이 가득 찼으며 무슨 말을 해야 그 송구한 마음을 전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조천추는 말했다 영호공자는 대인이고 마음이 넓으십니다 절대로 당신을 탓하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당신이 만든 송명파라니 효엄이 있다면 영호공자의 몸에 좋은 것이니 당신은 오히려 공을 쌓은 것이오 노두자는 말했다 그건 그 공로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리오 조형의 공이지요 조천추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의 여덟 알의 환약을 가져갔기 때문에 불사의 몸에 이상이 생길까봐 염려되었소 이 인삼들을 그녀에게 다려주십시오 말을 하면서 몸을 숙이고 대나무 바구니를 끄집어내어 뚜껑을 열고 한 움큼의 인삼을 꺼냈다 굵은 것과 가는 것을 합쳐 최소한 여덟 그는 될 것 같았다 노두자는 웃으며 말했다 어디서 이 많은 인삼을 가져오시었소 조천추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 약방에서 빌려온 것이지요 노두자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유비가 형주를 비리듯이 언제나 되돌려줄지 모르는 격이군요 영호충은 노두자가 억지로 웃음을 짓고 껄껄거렸지만 양미간에 근심이 쌓여있는 것을 보았다 노 선생 조 선생 당신들 두 분의 나의 병을 고치시려고 하셔듭니다 비록 그것은 좋은 일이나 처음에는 저를 속여 술을 마시게 했고 다음에는 저를 납치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저를 너무 얕 보신 것 같습니다 노 조 두 사람은 그 말을 듣자 다급히 일어나 연시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영호 공자 늙은이들의 죄는 천번만 번 죽어 마땅하오 공자께서 어떤 처벌을 내리셔도 우리 두 늙은이는 밝게 받겠소 영호충은 말했다 좋소 나는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속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당신 두 분은 누구의 부탁을 받으시고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았다 노두자가 말했다 이건 이건 이것은 조천추가 말했다 공자 어르신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감히 언급할 수가 없군요 영호충은 말했다 나는 정말 정말 모르오 그러면서 생각했다 그렇다면 풍태사숙인가 아니면 불계대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백왕인가 녹주공인가 그러나 다 아닌 것 같다 풍태사숙께서는 힘을 가지고 계시나 그 어르신은 응가하시며 나오지 않으시고 또 나에게 자기 행적을 절대로 누설치 말라고 하셨는데 그가 어디 사 능만 내려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조천춘은 말했다 공자 이 일을 물어보셔도 나와 노형은 절대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이다 해도 말하지 않을 것이요 공자께서는 자연히 아시게 될 터인데 우리가 꼭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호충은 그의 말투가 매우 강경해 어떤 협박을 해도 말할 것 같지 않자 말문을 돌렸다 좋습니다 당신들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 내 마음속에 노기가 사라지지 않는군요 노 선생 당신은 조금 전 나를 의자에 묶어둘 때 나는 겁이 나서 혼대백산했습니다 나도 당신 땀아 두 분을 묶어놓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나는 뾰족한 칼로 당신들의 심장을 도려내야겠습니다 노 조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일제히 말했다 공자께서 묶으신다면 우리는 반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두자는 두 개의 의자와 여덟 개의 끈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먼저 자기들의 두 다리를 의자에 꽁꽁 묶었다 그리고 나서 두 손을 몸 뒤로 돌리며 말했다 공자 묶으시지요 그리고 모두 생각했다 이 소년이 우리를 꽁꽁 묶어 화풀이를 할 것이가 아마 장난이 고 농담이겠지 그러나 영호충은 끈을 가져다 두 사람을 꽁꽁 묶었다 그리고 노두자의 뾰족한 칼을 집어들며 말했다 나의 내력이 이미 소실되어 손으로 혀를 지를 수 없습니다 또 당신들이 기운을 써 반항할까 염려되어 하는 수없이 칼자루로 당신 두 사람의 혈도를 봉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뾰족한 칼자루를 잡고 두 사람의 환도 천주 소의 등의 현로를 힘껏 내리쳐 두 사람의 현로를 봉쇄해버렸다 노두자와 조천추는 서로 쳐다보며 크게 의아하게 생각했으며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정말 영호충은 무슨 생각을 품고 있을까 영호충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당신들은 여기에서 잠시 기다리시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대청을 나갔다 영호충은 뾰족한 칼을 잡고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 기침을 한 번 한 후 말했다 노 소저 몸은 어떠하시오 그가 본래 그녀를 노소저라고 부르려 했으나 이 소녀의 나이가 어리고 성은 비록 노시이지만 노소저라고 부르기가 마땅하지 않았다 만약 그녀를 노불소저라고 부른다면 더 이상할 것 같았다 그 소녀는 응 하는 신음소리를 냈으나 대답은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침대에 휘장을 걷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있었다 베개에 등을 받치고 앉아있었는데 반은 잠든 것 같고 반은 깨어있는 것 같기도 했다 두 눈은 반쯤 뜨고 있었다 영호충이 이 두 걸음 앞으로 나서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투명하리 만치 휘었으며 이마에 한 줄기파가 힘줄이 튀어나와 마치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이 보이는 듯했다 방 안에는 정정만 흘렀고 바람소리조차 없었다 마치 그녀의 체내의 신선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굳어져 가는 듯했다 그녀가 내쉬는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미약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이 아가씨는 본래 살 수가 있었는데 내가 그 환약을 복용하여 죽게 되었다 나는 어차피 죽어야 될 몸이다 며칠 더 살고 덜 산다고 무슨 다른 점이 있겠는가 그는 옆에 있던 자기 그릇을 탁자에 올려놓고 왼쪽 팔뚝을 들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 혈맥을 한 번 그었다 새빨간 피가 분수처럼 흘러나와 그릇에 고였다 그는 노두자가 조금 전 가져온 그 대하의 물에서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고 즉시 뾰족한 칼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그물을 떠서 상처 부위에 끼얹었다 그것은 뜨끈한 피가 응고되지 않고 계속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순식간에 새빨간 피가 그릇에 가득 찼다 그 소년은 혼미한 상태여서 피비린내를 막고 눈을 떴다 바라보니 영호충이 그릇에다 피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영호충은 그릇에 피가 가득 차자 그녀의 침대 앞으로 가져가 그녀의 입가에 대주며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빨리 마시십시오 이 피에는 영약이 들어있으니 당신 몸이 나을 것이오 그 소년은 말했다 영호충은 피를 한 그릇이나 흘리게 되자 머리가 텅 빈 것 같았고 사지에 힘이 쑥 빠져 달아났다 소녀가 이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나는 피를 괜히 흘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왼손으로 뾰족한 칼을 쥐며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단칼에 당신을 죽여버리겠소 그리고 뾰족한 칼끝을 그녀의 목에 갖다댔다 그 소년은 무서워 피를 한 모금 한 모금씩 마셨다 몇 번이고 역겨워 토해내고 싶었으나 영호충의 칼끝이 번쩍이자 무서워 감히 토하지도 못했다 영호충은 그녀가 한 그릇의 피를 깨끗이 비울 때쯤 자기 팔뚝의 피가 응고되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내가 노두자의 속명파란을 먹어 피 속에 그 약이 서시긴 했으나 이 아가씨의 체내에 들어간 양은 영약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에 내가 정신을 잃게 뒤면 더 많은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럴 바에는 내가 정신이 맑을 때 몇 그릇의 피를 더 마시게 하자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그는 오른팔의 혈맥을 끊어 피를 한 그릇 가득 담고 그 소녀에게 다시 마시게 했다 그녀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애걸했다 그만 그만하세요 나는 정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먹을 수 없어도 마셔야 돼요 빨리 마시십시오 빨리 마셔요 빨리 그 소녀는 억지로 몇 모금을 마신 후 숨을 한참 내쉬었다 당신은 당신은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당신이 이러시면 죽을 텐데요 영호충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몸을 버린다 해도 그게 무슨 대수요 나는 단지 당신의 몸을 낫게 하고 싶소 도지선과 도실선은 노두자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자 있는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럴수록 그물은 더욱 조여져 나중에는 두 사람의 손과 발을 단 며치도 움직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으나 귀와 눈은 여전히 민감했다 두 사람은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다 영호충이 누워줘 두 사람을 꽁꽁 묶는 것을 본 도지선은 말하기를 그가 반드시 두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했다 도실선은 영호충이 먼저 자기 형제를 풀어주기 위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말은 모두 맞지 않았다 영호충은 두 사람의 상상을 깨뜨리고 그 소녀의 방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그 소저의 교방은 밀폐되어 바람이 통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의 대화는 들리듯 말듯 밖으로 새어나왔다 도지선과 도실선 악붉은 노두자 조천추 등의 내공은 상당했지만 영호충이 방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자 다섯 사람의 얼굴색은 모두 변했다 도지선은 말했다 영호충은 남자인데 교수의 방에 들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도실선은 말했다 들어보라고 그 아가씨가 무서워서 전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영호충이 당신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단칼에 당신을 죽여버리겠소 하지 않았나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영호충은 그녀에게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걸까 도지선은 말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것은 강제로 협박해 그녀를 마누라로 삼으려는 수작이지 도실선은 말했다 하하하 재미있는 일이군 그 호박처럼 둥그렇게 생긴 사람의 딸이라면 틀림없이 호박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겼을 텐데 영호충은 왜 그렇게 생긴 여자를 마누라로 삼으려고 하는지 모르겠군 도지선은 말했다 호박꽃도 꽃이지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야 어쩌면 영호충은 아주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뚱뚱한 여자를 보기만 하면 사죽을 못쓰는지도 모르지 도실선은 말했다 아이쿠 저 소리 좀 들어보세요 그 뚱뚱한 여자가 애원을 하는군요 강제로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정말로 못합니다 도지선은 말했다 맞다 그래 맞아 영호충 이놈이 정말 강제로 화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안 돼도 되게 해야 된다고 하지 도실선은 말했다 영호충은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빨리 하라고 그럴까 도지선이 말했다 너는 마누라를 얻어본 적이 없는 수총각이니 물론 이해를 못할 거야 도실선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마누라를 얻어본 적이 있소 피장파장이지 뭐 도지선은 말했다 내놈도 내가 마누라가 없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말을 무엇 보냐 도실선은 크게 외쳤다 이봐요 이봐 노두자 지금 영호충이 당신 딸을 마누라로 삼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보고도 왜 구하지 않는 것이오 도지선은 말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어떻게 뚱뚱한 여자가 마누라가 되려고 그러는 줄 알지 마누라가 되는 걸 왜 말려야 하지 정말 쏘란을 일으키고 있군 그녀의 딸 이름이 노불사라고 부르는데 설마 죽기라도 할까봐 노두자 노두자와 조천추는 의자에 묶이고 혈도가 봉쇄되었으니 방에서 노소저가의 거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내심 의심을 품고 있었으나 도고기선이 큰 소리로 말 다툼하는 소리를 듣자 더욱 확신을 했다 조천추는 말했다 노형 이 일은 꼭 막아야 합니다 영호공자가 이렇게 색을 조다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큰 화가 일어날 것 같지요 노두자는 말했다 아 정말 내 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군 그건 그렇다치 고 정말로 정말로 그 사람에게 미안할 뿐이야 조천추는 말했다 들어보시게 들어보시게 당신의 불사소저가 영호충에게 정이 생긴 모양이오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이렇게 하면 자기 몸을 다치게 할 뿐이에요 영호충이 뭐라고 했는지 당신은 들었소 노두자는 말했다 그가 하는 말은 내 몸이 무슨 대수겠소 나는 당신이 좋기만 하면 되오 재미랄론 이 두 년 놈들이 벌써 조천추는 깔깔 웃어댔다 노형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노두자는 화가 나서 말했다 축하는 무슨 얼어죽을 축하여 조천추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는 없지 않소 축하드리오 좋은 사위를 얻었으니 노두자는 크게 소리질렀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이 일이 밖으로 새 나가면 나는 당신의 목숨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오 그의 말투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조천추는 말했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악불구는 단박나무 위에 있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 자신 공을 바라고 있었지만 몇 마디밖에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맨 처음 영호충이 그녀에게 강제로 일을 벌이려고 했으나 이 사람들과 영호충까지도 모두 신비하고 괴이하여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몰라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어 조용히 일이 돌아가는 추세를 살피고 있었다 더욱 자아 신공을 끌어올려 동태를 살폈다 도고기선 노조 네 사람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귀 속으로 들려왔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영호충이 그녀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기회를 틈타 그녀에게 큰 신뢰를 범했고 나중에 노조 두 사람 이주고 받는 말을 들으니 영호충은 체격이 당당하고 멋진 남아인데 그 여자는 저의 아비와 같이 호박처럼 못생긴 추녀인 모양이었다 그래서 몸을 뺏긴 후 오히려 영호충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았다 갑자기 그 소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피를 당신에게 애원합니다 갑자기 단밖에서 어떤 사람이 외쳤다 노두자 도곡사 귀를 멀리 뿌리쳤소 탁하는 가벼운 소리가 나며 어떤 사람이 단밖에서 몸을 날려 문을 밀치고 집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바로 하얀 길을 들고 도곡사 선에게 약을 올렸던 사내였다 그는 노두자와 조천추가 의자에 묶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왜 그러시오 오른손을 돌리니 손에는 비수가 들려있었다 손을 춤추듯 놀리며 두 사람의 밧줄을 끊었다 옆방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에게 당신에게 애원합니다 절대로 이럴 순 없어요 그 사내는 여자의 외침소리가 들려오자 급히 말했다 노불사 소저가 아닙니까 그는 그 방을 향해 달려갔다 노주자는 그 사람의 손목을 잡으며 소리쳤다 들어가지 마라 그 사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뜰에 있던 도지선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내 생각에 저 키 작고 호박덩이는 영호충 같은 사위를 얻었으니 틀림없이 기쁠 거야 도실선은 말했다 영호충은 곧 죽을 텐데 반송장 같은 사위를 얻고 뭐가 그리 기쁘겠소 도지선은 말했다 그 사람의 딸도 곧 죽을 텐데 뭐 두 부부는 반은 살고 반은 죽었어 도실선은 물었다 누가 죽고 누가 산단 말이오 도지선은 말했다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냐 물론 영호충이 죽겠지 노불사 소저는 이름이 불사인데 어찌 죽겠는가 도실선은 말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오 이름이 그렇다고 이름대로 된답니까 만약에 천하의 모든 사람이 노불사라고 이름 짓는다면 모두 죽지 않는단 말이오 그렇다면 우리는 무공을 베어 어디다 쓰오 두 형제가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중에 방문이 펑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떤 물건이 땅바닥에 쓰러지는 것 같았다 노소저는 다시 부르짖었다 소리는 비록 약했지만 놀라는 기색이 영역했다 아버지 빨리 오세요 노두자는 딸이 부르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영호충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자기 그릇을 가슴에 안고 있었으며 상반신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노소저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있었는데 입주위가 온통 새빨갛게 물들여져 있었다 조천추와 그 산에는 노두자 옆에 서서 영호충을 쳐다보고 노소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갸웃했다 노소저는 말했다 아버지 그가 많은 피를 짜서 강제로 나에게 두 그릇을 그는 한 그릇을 다시 받으려고 하다가 노두자는 깜짝 놀라 급히 영호충을 안아 일으켰다 그의 두 팔목의 혈맥은 칼로 그어지고 새빨간 피가 물처럼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노두자는 급히 방문을 나가 금창약을 꺼내오려고 했다 마음이 조급해지자 비록 자기 집이지만 허둥지둥하다가 문설주를 들이받고 머리에 혹이 나고 문은 쓰러져 비스듬해졌다 도지선은 오직 끈뚝 하는 소리가 드릴 자 그가 영호충을 구타하고 있는 줄 알고 외쳤다 이봐요 노두자 영호충은 도곡육선의 친구요 절대로 그를 때려서는 안 돼요 만약 그를 때려 죽인다면 도곡육선은 당신의 고깃덩이를 한 조각 한 조각 찢어버리겠소 도실선은 말했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도지선은 말했다 뭐가 틀려 도실선은 말했다 그의 몸이 비쩍 말랐다면 한 조각 한 조각 찢는 게 말이 되지 하지만 그의 몸은 모두 기계 덩어리이니 찢는다면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찢어야 되지 어떻게 조각조각 찢겠소 노두자는 금창약을 꺼내 영호충의 상처를 싸맸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있는 혈도를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영호충은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노두자는 감격스러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호공자 당신은 당신은 정말로 이 은혜 우리는 분골세신하여 갚겠습니다 또 또 조천춘은 말했다 영호공자 노두자가 아까 당신을 묶은 것은 모두 오해였소 당신은 그것을 진심으로 아셨군요 정말로 내가 면목이 없습니다 영호충은 미소지며 말했다 제 몸의 내상은 영단 묘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대님께서는 저 때문에 노선배님의 속명파란을 훔쳐 나에게 복용케 하셨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단지 이 소저의 병이 완쾌되길 빌뿐입니다 그는 여기까지 말한 후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 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노두자는 그를 안고 딸의 방에서 걸어 나와 자기 방 침대로 옮겼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볼품 사나운 표정을 하며 말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조천춘은 말했다 영호공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소 어쩌면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지도 모르오 우리 세 사람이 필생에 힘을 써서 내공을 영호공자 체내에 불어넣어주는 것이 어떻겠소 노두자는 말했다 그렇게라도 해야겠군 그리고 영호충을 가볍게 안고 오른쪽 장심을 영호충의 대추혈에 가볍게 대고 크게 기운을 썼다 전신이 떨리며 와 자작하는 소리와 함께 앉았던 나무 의자가 부서졌다 도지선은 깔깔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영호충의 내상은 우리가 그의 상처를 치료하느라고 생겼는데 이 호박덩이가 우리의 전철을 밟는군 영호충은 그렇게 되면 상처받은 몸에 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고 계속 상처만 받을 것이 아닌가 도지선은 말했다 들어보시오 저 뭔가 부서지는 소리는 틀림없이 호박덩이가 영호충의 체내에 있던 내력에 튕겨 나와 나가 떨어져 무엇인가 부딪혀 망가지는 소리요 영호충의 내력은 곧 우리들의 내력이니 저 호박덩이는 우리 도구 극선에게 당하게 되어군 정말 멋져요 정말 멋진 장면이오 노두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영호공자께서 상처도 낫지 않고 정신도 들지 않는다면나 노두자는 별수 없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소 그 사내는 갑자기 목소리를 도두어 큰 소리로 말했다 밤 밖에 대추나무에 있는 분은 호산파의 악선생이 아니오 악불구는 깜짝 놀람 생각했다 알고보니 나의 행동을 그들이 벌써부터 알고 있었군 다시 그 사내의 음성이 들려왔다 악선생 멀리서 온 손님이니 좀 들어지지 않겠소 악불구는 난감했다 들어가자니 더욱 일이 꼬일 것 같았으나 지금으로선 계속 나무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그 사내는 말했다 당신 제자인 영호공자께서 기절을 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악불구는 기침이마 한번 한 후 몸을 날려 일장 넓이의 들을 지나 물이 떨어지는 처마 밑에 몸을 댔다 노두자는 방에서 걸어 나오며 읍을 하고 말했다 악선생 들어오시지요 악불구는 말했다 저는 제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소 노두자는 말했다 제가 죽일 놈이지요 아 만약 만약 도지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염려할 필요 없소 영호충은 죽지 않을 가이오 노두자는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가 안 죽는지 아시오 도지서는 말했다 그의 나이는 당신보다도 적고 또 나보다도 적소 그렇지 않소이까 노두자는 말했다 그렇소 그것이 어쨌단 말이오 도지서는 말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죽소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죽소 자연히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지요 당신과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영호충이 어찌 죽는단 말이오 노두자는 이런 이치는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이 또 주둥이를 놀리자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도실서는 말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소 우리 모두 합심하여 영호충의 이름을 고쳐 부르도록 합시다 이름을 영호불사라고 악불군이 방으로 들어가니 영호충은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내가 만약 자아신공을 쓰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몇 사람이 우리 화산파를 멸시할 것이다 그는 즉시 암암리에 자아신공을 바랬다 얼굴을 침대 쪽으로 향하고 자기가 나타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했다 손바닥을 영호충의 등에 있는 대추열에 갖다댔다 그는 벌써 영호충의 몸속에서 진기가 운행하는 상태를 알 수 있었으므로 큰 힘을 쓰지 않고 단지 적절한 내력을 천천히 불어넣었다 영호충은 몸속 진기가 반격을 가해오자 그는 손바닥을 영호충의 피부에서 반천 정도 떼었다가 다시 손바닥을 대추열에 대었다 과연 얼마 있지 않아 영호충은 천천히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사부님 사부님께서 오셨군요 노두자 등 세 사람은 악불군이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영호충의 정신을 돌리자 모두 탄복했다 악불군이 깊이 생각했다 이곳은 더 머물 곳이 안 된다 배 안에 있는 부인과 제잔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군 악불군은 공수하며 말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노두자는 말했다 네 네 영호공자는 몸이 안 좋으니 여기서 응당 치료를 해야겠지만 노추해서 악불군은 말했다 너무 이해가 지나치십니다 별로 밝지 않은 불빛 아래 그 사내의 눈동자가 빛을 발했다 악불군은 언뜻 생각이 떠올라 공수를 하며 말했다 이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조천추는 웃으며 말했다 악 선생께서는 우리들이 밤고양이라고 부르는 무게가시 개무시를 모르시는군요 악불군은 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반고양이 개무시 듣건대 이 사람은 천부적으로 좋은 눈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행동이 있어서는 갑자기 악해졌다 갑자기 선해지고 때로는 바르고 때로는 사악하여 비록 이름은 개무시라고 부르지만 관계가 무궁한 사람으로 상당히 무서운 인물인데 그런 그가 노두자등과 함께 있다니 급히 공수하며 말했다 개사부의 조남을 일찍 들었소 그 명성은 천둥과 우레 같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개무신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보고 내일은 오페강에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악불군은 깜짝 놀랐다 비록 초면이라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 신뢰가 되는 줄은 알지만 딸의 행방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이곳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요 제 생각에는 이곳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못한 것이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제 딸과 임시성을 가진 제자를 어떤 친지가 데려갔는지 모르겠으니 개선생께서 한두 마디만 해주실 수 없을까요 개무신은 웃으며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일에 대해선 잘 모르겠는데요 악불군이 딸의 행방을 물어본 것만으로도 장문인의 신분을 위축시켰는데 그가 거절하는 하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고 마음이 초조해졌다 더 물어볼 수 없어 담담히 말했다 밤도 깊었는데 폐가 많았습니다 이만 물러가지요 그리고 영호충을 안으려고 했다 노두자는 영호충을 급히 낚아채며 말했다 영호공자는 제가 모셔왔으니 응당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 그리고 엷은 이불을 꺼내 영호충을 감사더니 큰 걸음으로 문박을 나섰다 도지선이 외쳤다 이봐요 우리 두 마리 물고기를 여기다 두면 어떤 꼴이 되겠소 노두자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마음속으로 호랑이를 잡기는 쉬우나 놓아주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 두 형제를 놔주면 도곡육선이 다시 와서 이름마 저지를 것이고 그러면 이들을 맡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이 둘을 인질로 삼아도 또 다른 네 사람이 골치인 것 같았다 영호충은 그의 마음을 알아채고 말했다 노 선배님 그 둘을 놓아주십시오 도곡육선 당신들은 앞으로 노조 두 분을 찾아와서 복수를 한다 어쩐다 하지 마시오 모두들 적개심을 버리고 친구가 되면 어떻겠소 도지선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으론 복수를 할 수 없지 않겠소 영호충은 말했다 그러면 도곡육선이 함께 오겠단 말이오 도실선은 말했다 그들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지 그러나 적개심을 품고 친구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머리가 떨어져 나가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오 노두자와 조천추는 흥하고 코우듬쳤다 우리는 영호공자의 체면을 봐서 너희들과 한바탕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너희 도곡육선이 무서워 그러는 줄 아느냐 영호충은 말했다 그건 왜요 도실선은 말했다 도곡육선과 그들 황한우조와는 본래 원한이나 복수 같은 관계가 없어 원래 적이 아니니까 적개심을 품은 적이 없단 말이야 친구로 사귄다는 것은 괜찮을지언정 적개심을 풀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껄껄 웃었다 조천추는 고개를 숙여 어망의 매듭을 풀었다 이 어망은 인발과 야잠사와 순금사로 짜여져 있어 견고하기 이를 때 없었다 칼이나 어떠한 무기로도 자를 수가 없고 그 속에 갇히면 사람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 조여드는 것이었다 도지선은 몸을 일으키더니 어망에다 오줌을 갈겼다 조천추는 놀라 물었다 당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도지선은 말했다 이 더러운 어망의 오줌을 갈기지 않는다면 이 늙은이의 화풀이는 어디다 한단 말이오 일곱 사람은 다시 부득가로 돌아왔다 악불구는 노덕약과 고근명 두 제자가 뱃머리에 서서 망을 보는 것을 보자 아무 일도 없었음을 알고 마음을 놓았다 노두자는 영호충을 선창에 데려간 후 아주 예의바르게 읍을 하며 말했다 공자의 의리와 정성에 이 늙은이는 감격하였소이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지만 머지않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호충은 돌아오느라고 충격을 받아 가물가물 정신을 잃어 단지 음하는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악 부인과 여러 사람은 호박덩이 같은 사람이 조금 전엔 무례하게 굴다가 공손해졌으며 지금 영호충에 대해 예의 바르게 나오자 속으로 깜짝 놀랐다 노두자와 조천추는 독근선 등이 돌아올까 염려되어 더 이상 머물려고 하지 않고 악불군에게 공수를 한 다음 간다는 인사를 했다 도지선은 조천추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조형 잠깐만 조천추는 말했다 왜 그러시오 도지선은 말했다 이 짓을 하려고 그러오 무릎을 꿇어 귀를 낮추며 그를 향해 맹렬히 달려갔다 이 행동은 뜻밖이고 빨라 조천추는 피하지 못하고 급히 내공을 바라여 귀를 단전으로 순식간에 불어넣었다 배는 이미 단단하게 강철가드나 챙그랑챙강 하는 소리가 열몇 번 울렸다 도지선은 이미 수십 장 밖으로 나가면서 깔깔 웃어댔다 조천추는 크게 외쳤다 아이쿠! 아이쿠! 그는 손을 급히 품속에 넣어 수십 개의 파편을 끄집어냈다 그 파편은 도자기 파편 옥 대나무 또는 나무 등 조천추의 품속에 있던 이십몇 개의 진귀한 술잔들이 한 번에 박치기에 다 박살이 나고 금배나 은배 청동작 같은 물건들은 쭈그러졌다 그는 아깝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수십 개의 조각들을 주어 도지선을 향해 마구 던졌다 도지선은 벌써 방어가 되었으므로 몸을 피하며 외쳤다 영어충이 우리 보고 적개심을 풀고 친구가 되라고 했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잖아 우리는 이제 적이 되었다고 다음 차례는 친구가 되는 것이오 조천추는 수십 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술잔들을 장만했는데 도지선이 달려들어 술잔들을 다 망가뜨리자 너무너무 화가 났다 본래 반격을 하려고 했으나 그의 말을 듣자 즉시 걸음을 멈추고 껄끄럽게 웃으며 말했다 흠 맞는 말이군 적개심을 풀고 친구가 되고 적이 친구가 된다 그리고 노두자와 개무시와 함께 몸을 돌려가 버렸다 영어충은 가물거리는 상태에서 그래도 악영사네 안의가 걱정되었다 도지선 당신이 그들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절대 소사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요 도지선은 말했다 알았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요 이봐 노두자 밤고양이 조천추는 들으시오 영어충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그의 보배인 사매를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개무시 등은 이미 멀리 갔으나 이 말을 듣고 잠시 멈춘 후 노두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영호 공자의 명인이 반드시 따르겠소 세 사람은 한참 무엇을 상의하더니 비로소 멀어져 갔다 악불구는 부인에게 조금 전 노두자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해주었다 그때 갑자기 언덕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독근선 등 내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도곡사선은 허풍을 떨었다 백기를 들고 있던 사람은 그들에게 잡혀 이미 내 조각이 났다고 도실선은 깔깔 웃으며 말했다 대단하군요 대단해요 내분 형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죠 도지선은 말했다 당신들은 그 사람을 내 조각으로 찢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시오 도간선은 말했다 죽었는데 그의 이름을 알아 무엇해 물어보는 너는 아느냐 도지선은 말했다 물론 나는 알고 있지 그 사람의 성은 계시고 이름은 무시라고 하지요 그에겐 별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밤고양이라고 부릅니다 도엽선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 사람은 성도 좋지만 이름 또한 절묘하군 원래 그는 성견지 명이 있었군 우리 도곡육선에게 잡힌 다음 아무 계책이 없어 도망가지 못하고 몸이 내 조각으로 찢어지는 운명을 맞이할 것을 예상하고 그 이름을 지은 거야 도실선은 말했다 그 밤고양이 개무시의 공력은 출중하여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들 것이오 도근선은 말했다 맞다 그의 공력은 대단했다 우리 도곡육선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공력이 이 무림에서 첫째나 둘째는 가겠지 도실선은 말했다 경신공부는 그렇다 치고 그는 몸이 내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다음 그는 또 자기 스스로 맞추어 다시 혼이 돌아와 행동이 전과 같이 되어 조금 전만 해도 이곳에서 얘기를 하다 같지요 도근선은 비로소 자기들의 거짓말이 탄로 난 줄 알았다 그들은 얼굴에 경의스러운 빛을 띄었다 도화선이 말했다 알고보니 개무시는 이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군 사람이란 것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바닷물은 대로 잴 수가 없는 법이야 정말 탄복했어 정마로 탄복했어 도간선은 말했다 몸이 내 조각으로 찢어진 다음 스스로 몸을 맞추어 순식간에 행동이 전과 같아지는 것을 가리켜 화령 위정대법이라고 부르지 이 재주는 실전된 지 오래인데 때밖에 그 개무시가 그 무예를 배웠으니 정말 무림의 괴인이야 다음에 만나면 그 삶과 친구를 맺어야겠군 악불군과 악부인은 머리를 맞대고 근심에 쌓여있었다 사랑하는 딸이 엎여갔는데도 납치범의 정체조차 모르고 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했다 화산파의 명예가 한때는 무림을 진동시켰었는데 뜻밖에도 이 황하에는 이런 일들을 치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도 여러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할까봐 악불군 부부는 조금 더 내색을 하지 않았다 부부는 여러가지 의문이 있었으나 마음속으로만 고민을 할 뿐 서로 상의를 하지도 않았다 큰 배에서는 도 고격선들의 말씨름만 들려오고 있었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언덕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있지 않아 두 대의 가마가 언덕에 도착했다 한 명의 가마군이 낭낭이 말했다 영호공자께서 분부하시길 절대로 악사매를 놀라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께서 이렇게 보내셨으니 영호공자께서는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 가마군은 가마를 내려놓고 배를 향해 저를 쿠벅하더니 몸을 돌려 멀리 사라졌다 가마에서 악영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어머니 악붉은 부부는 놀라고 기뻐서 언덕으로 올라가 가마에 휘장을 젖혔다 과연 사랑하는 딸이 단정하게 앉아있었다 단지 다리에 혈도가 찍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뿐이었다 다른 가마에는 바로 임평지가 앉아있었다 악붉은 손으로 딸의 환도 척중 등의 혈도를 몇 번 툭툭 치니 막혔던 혈도가 뚫렸다 악붉은 물었다 그 키가 큰 사람은 누구냐 악영산은 말했다 그 키가 큰 꺽다리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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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작은 입을 삐죽이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 울어버렸다 악부인은 가볍게 안아 선창에 데려다 놓고 낮은 소리로 물었다 어떤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악영산은 어머니가 묻자 와와 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악부인은 깜짝 놀라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정체가 불명하고 다리 그들 손에 떨어져 몇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능욕이라도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급히 물었다 왜 그러니 엄마에게 말을 하렴으나 괜찮단다 악영산은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악부인은 더욱 놀라고 당황하였다 배에는 사람이 많으므로 더 물어보지 못하고 딸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꺼내 그녀의 몸을 덮어주었다 악영산은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그 꺽다리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흑흑흑 흑흑흑 악부인은 그 말을 듣자 무거운 짐을 벗은 듯했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다 몇 마디 욕을 얻어 먹었다고 이리 슬피 우는 거냐 악영산은 울면서 말했다 그는 손바닥을 들어 나를 때리려고 했고 겁을 주었어요 악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알았다 다음번에 만나면 우리도 욕을 해주고 겁을 주자꾸나 악영산은 말했다 나는 대사형에게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았고 인평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 꺽다리는 너무나 흉악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내가 평생 제일 싫어하는 일은 영호충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연놈들이다 그래서 나도 말했지요 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삶아 먹는다 어머니 그는 하얗고 음산한 이빨을 드러내며 나에게 겁을 주었어요 흑흑 악부인은 말했다 영호충은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은 상태에서 말했다 꺽다리라고 난 난 이때 인평지도 사부에게 혈도가 풀리자 선창 안으로 걸어들어오며 말했다 사모님 그 꺽다리와 그 중놈은 정말로 사람고기를 먹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악부인은 깜짝 놀라 말했다 그 두 사람이 사람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인평지는 말했다 그 중은 나에게 벽사 건무에 대해 한참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더 니 품 속에서 이상한 물건을 꺼내어 씹고 있는데 참 맛있게 씹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것을 내 입에 갖다 대며 한입 물어뜯어 맛 좀 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사람의 손목이었습니다 악영사는 놀래서 소리쳤다 그럼 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인평지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놀랄까봐 말하지 않았던 것이오 악불구는 말했다 아 생각났다 이 사람들은 바로 막북상웅이다 그 꺽다리는 피부가 하얗고 그 중은 피부가 검지 않든 그렇지 악영사는 말했다 맞아요 아버지 그들을 아시나요 악불구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나는 모른다 단지 소문을 들었을 뿐이다 세외막북에는 두 명의 악랄한 도둑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백웅이라고 하고 한누 흑웅이라고 부르지 만약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그곳을 지난다면 막북상웅은 그의 재물을 빼앗는다고 한다 만약 반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웅들은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끓여 먹는단다 듣기에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은 근육이 단단해 먹을 때는 일반 사람의 고기보다 더욱 많이 씹어야 한다는군 악영사는 와 하고 소리를 내며 울었다 악부인은 말했다 사형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일반 사람의 살보다 더욱 단단하다는 말을 하시면 비위가 약한 사람은 구역질이 나온답니다 악불구는 웃으며 잠시 말을 멈춘 후 다시 말했다 난 지금껏 막북상웅이 만리장성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황화면에 나타났는지 모르겠군 충아 너는 어떻게 막북상웅을 알고 있느냐 영호충은 말했다 막북상웅이라니요 그는 사부의 말을 확실히 알아듣지 못하여서 쌍웅이란 두 글자를 영웅의 웅이라고 말했고 공웅의 웅자인지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리고 한참 멍청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악영산이 갑자기 말했다 소림 그 화상이 그대에게 그 손목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대는 먹었나요 임평진은 말했다 물론 먹지 않았지요 악영산은 말했다 안 먹었으니 다행이지 흥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도간서는 선창 밖에 있다가 말했다 천하에서 첫째로 맛있는 것은 사랑고기다 소림은 반드시 먹어둘 거야 단지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차를 뿐이지 도엽선이 말했다 그가 먹지 않았다면 거기서 말했을 테지 지금 와서 변명을 하고 있다니 상종 못할 녀석이로군 임평진은 큰 변을 당하고부터 일할 때나 말할 때 매우 침착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런 말을 듣자 멍청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화선은 말했다 됐다 됐어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이것을 무언으로써 대답한 거야 악 소저 사람의 고기를 먹어놓고도 먹지 않았다고 하니 이 사람은 정말로 성실치 못해 절대로 그에게 시집을 가지 마 도근선은 말했다 너와 그가 결혼한 후 그는 틀림없이 두 번째 여자를 얻어 어쩌구 저쩌구 해놓고 집에 와서 내가 물어보면 그는 죽어도 실토하지 않을 거야 도엽선은 말했다 더욱 위험한 일이 있지 그가 사람 고기 맛을 본 이후 앞으로 너와 그가 같은 이불에서 잔다면 한밤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아파오고 또 쩝쩝 우드득 씹는 소리가 들려올 때 자기 손을 살펴보면 이 소림이 너의 손을 먹고 있을 거야 도실서는 말했다 악 소저 한 사람당 발가락까지 합쳐 모두 20개인데 이 소림이 오늘 몇가락 내일 몇가락 아주 쉽게 너의 열 손가락과 열 개의 발가락을 금방 싹 먹어치울 거야 도곡육선은 화산에서 영호춤과 교분을 맺은 다음 그를 이미 좋은 친구로 여기고 있었다 여섯 형제는 비록 입을 가만히 눌려두는 성격은 아니었으나 그들도 머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영호춤과 악영산의 깊은 관계를 그들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이 넣었기 때문에 이때 임평지의 시비거리를 찾아 임평지와 악영산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었다 악영산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외쳤다 무슨 엉터리 소리예요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듣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도근선은 말했다 악소저 내가 만약 이소림에게 시집을 가면 그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배워두라고 이 공부는 당신 인생과 관계가 깊으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는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을 것이오 악영산은 그가 침착하게 말하자 물었다 무슨 공부요 그것이 그렇게 나와 관계가 있나요 도근선은 말했다 그 밤고양이 개무신은 화영위정대법이라는 공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너의 큰 손가락 발가락을 다 이소림에게 먹힌다고 해도 당신이 이 공부를 익힌다면 무서울 것이 없어 그때는 그의 배를 뚫고 나오면 되고 원래대로 붙이면 원상복귀가 가능해 도곡 육선들이 함부로 짓거리고 있는 동안 배는 밭을 올리고 황하하류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는 서광이 막 비칠 때여서 아침 안개가 흩어지지 않았고 강수면은 하얀 서리에 덮여 끝없이 이어져 있어서 봐도 끝이 없었다 그 강은 사람의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곳이었다 약 반시진 정도 지나니 태양은 점점 떠올랐으며 강물은 태양빛에 물들어 금빛 찬란했다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척의 작은 배가 닷을 올리고 앞으로 달려왔다 그때는 마침 동풍이 불고 있었는데 작은 배의 범포가 바람을 마다 강을 거슬러 올라왔다 파란 범포에는 하나의 하얀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배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자 범포에 그려진 무늬가 하나의 아름다운 다리임을 알 수 있었다 틀림없이 여자의 다리였다 화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다 어째서 닷의 다리 한쪽이 그려져 있지 정말 이상하다 도지선이 말했다 이건 아마 막북상웅의 배인 것 같은데 아이쿠 악부인아 소저 당신 여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저 배의 사람들 은 여자 다리만 먹는가 봐요 악영사는 무서워졌다 작은 배는 순식간에 앞으로 다가왔다 배 안에서는 은은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노래소리는 경쾌하고 부드러웠으나 가사는 이상해서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음조가 끈적끈적한 것이 노래 같지는 않았고 어떻게 들으면 탄식 같았고 또 귀신을 쫓는 소리 같기도 했다 노래소리가 또 바뀌자 남녀가 성교할 때 내는 희열이 넘치는 극히 음탕하고 요염하기 이를 데 없는 음향이 들려왔다 화산파의 여러 남녀 제자들은 얼굴이 새빨게 졌다 악부인은 욕을 하며 말했다 그건 무슨 요망하고 희한한 소린가 작은 배에서 갑자기 여자에 가는 음성이 들렸다 화산파 영호 공자께서 그 배에 계신지요 악부인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충아 대꾸하지 말아라 그 여자는 말했다 우리는 영호 공자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그것도 안 되나요 그 소리는 아름답고 부드러웠으며 요염에 듣는 순간 넋을 이를 정도였다 작은 배의 선창에는 한 여인이 나오더니 뱃머리에 섰다 몸에는 파란 천에 백화가 수놓인 옷을 입었고 가슴에서 무릎까지 늘어진 꽃을 수놓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옷은 색채가 찬란하고 금빛이 영롱했다 귀에는 커다란 황금 귀걸이를 했는데 크기가 술잔만 했다 그 여인의 나이는 스물엔 일곱 살 가량이었고 피부는 약간 높고 두 눈은 컸으며 눈동자는 검없고 허리띠는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발에는 아무것도 싱고 있지 않았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비록 아리따웠지만 얼굴은 목소리에 비하면 떨어지는 편이었다 그 여자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있었으며 그녀의 모양과 차림새를 보니 절대로 한족의 여자인 것 같지 않았다 잠깐 사이에 화산파 일행이 타고 있던 배는 물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데 금방이라도 그 작은 배와 부딪힐 것 같았다 그 작은 배는 한 번 빙돌아 뱃머리를 돌리더니 밭을 내리고 화산파가 타고 있던 큰 배와 나란히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악불구는 갑자기 어떤 일을 생각하고 물었다 아가씨 아가씨는 운남우선 교남 교주의 수아입니까 그 여자는 킥하고 웃더니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눈이 퍽 좋으시군요 그러나 반밖에 맞추지 못했어요 나는 운남우선 교회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교주의 부하는 아니에요 악불구는 뱃머리에 서서 읍을 하며 말했다 저는 악불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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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합니다 청컨대 아가씨의 존암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친히 배를 타고 오셨는데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으신지요 그 여자는 웃었다 묘가의 여자는 당신들 같은 글쟁이의 말을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없는지요 악불구는 말했다 아가씨께 여쭙겠는데 당신의 성씨는 무엇입니까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벌써 나의 성을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소이까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이도 많은 수염도 많이 자랐으니 자연히 나의 성을 알고 계실텐데 어찌 이렇게 능청을 떠시는 거지요 이 몇 마디는 퍽 무례했다 그러나 말을 하면서 시종 웃고 있어드며 얼굴 표정이 몹시 귀여워 아무런 적의를 품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악불구는 말했다 아가씨께선 농담을 퍽 잘 하시는군요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악장문인 당신의 성은 무엇인가요 악불구는 말했다 아가씨께서는 저의 성을 알고 계시면서 왜 물으시오 악부인은 그 여자의 말투가 경박하고 놀리고 있음을 알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상대하지 마세요 악불구는 왼손을 내밀어 자기 등 뒤로 갖다 대며 흔들었다 그것은 악부인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독근선이 말했다 악선생이 등 뒤에다 손짓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음 알았다 악부인이 상대하지 말라고 하자 악선생은 그 여자가 아름답고 또 교태가 넘쳐 흐르니까 마누라 말을 안 듣고 그녀와 놀고 싶어 하는구나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감사하군요 당신들은 나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또 교태가 넘쳐 흐른다고 하시는데 우리 묘족의 여자들이 한족의 여자들보다 예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교태가 넘친다는 말에 경박하고 쌍스럽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자 갑자기 얼굴빛이 혼화하게 되며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악돌군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의 성을 알고 있으면서 왜 또 물으시나요 도화선은 말했다 아마도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할 거야 도간선은 말했다 사람들은 악선생 보고 군자검이라고 칭하는데 알고 보니 군자 아니군 이미 그녀의 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보지 말을 걸고 싶으니까 괜히 물어보고 싶었겠지 악불군은 도공육선들의 말소리를 듣고 무척 난감했다 이 여섯 사람의 입을 막지 못하면 계속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그 입들을 통해 나올지 모른다 여러 제자들이 듣는다면 악불군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고 그들과 맞설 수도 없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그 여자에게 공수를 하며 말했다 남교주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가셔서 화산파 악불군이 그 노인네에게 안부를 여쭙는다고 전해주시오 그 여자는 한 쌍의 둥그런 눈을 휘둥그렇게 뜨더니 눈동자를 굴리며 얼굴에 의아한 빛을 띄우며 말했다 당신은 왜 나를 노인네라고 부르시나요 내가 벌써 그렇게 늑었나요 악불군은 깜짝 놀랐다 아가씨가 아가씨가 바로 오선교의 남교주 그는 오선교가 극히 음험하고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교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선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단지 아름답게 미화했을 뿐이고 강호의 사람들은 모두 등 뒤에서 오독교라고 칭하고 있었다 백여 년 전 이 파의 진정한 명칭은 바로 오독교였다 교파를 창건한 교조와 그의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은귀천상 일대의 묘인들이었다 나중에 몇 명의 한족 사람들이 그 교파에 들어가 오독이라는 두 글자가 품위가 없는 것 같다고 하여 비로소 오선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다 이 오선교는 장 고 독에 능하여 백양문과 함께 남쪽 지방과 부쪽 지방에 그 이름이 자자했다 오선교의 사람 중에는 여인들이 많기 때문에 독의 사용과 용도는 백양문보다 못했지만 괴상하고 악독한 것은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강호의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백양문 사람들이 독을 쓰면 비록 방비할 수 없고 손을 쓸 수는 없지만 중독이 된 다음 그 이치를 자세히 따져보면 결국은 독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다 하지만 오독교의 독에 중독되면 설성 오독교 사람들이 그 독을 해독하려고 해도 때때로 독을 쓴 사람 자신도 해독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바로 남봉왕이에요 당신은 벌써 알고 있지 않았나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건대 나는 오선교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교주 수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선교 사람 가운데 이 남봉왕을 제외하면 모두 남봉왕의 부하들이에요 그리고 깔깔 웃기 시작했다 도곡육서는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일제히 말했다 악선생은 정말 멍청하군 그녀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아직 무슨 뜻인지 풀이하지 못하나 봐 악불군은 오선교의 교주가 성이 남시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고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지금에야 남봉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몸을 알록달록하게 치장한 것을 보니 정말 한 마리의 봉왕새 같았다 당시 한족의 여자들은 이름을 깊이 숨기고 있다가 사주단자가 오고 신랑집에서 운명의 예를 행하여야 비로소 이름을 알려주었었다 무예를 하는 사람들은 비록 이런 예의범절에 구속되지 않았지만 절대로 여자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이 묘족의 여자는 이 강에서 자기 이름을 거리낌 없이 말하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의 행동과 표정은 대범했으나 말투는 여전히 곱고 아리따웠다 악불군은 공수하며 말했다 알고 보니 남교주께서 몸소 왕님 하셨군요 이 악무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남교주께서 친히 왕님 하신 데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요 남봉왕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당신께 무엇을 가르쳐 주겠어요 당신이 나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죠 당신의 차림새를 보니 정말 글쟁이 같군요 당신은 나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싶지요 그렇죠 당신 내 한족의 남자들은 늘데이고 꽁꽁이 속이 많으니 나는 절대로 배우지 않을 것이에요 악불군은 생각했다 정말로 그녀가 멍청한 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녀가 정말 가르침이라는 뜻을 모르고 있는지 그녀의 표정을 보니 거짓으로 꾸미는 표정 같지는 않구나 그는 가르침이라는 말을 풀이하여 이렇게 물었다 남교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봉왕은 웃으며 말했다 영호충은 당신의 사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인가요 악불군은 말했다 제가 길러낸 제자올시다 남봉왕은 말했다 음란은 그를 좀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악불군은 말했다 우리 애는 지금 병이 났소 아직 정신이 들지 못했소이다 이 강바닥에서 교주를 배활하기가 불편하회다 남봉왕은 둥드런 눈을 크게 뜨며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배활이라니요 나는 그 사람 보고 나를 배활하라고는 하지 않아더요 그는 나의 수화도 아닌데 왜 그가 나를 배활하나요 더욱이 그 사람은 히히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친구인데 그가 설령 나를 배활한데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듣건대 그는 자기의 팔을 잘라 피를 뽑아 노두자의 딸에게 먹여 그 아가씨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정이 깊고 의리가 돈독한 사람을 우리 묘족의 여자들은 제일 좋아한 따빤이다 그래서 나도 그를 한번 보고 싶어요 악불군은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건 이건 남봉왕은 말했다 그의 상처가 깊은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또 팔을 그어 많은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에게 나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건너가 보겠어요 악불군은 급히 말했다 교주의 상처가 깊은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또 팔을 그어 많은 피를 흘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에게 나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건너가 보겠어요 악불군은 급히 말했다 교주의 큰 거동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남봉왕은 깔깔 웃으며 말했다 무엇이 큰 거동이고 작은 거동이에요 그리고 가볍게 몸을 날려 화산파 사람들이 타고 있는 뱃머리로 올라왔다 악불군은 그녀의 몸놀림이 가벼운 것을 보고 무공은 대단치 안다고 느꼈다 그는 두 걸음 물러나서 허리를 굽혀 예를 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걱정이 앞섰다 그는 일찍이 오성교회 사람들은 다루기가 어렵고 이런 사교회 사람들과 싸운다며 진정한 무공을 겨룰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그녀가 배에 오르자 예의를 갖추고 맞이했던 것이다 또 어제 저녁 백양문에 속한 두 사람의 말이 생각났다 그들의 말로는 화산파를 뒤쫓는 것이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라고 했었다 모든 상황으로 짐작할 때 오독교의 부탁을 받은 것 같았다 오독교는 어떤 이유로 화산파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가 오독교는 강호에서 커다란 방해인데 교주가 침이 왕림했으니 이치로 따질 때 저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온몸에 천기백괴의 동물을 지닌 사람을 선창으로 들여보낸다는 것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악불군은 말했다 충아 남교주께서 너를 모고자 하신다 빨리 나와서 뵙거라 그는 영호충을 뱃머리로 불러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호충은 피를 대량으로 흘렸기 때문에 힘을 회복하지 못했으므로 사부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단지 가볍게 네니에라고 대답했을 뿐 몸을 몇 번 움직이다가는 일어날 수 없어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남봉왕이 말했다 듣기에 그는 상처가 크다고 했어요 어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강에는 바람도 새어 다시 감기에 걸린다면 안되니 내가 들려가 봐야겠어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큰 걸음으로 선창 입구로 향했다 그녀가 몇 걸음 나가니 악불군과의 거리가 사척 정도 되었다 악불군은 한 줄기 짙은 꽃냄새를 맡았고 그 순간 몸이 기우뚱해진다고 느꼈다 남봉왕은 이미 선창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선창 안에는 도곡육선들이 정좌를 하고 앉아있었다 그리고 도실선은 침대에 누워있었다 남봉왕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이 바로 도곡육선인가요 나는 오선교 교주이고 당신들은 도곡육선이니 모두들 선이군요 모두 다 한 가족이지요 독근선은 말했다 그렇지 않소 우리는 진짜 선이고 당신들은 가짜 선이요 도간선은 말했다 당신이 진짜 선이라 해도 당신은 오선이고 우리들은 육선이니 당신들보다 선이 하나 더 맞소 남봉왕은 웃으며 말했다 선을 하나 많게 만드는 일은 아주 쉬운 노릇이에요 도엽선은 말했다 어떻게 선을 하나 추가시킬 수가 있단 말이오 당신 내 교를 칠선교라고 고치려고 남봉왕은 말했다 우리들은 오로지 오선이에요 절대 칠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신들의 도곡육선을 사선을 만든다면 우리가 당신들보다 선이 하나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도화선은 화가 나서 말했다 도곡육선을 도곡사선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당신은 우리 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시오 남봉왕은 웃으며 말했다 죽여도 좋고 죽이지 않아도 돼요 당신들은 영호충의 친구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죽이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절대로 허풍을 떨지 마세요 절대로 나의 오선교보다 선이 하나 더 많다는 소리는 마세요 도간선은 외쳤다 하지 말래도 꼭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소 이 순간 독근 도간 도엽 도화 네 사람은 동시에 그녀의 손과 발을 잡았다 막 공중으로 쳐들 때 갑자기 네 사람의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놓았다 네 사람은 손바닥을 펴고 손바닥에 쥐어져 있는 물건을 보자 얼굴 표정이 괴상하게 일그러졌다 악불구는 그런 광경을 보자 모골이 송연해졌고 등 뒤에 식은 땀이 흘렀다 독근선 도간선의 손바닥에는 각기 한 마리의 녹색지 내가 쥐어져 있었고 도엽선 도화선의 손바닥에는 올긋불긋한 무늬가 수놓아진 큰 거미가 쥐어져 있었다 네 마리의 독충의 몸에는 모두 긴 털이 나 있었고 사람이 그것을 보면 금방이라도 구토를 일으킬 것 같았다 이 네 마리의 독충은 꿈틀꿈틀 움직일 뿐 아직 도곡사선을 물지는 않았다 이미 물었다면 일은 거기서 끝났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곡사선들은 한치도 움직이지 못했다 남봉왕은 손을 한 번 휘졌더니 네 마리의 독충을 수거해 갔는데 독충들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았으며 그녀가 벌레들을 몸 어디에 놓았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도곡육선을 쳐다보지도 않고 앞으로 나갔다 도곡육선들은 겁에 질려 혼비백산하게 되고 다시는 감히 입을 놀리려 하지 않았다 악부인과 여러 제자들은 뒤쪽으로 몸을 피했다 남봉왕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번씩 둘러본 다음 영호충이 누워있는 침대로 걸어가서 낮은 소리로 불렀다 영호공자 영호공자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귀에 그 말소리가 들리자 온몸이 야들야들해지고 마치 그녀가 자기들을 부르는 것 같아 금방이라도 대답을 하고 싶어졌다 그녀가 이 두 마디를 부르자 모든 남자들은 얼굴에 빨갛게 홍조를 띄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영호충은 천천히 눈을 뜨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봉왕은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의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 당신은 친구이지요 영호충은 음하는 소리를 내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남봉왕은 말했다 영호공자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렸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예요 영호충은 정신이 혼미해져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남봉왕은 손을 내밀어 영호충의 이부자락 속에 넣어 영호충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끄집어내더니 그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그녀는 양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선창 밖을 향해 휙하고 휘파람을 불더니 큰 소리로 몇 마디 외쳤다 선창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 얼마 있지 않아 4명의 묘녀가 걸어 들어왔다 모두 18비나 19 정도 되었으며 남색 바탕에 꽃이 수놓아진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꽃을 수놓은 긴 허리띠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손에는 모두들 사방 8천 정도의 대나무로 짠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악불군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오성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절대로 좋은 물건이 아닐 것이다 남봉왕의 경우를 봐도 몸에는 이미 진해나 독거미 같은 것을 적지 않게 숨기고 있는데 이 4명의 묘족의 소녀가 상자를 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왔으니 어쩌면 이 배가 뒤집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대방이 적대감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손을 써서 막을 수도 없었다 4명의 묘녀들은 남봉왕 가까이 가더니 낮은 소리로 몇 마디 했다 남봉왕은 고개를 끄덕이자 4명의 묘녀들은 상자를 열었다 여러 사람은 호기심이 생겼다 상자 안에 무슨 이상한 물건이 담겨져 있는지 보고 싶었다 오로지 악불군만이 조금 전 도곡사선 손바닥에 털이 난 독충들을 봤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 상자의 물건들을 앞으로 영원히 보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4명의 소녀들이 각자 옷소매를 걷어올리고 하얀 팔을 드러냈다 또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더니 무릎 위가지 걷어올렸다 화산파의 여러 남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악불군은 악불사하고 속으로 외쳤다 아이쿠 큰일 났구나 이 사악한 여자들이 사수를 펼쳐 색으로 우리 문화의 제자들을 꼬이는구나 이 남봉왕의 목소리도 이렇게 음탕한데 다시 요사스런 수법을 펼친다면 여러 제자들은 틀림없이 사절이 부족해 항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검자루에 손을 갖다댔다 그는 오선교의 교도들이 만약 옷을 벗고 알몸을 드러내어 사악한 술법을 쓴다면 별 수 없이 검으로 상대하리라 생각했다 4명의 묘녀들은 옷소매를 걷어올린 다음에 남봉왕도 천천히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렸다 악불군은 연신 여러 제자들에게 눈총을 주어 선창 밖으로 나갈 것을 명했다 그렇게 하여 그 사술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오로지 노동약과 시대자 2명만이 물러나고 나머지 사람은 혹은 멍청히 서서 움직이지 않았고 혹은 몇 발자국 물러서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 악불군은 단전의 길을 모아 자아신공을 바랬다 얼굴에 금세 자색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생각했다 오독교가 이 남쪽에서 20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의 악명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닐 것이고 틀림없이 악독한 사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지금은 교주가 친히 사악한 사법을 펼치려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겠다 만약 신공으로 심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약간의 소홀함 때문에 그녀의 술수에 말려들 것이다 눈앞의 묘녀들이 알몸을 드러내는 데에 홀려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지만 염려되는 것은 심신이 거기에 홀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추태를 부린다면 화산파와 군자검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고 수만 년이 지나도 다시는 명예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명의 묘녀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온 상자에서 어떤 물건을 꺼냈다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독충이었다 네 명의 묘녀들은 독충을 자기의 팔뚝과 다리에 올려놓았다 독충은 팔뚝과 다리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악불구는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니 그것은 독충이 아니라 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다 단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머리보다 두 배가량이 컸다 네 명의 묘녀들은 한 마리의 거머리를 꺼내고 또 한 마리를 꺼냈다 남봉왕도 묘녀들의 상자에서 한 마리씩 거머리를 꺼내더니 자기의 팔과 다리에 올려놓았다 얼마 후 다섯 사람의 팔과 다리에는 거머리들이 가득 찼다 그 거머리의 숫자는 적게 잡아도 200여 마리는 될 것 같았다 여러 사람은 그 광경을 보자 멍청해지고 말았다 다섯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악부인은 본래 후창에 있었으나 중창에 여러 사람들이 아 어 아이쿠 하는 괴이한 소리를 지르자 자기도 참지 못하고 가볍게 칸막이를 밀치고 다섯 사람의 이런 상황을 보았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악하는 비명소리를 냈다 남봉왕은 악부인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당신을 물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당신이 악선생의 마누라예요 듣건대 당신의 건법이 뛰어나다고 들었지요 그런가요 악부인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자기에게 아 선생의 마누라이냐고 묻는 것은 그 말투가 너무 저속했고 자기에게 건법이 뛰어나냐고 물어보지 말투는 만약 다른 사람이 물어보았다면 설령 상대방이 악의에 차있다고 해도 응당 몇 마디 정도는 겸손했을 것이다 이 남봉왕은 틀림없이 한인의 습성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만약 자기가 건법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자기를 너무 추켜세우는 것 같고 만약에 건법이 그리 뛰어나지 않다고 하면 어쩌면 그녀가 자기를 얕보는 것이니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상책이라고 여겼다 남봉왕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서있었다 악불군은 단단히 방비를 하고 이 다섯 명의 묘녀가 손흥마 스기만을 기다렸다 만약에 손을 쓴다면 먼저 남봉왕을 제압하리라 생각했다 선창 안에는 그 누구도 입을 열려는 사람이 없었다 단지 화산파의 여러 남제자들은 무거운 숨소리만 들리고 있었다 한참 후 다섯 명의 묘녀의 팔과 다리에 붙어있던 거머리의 몸이 점점 부풀더니 은은하게 붉은 빛을 띄우게 되었다 악불군은 이 거머리들이 일단 사람이나 짐승의 피부에 달라붙기만 하면 주둥이가 몸에 딱 달아붙여 피를 빨아 난 후에 배가 부르지 않으면 절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머리들이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면 그 감각이 크지 않고 느낀다 해도 약간 가려울 뿐이어서 농부들이 박가리를 할 때 때때로 거머리들에게 다리를 물려 적지 않은 피를 빼앗겨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는 남암리에 생각했다 이 요녀들이 거머리로 하여금 피를 빨게 하는 것은 그 용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 대개의 오선교들은 어떤 사법을 행할 때 틀림없이 자기의 선열을 쓰고 있을 것이다 보아하니 이 거머리들 이 피를 배불리 빨아먹은 다음에야 이 요녀들은 술법을 행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남봉왕은 가볍게 영호충의 몸에 덮여있던 이불을 제끼고는 자기 팔뚝에서 한 마리의 피를 빨아 통통해진 거머리를 떼어 영호충의 혈도에 갖다 놓았다 악부인은 그녀가 영호충을 어떻게 할까봐 염려되어 급히 말했다 보세요 무엇을 하는 거요? 그리고 검을 빼들고 몸을 날렸다 악불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시오 악부인은 우뚝 제자리에 멈추었다 눈은 남봉왕과 영호충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영호충의 목에 달라붙어 있던 거머리들은 그의 혈관을 물고 또 다시 피를 빨고 있었다 남봉왕은 품속에서 자기 병을 꺼내더니 병뚜껑을 열고 오른쪽 손가락에 뾰족한 손톱으로 병에 있던 백색 분말 가루를 꺼내어 거머리 몸에 뿌렸다 4명의 묘녀들은 영호충의 몸을 풀어 헤치고 그의 옷소매와 바지가랭이를 걷어 올리더니 자기 몸에 붙어 있던 거머리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떼어내더니 그의 가슴 배팔다리 등의 여러 곳의 혈관에 올려놓았다 순식간에 200여 마리의 거머리들이 영호충의 몸에 달라붙었다 남봉왕은 끊임없이 약가루를 꺼내어 거머리 잔등에 적당량의 흰 가루를 뿌렸다 이상하게도 이 거머리들은 5명의 묘녀 몸에 붙어 있을 때는 피를 팔아 점점 몸이 부풀어 오르더니 이때는 반대로 점점 몸이 작아졌다 악불구는 그때서야 뭔가 깨닫고 길게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녀들이 행하는 행동은 전열치법이구나 거머리들을 매개체로 삼아 그녀들 몸에 있던 깨끗한 피를 충하의 혈관에 수혈을 하는구나 이 하얀 가루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해서 거머리들이 자기의 피를 토해내는가 정말 신기하다 그는 이런 점을 깨닫고 칼자루를 쥐었던 손가락을 천천히 폈다 악부인도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본래 바짝 긴장되어 있던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선창에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일촉즉발의 상황과도 너무도 달랐다 더욱 이상한 것은 보고 극선조차도 놀라고 경악한 듯 쳐다보며 입을 벌린 채 다물고 못하는 것이었다 여섯 개의 주둥이를 딱 벌리고 있었으므로 자연히 말장난을 할 수 없었다 한참이 지난 후 툭하는 가벼운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의 피를 다 토한 거머리가 뱃바닥에 떨어지더니 꿍틀꿍틀 몇 번 움직이고는 죽어버렸다 한 명의 묘녀가 그것을 집어 강물에 던졌다 거머리들은 한 마리씩 물속으로 내동댕이 쳐져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흐르자 거머리들은 영호추의 몸에서 다 떨어졌다 노랗던 영호충의 얼굴에 점점 혈색이 나타났다 그 200여 마리의 거머리가 내뱉어 영호충의 몸속으로 들어간 혈액은 합치면 한 그릇은 넘을 것 같았다 비록 그가 소실한 피를 충당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위험에서 벗어난 듯했다 악불군과 부인은 서로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 묘가의 여자는 한 교파의 지존으로서 정말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피로 충하의 피를 보충시켰구나 그녀와 충하와는 일찍이 아는 사이가 아닐 것이고 또 절대로 그에게 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그는 자칭 그녀의 좋은 친구라고 했는데 충하는 언제 또 그와 같은 거물급 친구를 두었을까 남봉왕은 영호충의 얼굴색이 호전되는 것을 보자 다시 그의 맥박을 재보았다 맥박이 강하게 뛰는 것을 보자 심히 기쁜듯 부드럽게 물었다 영호공자 좀 어떠신가요? 영호충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으나 이 여자가 자기를 치료해준 것은 알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전 저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남봉왕은 말했다 저 좀 보세요 제가 늙었는지 제가 많이 늙었나요? 영호충은 말했다 누가 당신 보고 늙었다고 했습니까? 당신은 늙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싫어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동생이라 부르고 깊군요 남봉왕은 크게 기뻐했다 얼굴에 꽃봉오리가 금방 피어난 듯 아름답기 그지 없었다 참 좋아요 어쩐지 어쩐지 천하의 모든 남자를 눈에 두고 있지 않는 여자조차도 당신을 보면 미치지 않고는 베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만약 나를 좋게 본다면 들자 남봉왕이라는 사람은 그녀보고 젊다는 말을 하면 좋아함을 알고는 그녀가 그에게 단도 직입적으로 자기가 늙었냐고 묻자 비록 그녀의 나이가 그보다 많았으나 아무 거리낌 없이 동생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를 구해주었으니 응당 몇 마디 칭찬을 해주어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과연 남봉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악불군 과학 부인은 그 광경을 보자 참지 못하고 이마살을 지푸리며 생각했다 충하 이놈은 허황하고 싱겁기 짝이 없구나 정말 구제불능이다 평일지의 말에 의하면 그는 100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으니 직바은 100일도 남지 않았으니 한쪽 발은 이미 관에 들어가 있는 거 나 마찬가지인데도 정신이 들자마자 이런 사악하고 음탕한 여자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구나 남봉왕은 웃으며 말했다 오빠 무엇을 잡수시고 싶으세요? 내가 무엇을 갖다 드릴까? 영호충은 말했다 먹을 것은 별로 생각이 없고 술을 좀 마시고 싶을 뿐이오 남봉왕은 말했다 아 그건 쉬운 일이에요 배에는 우리가 빚은 오보암일주가 있는데 한번 마셔보세요 그녀는 알 수 없는 묘어로 뭐라고 짓거렸다 두 명의 여자가 명을 받들고 나갔다 그리고 여덟 개의 작은 병의 술을 가져오더니 그 중 한 병의 술을 그릇에 따라 부었다 술이 그릇에 따라지자 그 향기가 배 안에 진동했다 영호충은 말했다 동생 당신의 이 술은 꽃향기가 너무 진하오 그 향기가 술 냄새를 다 막으니 그것은 여자들만 마시는 술인 것 같습니다 남봉왕은 웃으며 말했다 꽃냄새가 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독사의 비린내가 나니까요 영호충은 이상해서 말했다 술 속에서 독사의 비린내가 난다고 남봉왕은 말했다 내 나의 이 술은 오보함일주라 부르는데 그 속에는 오보가 들어있지요 영호충은 물었다 무엇을 오보라 부릅니까 남봉왕은 말했다 오보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보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두 개의 빈 그릇을 가져다가 술병을 거꾸로 들었다 병에서 술이 나오면서 툭툭 몇 번 가벼운 소리가 나더니 몇 개의 작은 물체가 술그릇에서 떨어졌다 여러 화산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술그릇을 영호충 앞에 놓았다 영호충이 술을 들여다보니 술색이 아주 맑아 마치 하얀 샘물과 같은데 술 속에는 다섯 마리의 독충들이 가라앉아 있었다 하나의 청사이고 하나는 진해 또 하나는 거미 또 하나는 정갈 또 한 마리는 작은 두꺼비였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물었다 술 속에 왜 왜 이런 독충을 집어넣는 거요 남봉왕은 흥하더니 말했다 이것이 바로 오보예요 절대로 독충 독충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영호 오빠 마실 수 있겠어요 영호충은 씁쓸히 웃으며 말했다 2. 오보는 겁이 좀 나는데 남봉왕은 술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웃으며 말했다 우리 요족의 규칙에는 만약 친구에게 술과 고기를 청해서 친구가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영호충은 술그릇을 받아들고 한 그릇에 술은 싹 비웠다 그 다섯 마리의 독충까지 단숨에 삼킨 것이다 그의 담이 비록 컸지만 그 맛을 음미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남봉왕은 크게 기뻐하며 손을 내밀어 그의 이마를 갑사앉더니 그의 이마에 몇 번의 입맞춤 세례를 퍼부었다 그녀의 입술에 발라져 있던 연진은 영호충의 이마에 두 개의 빨간 입술 자국을 내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오바가 된 것이에요 영호충은 웃었다 옆눈으로 사부님의 엄숙한 표정이 들어왔다 그는 깜짝 놀라 생각했다 큰일 났구나 아차 큰일 났어 내가 감히 사부님과 사모님 면전에서 이런 짓을 했구나 정말로 사부님께 욕을 한 번 먹겠구나 소삼에는 나를 더욱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남봉왕은 또 한 병의 술병에 있던 술을 그릇에 따랐다 술 속에 다섯 마리의 독충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가지고 악불군 면전에 갓 다 대고 웃으며 말했다 악 선생님 제가 당신께 술 한 잔을 권하지요 악바르군은 술에 담겨져 있는 독충들을 보자 구토가 일었다 또 강렬한 꽃향기 중에 말로써 형용하기 지독한 비린내가 섞여 코 속으로 들어오자 참을 수 없어 금방이라도 코할 것 같았다 그는 왼손을 내밀어 남봉왕이 들고 있는 술그릇을 가만히 내밀었다 뜻밖에도 남봉왕은 손을 거두지 않고 자기의 손에 그녀의 손잔 등을 갖다 대고는 손을 다시 악불군을 향해 밀었다 남봉왕은 웃으며 말했다 어째서 사부가 제자들보다 담이 적나요 화산파 여러 형제들이 여 어떤 사람이 이 술을 마시겠어요 마시면 몸에 좋은 거예요 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남봉왕이 한 손으로 술잔을 들고 휘둘러 봤으나 아무도 술을 입에 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남봉왕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화산파는 영호충을 제외하고는 사내대장부가 한 명도 없군요 갑자기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마시겠소 그는 임평지였다 그는 몇 발짝 앞이로 나오더니 손을 내밀어 그 술잔을 받으려고 했다 남봉왕은 양쪽 미간을 풀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악영사는 외쳤다 소림 당신이 그 더러운 물건을 먹는다면 독에 중독되어 죽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는 절대로 나를 쳐다볼 생각은 마세요 남봉왕은 술그릇을 임평지 앞에 갖다 대고 웃으며 말했다 자싹 마셔버리세요 임평지는 더듬거렸다 난 난 마시지 않겠소 이 말이 끝나자 남봉왕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임평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이 술을 안 마시는 것은 그건 그건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오 남봉왕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물론 알고 있어요 당신은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당신을 상대하지 않을까봐 그게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당신은 졸장부가 아니에요 당신은 정이 많은 사내일 뿐이에요 호호호 호호호 그리고 영호충 앞에 가서 말했다 오빠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술그릇을 탁자에 놓더니 손짓을 하자 4명의 묘녀들은 나머지 6병의 술을 들고 그녀를 따라 선창을 나가 작은 배로 돌아갔다 달콤한 노랫소리가 수면에 깔리며 그 배는 동쪽을 향해 나갔다 그 배는 이윽고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악불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술병과 술잔들을 모두 강물에 던져버려라 임평지는 예하고 대답하고 탁자 가까이 다가갔다 손가락이 술병에 닿을 때 이상한 비린내가 코끝에 진동하더니 몸이 기우뚱하며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급히 손을 내밀어 탁자를 잡았다 악불구는 뭔가를 깨닫고 외쳤다 술병에는 독이 있다 그리고 옷소매를 휘둘러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강물 속으로 날려보냈다 그 순간 가슴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났다 억지로 몸을 가누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왁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임평지가 토하기 시작했다 이쪽에서 왁 저쪽에서 왁하는 소리를 내더니 모든 사람이 배를 움켜잡고 구토를 했다 도공육성과 배의 삿대를 쥐고 있던 배사공들까지도 토해냈다 악불구는 억지로 한참을 참았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 토해내고 말았다 모두가 한참을 토했다 비록 배 속에 들어있던 음식들을 깨끗이 토해내 더 토해낼 것이 없어도 구토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쓴물이 토해져 나왔다 나중에 쓴물조차 없어지자 여전히 가렵고 속이 매시꺼웠다 오히려 배 속에 무엇인가 있어 토해내는 것이 헛구역질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심한 구토였다 배 안에는 수십 명이 있었으나 영호충만이 토하지 않았다 도실서는 말했다 영호충 그 유녀가 당신을 특별히 구해준 것 같군 당신에겐 해동약을 먹였으니 영호충은 말했다 나는 해동약을 먹지 않았소 그럼 그 독주가 바로 해동약인가요 독근서는 말했다 누가 아니랬어 그 유녀가 당신이 멋지게 생긴 것을 보더니 당신을 좋아한 모양이야 도지서는 말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멋지게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그요 여에게 젊고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줘서 그런 것 같아 도화선은 말했다 그가 토하지 않은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독주와 다섯 마리의 독충을 먹었기 때문이오 도엽선이 말했다 그가 비록 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뱃속에는 다섯 마리의 독충이 들어갔으니 우리보다 중독이 심할지도 모르지 도간선이 말했다 아이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영호충이 그 독주를 마실 때 우리가 막지 못했으니 만약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평일지가 우리에게 따지려고 들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독근선이 말했다 평일지가 말했잖아 영호충은 금방 죽는다고 며칠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도화선은 말했다 영호충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큰일 났단 말이야 도실선이 말했다 우리도 괜찮지요 우리가 멀리 사라지면 키가 작고 다리가 짧은 평일지가 우리를 어떻게 쫓아오겠습니까 도곡육선은 계속 구토를 하면서도 잠시도 주둥이를 쉬게 하지는 않았다 악불군은 배사공들조차 계속 토해내고 큰 배가 강 한복판에서 서쪽을 기울고 동쪽으로 기우뚱하며 위험한 것을 보자 즉시 몸을 배 뒤편으로 날려 배의 방향키를 잡고 남쪽 언덕에 배를 대었다 그의 내공은 심후해서 키를 몇 번 돌리자 배 속에 구토기가 점점 가라앉았다 배가 언덕에 가가워지자 악불군은 몸을 날려 뱃머리로 가서 쇠로 만든 닷을 들어 언덕에 던졌다 이 쇠로 만든 닷은 200근 정도가 나가 두 명의 백군들이 들어야만 되었다 백군들은 악불군같이 연약한 서생의 몸에서 큰 쇠닷을 한 손에 들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가 던지자 수십 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모르게 혀를 내둘렀다 그러다가 배를 움켜잡고 다시 토하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은 다투어 언덕에 올라 물가에 꿇어 앉아 강물을 마셔대고 또 토해내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니 비로소 구토증이 멈추었다 이 강 언덕은 외딴 곳이었다 그러나 멀리 동쪽 수리밖에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악불군은 말했다 배 안에 도끼가 아직 깨끗이 씻기지 않았으니 배를 더 이상 탈 수가 없구나 우리는 먼저 마을에 들어가 논의하기로 하자 도간선은 영호충을 메고 도지선은 도실선을 안았다 여러 사람은 일제히 그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 읍에 도착하자 도간선과 도지선은 먼저 식당에 들어서더니 영호충과 도실선을 내려놓고 외쳤다 술과 요리를 가져오고 밥을 가져오너라 영호충이 견문질을 해보니 식당 가운데 한 명의 키 작은 노인이 단정히 앉아있었다 바로 청성파의 장문인 여창회였다 그는 깜짝 놀랐다 이 청성파의 장문인은 포위당에 있었다 그는 작은 탁자에 앉아있었는데 탁자에는 술주전자와 젓가락이 놓여져 있도 새 접시에 요리와 한 자루의 장검이 놓여져 있었다 그 작은 탁자를 포위하고 있는 것은 일곱 개의 큰 의자인데 자마다 한 사람씩 앉아있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는데 얼굴은 심히 흉악해 보였고 각기 의자 위에 변기를 올려놓고 있었다 일곱 사람은 한마디도 없이 여창회를 뚫어져라 주시하고 있었다 여창회는 아무렇지 않은 듯 술을 마시고 있었다 독근서는 말했다 이 키 작은 도인은 마음속으론 무서워하고 있군 도지서는 말했다 물론 무서워하고 있겠지 일곱 명이 포위하고 있는데 쬐끔한 녀석이 이길 엄두가 나겠어 도간서는 말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왼손에만 술잔을 들고 오른손엔 들지 않았을 까닭이 없지 그것은 오른손으론 검을 쓰려고 하는 속셈이지 여창회는 흥하더니 술잔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겼다 도화서는 말했다 그가 둘째 형님의 말을 알아들었어 그러나 그는 둘째 형님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걸 그것이 바로 무서워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야 그는 절대로 둘째 형님을 무서워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정신이 분산될까 봐 그러는 거지 일곱 사람의 적이 동시에 공격해들 어온다면 그는 금방 여덟 조각으로 쪼개지겠구나 도협서는 낄낄 웃더니 말했다 이 작은 도이는 요렇게 작은데 여덟 조각이 나면 더 작아질 게 아닌가 영호충은 여창회에게 큰 원한을 갖고 있지만 강적에게 포위당하고 있는 이 기회를 틈타 그를 해치고 싶지는 않았다 여섯 분의 도형 이 도장이 청성파의 장문인이십니다 독근서는 말했다 청성파의 장문이면 어때? 자네의 친구인가? 영호충은 말했다 제가 어찌 감히 절대로 내 친구가 아니오 도간서는 말했다 자네의 친구가 아니라면 잘 되었군 우리는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생겼어 도화서는 탁자를 툭툭 치며 외쳤다 빨리 술을 가져오너라 술을 마시면서 이 작은 도인이 아홉 조각이 나는 광경을 보며 술 맛을 도두어야겠다 도협서는 말했다 어째서 아홉 조각이오 도화서는 말했다 봐라 저 두탄은 두 자루의 호두만두를 사용하고 있다 저 사람 혼자 한 조각을 더 낼 것이야 도협서는 말했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 어떤 사람은 남아추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금괴장을 휘두르는데 그들이 어떤 초식을 쓸지 아직 모르거든 영호충은 말했다 모두들 농담하지 마시오 우리가 도와주지 못할 파에는 청성 장문인 여관주의 심기를 분산시키지 맙시다 도곡육서는 더 말하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여창회를 보고 잇었다 영호충은 그를 애워싸고 있는 일곱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한 명의 두탄은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머리에 빛나는 구리띠를 메고 있었고 몸 옆에는 한 쌍의 낚시바늘처럼 구부러진 호 두 개도가 놓여져 있었다 그 사람 옆에는 50세 정도 돼 보이는 부인이 있었는데 머리칼이 하얗고 얼굴에 우울한 빛을 띄우고 있었다 몸 옆에는 두 척 길이의 단도가 놓여져 있었다 그 노파 옆에는 중과 한 명의 도인이 앉아 있었다 중은 몸에 피비처럼 붉은 승복을 입고 있었으며 몸 옆에는 한 개의 바리떼와 한 개의 진같이 생긴 물건을 놓고 있었다 이 두 개는 강철로 주저한 것 같았으며 바리떼의 끝은 뾰족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무서운 무기일 것 같았다 도인의 몸은 거대했고 긴 의자 위에 한 개의 낭아추를 올려 놓고 있었는데 언뜻 봐도 그 무게가 가볍지 않은 것 같았다 도인 오른쪽에 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중년의 거지였다 목과 어깨에는 두 마리의 파란 뱀이 감겨져 있었는데 그 뱀 대가리는 삼각형으로 생겼고 계속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나머지 두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인데 남자는 왼쪽 눈이 멀었고 여자는 오른 눈이 없었다 두 사람의 옆에는 각기 한 개의 지팡이가 놓여져 있었는데 지팡이는 황금빛이었고 길고 굵었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모두 40여 세 정도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 강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몰락한 남녀였다 이런 사람들이 귀중한 지팡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괴이하게 느껴졌다 그 두탄은 흉악한 눈빛을 하더니 두 손을 천천히 움직여 한 쌍의 개도에 손자루를 꽉 쥐었다 그 거지는 목에서 한 마리의 뱀을 집어 팔뚝에 감아놓았다 뱀의 머리는 여창해를 겨누고 있었다 그 화상은 강철의 바리떼를 집었고 그 도인은 남아추를 들었으며 그 중년부인 또한 단조를 손에 쥐었다 모두 동시에 일격을 가하려는 모양이었다 여창해는 껄껄 웃더니 말했다 많은 수의 의지에 이기는 수법은 원래 사악하고 무도한 자들의 습관이지 그렇다고 이 여창해가 무서워할까 보냐 그 한 눈이 없는 남자가 말했다 여가놈아 우리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 한쪽 눈이 없는 여자가 말했다 맞아요 당신은 벽사건보를 점잖게 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공손히 당신을 놓아주겠어요 악불군과 영호충 임평지 악영산 등은 그녀가 갑작스럽게 벽사건보에 대해 말하자 모두 흠칫 놀랐다 이 일곱 사람이 여창해를 애워싸고 그에게 벽사건보를 요구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네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정말 그 벽사건보가 여창해의 수중에 떨어졌는가 그 중년부인은 냉랭히 말했다 이 땅달보와 더 이야기해 무얼 하겠어요 먼저 그를 죽인 후 그의 몸을 뒤집시다 한쪽 눈이 없는 여자가 말했다 어쩌면 그건 은밀한 곳에 숨겼는지도 몰라요 그를 죽인다면 찾을 수 없을 테니 큰일이 아닌가요 그 중년부인은 입을 삐죽이더니 말했다 찾을 수 없으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큰일이여 그녀의 말소리는 분명히 전달되지 않았다 입에서 바람이 새고 있기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이빨이 태반이 빠지고 없었다 한쪽 눈이 없는 여자가 말했다 우리가 점잖게 말할 때 내놓으시오 그 검본은 당신 것이 아니지 않소 그리고 당신이 수중에서 많은 날이 지났으니 아마 다 외우고 있을 것이오 끝끝내 가지고 있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고 여창해는 한마디도 않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바로 이때 문 밖에서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한 명의 눈웃음을 치는 사람이 들어왔다 이 사람은 비단장포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가 반 정도는 대머리이고 검은 구레나룻이 나 있었으며 약간 뚱뚱하고 얼굴은 빨간빛이었다 매우 자애스럽고 온화해 보였다 왼손에 한 개의 빛이 비어놓은 담뱃대를 들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한 자루에 작은 부채를 쥐고 있었다 옷 모양이 무척 화려하여 마치 돈 많은 부자 같았다 그는 주점을 들어선 후 여러 사람을 보자 깜짝 놀라며 웃음길을 거두었다 그러나 즉시 껄껄 웃더니 공수하며 말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오 뜻밖의 당세의 영웅호걸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니 정말 기쁘기 그지없소이다 이 사람은 여창회를 향해 말했다 무슨 바람이 청성파의 여관주를 이곳 하남까지 몰고 왔을까 오랫동안 청성파의 송풍건법 이 무림에서 1절이라 들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안목을 높일 수 있게 됐구려 여창회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한쪽 눈이 없는 남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동백상기가 강호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몇 년 동안 돈을 많이 벌으셨겠지요 한쪽 눈이 없는 남자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어찌 당신보다 돈을 많이 벌었겠소 그 사람은 껄껄 웃더니 말했다 저는 빈껍데기지요 오른손에서 왔다가 왼손으로 가니 이 몸의 별명과 같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오 도지서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의 외혼은 무엇이라 부르오 그 사람은 도지선을 쳐다보았다 도공육선들의 모양은 형용할 수 없이 괴상했다 그는 여섯 사람의 내력을 알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휘휘 웃으며 말했다 제게는 조금 듣기 거북한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활불유수라고 부릅니다 모두 말하기를 이 몸은 친구 사귀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이 몸은 청금도 아깝지 않다 하고 절대로 인색하지 않으며 비록 돈은 많이 벌지만 금과 은이 이 손에 남아있지 못하다오 한쪽 눈이 없는 남자가 말했다 또 다른 별명이 있지요 유신은 웃으며 말했다 뭐라고 부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차가운 음성이 들려왔다 유침리추 활불유수이지 그 말은 이빨이 반이나 빠진 부인의 목소리였다 도화선은 크게 외쳤다 굉장하군 굉장해 미꾸라지는 미끄럽기 짝이 없는데 다시 기름에 담근다면 그 누가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겠나 유신은 웃으며 말했다 이 몸은 경공에 대해 좀 아는 것이 있지요 마치 미꾸라지처럼 민첩하다고 해서 강호 친구들이 그렇게 부릅니다만 창피하기 이를 데 없소 이 조그만 무예는 실제로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지경이오 장부인 건강도 좋으시군 그동안 안녕하셨소 그러면서 읍을 했다 그 늙은 장부인은 그를 한번 흘끼 쳐다보고 일깔했다 주둥이가 번지르르 하구나 빨리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라 이 유신의 비위는 참 좋았다 그런 말을 듣고도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다시 그 거지를 향해 말했다 쌍룡신계 엄형 당신의 두 마리 청룡은 갈수록 민첩하고 활발해지는 구려 그 거지는 이름이 엄삼성이었고 별명은 쌍사학걸이었다 유신은 그를 쌍룡신계라고 바꿔 부르고 있었다 엄삼성은 원래 극히 흉악하고 무지했으나 자기를 칭찬해 주자 얼굴에 웃음이 감돌았다 유신은 장발의 두타인 구송영과 중 서부 그리고 도인 옥령 등과도 인사를 한 다음 그들에게도 몇 마디 축혀세우는 말을 했다 그의 싱글싱글거리며 껄껄 웃는 소리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갑자기 도엽선이 외쳤다 여보시오 미꾸라지처럼 미끄러운 친구 당신은 어째서 우리 여섯 형제 의무공이 높고 대단한 것을 칭찬하지 않소 유신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렇다면 칭찬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손과 두 다리는 도간 독근 도엽 도지 등의 손아귀에 꽉 잡혔다 도곡육서는 그를 들어올리려고 했다 유신은 급히 칭찬했다 멋지십니다 멋진 솜씨이십니다 이런 무공은 고금에 보기 힘든 인류 도곡사선은 유신의 이런 소리를 듣자 그를 내 조각으로 찢으려고 하지 않았다 독근선 도지선은 일제히 물었다 어찌 우리들의 무공이 고금에 보기 힘든단 말이오 유신은 말했다 이 몸의 별명을 모두들 활부유수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이 몸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분은 손을 내밀자마자 이 몸을 꽉 잡고서 미끄러뜨리거나 놓치지도 않았습니다 내 분의 손놀림은 정말 대단하에다 정말 고금을 통틀어 그런 무예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몸이 앞으로 강호에 나가 여섯 분 어른들의 이름을 널리 선전하여 우림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대단히 인물이 있다고 알리겠습니다 독근선 등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즉시 풀어줬다 장 부인은 냉랭히 말했다 활부유수라고 이름이 헛되지는 않군 이번에도 잡혔다가 다시 풀려났군 유신은 말했다 이 여섯 분의 고인들의 무공은 너무나 대단하오 정말 감탄했소이다 단지 이 몸이 아는 것은 없고 들은 것이 없어 여섯 선배님의 존암을 모르겠구려 독근선은 말했다 우리 형제의 이름은 도곡육선이라 하오 내가 독근선이고 그가 도간선이오 그리고 여섯 형제의 이름을 하나씩 말했다 유신은 손을 잡고 말했다 멋지요 멋지요 이 선은 여섯 분의 무공과 정말 어울립니다 이런 신기한 무공을 가지지 않고는 누구도 이런 선자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지요 도곡육선은 크게 기뻐하며 일제히 말했다 당신은 영리하고 눈빛도 날카롭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참 좋은 사람이야 장 부인은 눈을 부릅뜨고 여창혜에게 일깔했다 그 벽사건보를 내놓을 것이오 내놓지 않을 것이오 여창혜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유신은 말했다 아이쿠 당신들은 지금 벽사건보 때문에 다투고 계시는군요 내가 알기로는 그 검보는 여관주 수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소 장 부인은 말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손에 있는지 당신은 아시오 유신은 말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오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 아마 당신은 놀라서 죽을 것이오 두타 구성현은 큰 소리로 일깔했다 빨리 말하시오 말하지 않으려면 이 자리에서 떠나시오 이곳에서 밤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하지 말고 유신은 웃으며 말했다 이 사부깨새는 먹을 것을 못 먹었나 왜 이리 화를 내시오 이 몸의 무공은 비록 평범하나 소식은 정말 영통하오 강호의 비밀이나 소식은 절대로 이 몸에 천리한 순풍이 이를 속일 수 없소이다 동백상기 장 부인 등은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 이 유신은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해서 틈만 있으면 끼어들며 무림 중에 일어난 어떤 일이라도 그가 모르고 있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동시에 물었다 왜 그리 거드름을 피시오 벽사 건보는 도대체 누구의 수중에 있소 유신은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다 모두들 알고 계시듯 이 몸의 외혼은 활불유수요 돈과 재물은 왼손으로 갔다가 오른손으로 나가지요 며칠간 정말 한 푼도 없는 거짓골이 되었죠 여러분들은 모두 큰 부자입니다 이 몸이 갓가스로 중요한 소문을 얻어냈는데 이것은 천재이로의 기회요 속담에 이르기를 보검은 열사에게 드리라 했고 연지곤지의 화장품은 가인에게 좋은 소식은 응당 부자에게 팔라고 하지 않았소이까 이 몸이 파는 것은 거드름이 아니고 소식입죠 장 부인은 말했다 좋다 우리가 먼저 이 여창애를 죽이고 난 다음 다시 이 미꾸라지에게 실토를 받읍시다 공격들 하시오 그녀의 이 공격 소리가 입에서 나오자마자 챙그랑창창 하는 소리가 몇 번 나고 병기들이 신속하게 부딪혔다 장 부인 등 일곱 사람은 일제히 긴 의자에 올라 각자 병기를 들고 여창애를 공격해 갔다 일곱 사람은 한 번씩 공격한 후 즉시 물러갔다 그러나 여전히 둥그렇게 여창애를 포위하고 있었다 서보화상과 구송현의 다리에서 새빨간 피가 흐르고 있었고 여창해의 장검은 왼손에 옮겨져 있고 오른쪽에 도포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누구에게 맞았는지 분명치 않았다 장 부인이 외쳤다 다시 공격합시다 일곱 사람은 또 다시 일제히 공격했다 챙그랑 챙그랑 창창 경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일곱 사람은 또 다시 뒤로 물러가 여전히 여창애를 가운데 두고 외웠었다 장 부인의 얼굴에는 검이 적중되어 왼쪽 눈썹에서 아래턱까지 한 줄기 검은 이 그어졌다 여창애는 왼쪽 팔뚝에 한 칼이 찍혀 왼손으로는 이미 검을 사용할 수 없어 장검을 오른손으로 옮겼다 옹령도인은 낭하추를 세우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관주 우리 두 사람은 삼청 도사들의 집단일파여 권하건대 투항하시오 여창애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낮은 소리로 욕지거리를 해댔다 장 부인은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단도를 들어 여창애에게 겨누더니 다시 외쳤다 다시 장 부인이 공격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외쳤다 잠깐 한 사람이 둥그런 원속으로 기어들어가 여창애에 몸 가까이 가며 말했다 일곱 사람이 한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오 이 유 선생께서 벽사건보는 이 여창애에게 없다고 하지 않았소 이 사람은 바로 임평지였다 그는 이곳에서 여창애를 보고 난 후 눈빛을 한순간도 그에게서 떼지 않았다 여창애는 이미 두 팔의 상처를 입고 있으니 또 다시 장 부인 등 일곱 사람의 공격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난도질을 당할 것이다 자기와 여창애와는 원한이 바다보다 깊어 자기 손으로 유절을 내고 싶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몸을 내밀어 앞으로 나섰던 것이다 장 부인이 엄하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너도 그와 함께 저승에 가고 싶은 개로구나 임평지는 말했다 이 사람과 함께 저승에 가고 싶지는 않소 이 일은 너무 불공평하니 몇 마디 할까 하오 모두 싸우지 마시오 구성현은 말했다 이놈도 함께 없애버리자 옹령도인은 말했다 너는 누구냐 감히 이 자리가 어디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지 임평지는 말했다 저는 화산파 임평지 동백상기 쌍사학걸 장 부인 등이 일제히 외쳤다 당신이 화산파의 사람이오 그럼 영호공자는 어디 있소 영호충은 폭권을 하며 말했다 제가 바로 영호충이올시다 시골뜨기인데 어찌 공자라고 하게 됩니까 여러분도 나의 그 친구를 아십니까 그가 지금까지 여행하는 도중 많은 고수와 괴인들이 그를 동경하고 사귀려 했다 그들은 모두 그의 친구 때문이라고 말들 했는데 영호충 또한 그가 어떤 인물이며 누구고 언제 어느 때 이런 신통하고 영향력 있는 친구를 사귀었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일곱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암중의 인물이 생각나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과연 장 부인 등 일곱 사람은 일제히 몸을 돌려 영호충을 향해 공송하게 예를 행했다 옹령도이는 말했다 우리 일곱 사람이 소식을 듣고 쫓아온 것은 바로 귀중한 몸과 한번 사귀고 싶어서지요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여창에는 상처가 가볍지 않았다 바로 이때 그를 위해 포위망을 풀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인평지라는 것을 알고 자기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러나 즉시 인평지가 이런 행동을 왜 취했는가를 깨달았다 자기를 애워싸고 있던 일곱 사람이 모두 영호충과 말하고 있는 것을 보자 이때 사라지지 않는다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다리에는 상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몸을 날려 밖으로 나가 주막 뒷문 쪽으로 나는 듯 사라져버렸다 엄삼성과 구송현은 일제히 외쳤으나 이미 그를 쫓아가기에는 늘었다 활불유수 유신은 영호충 앞으로 걸어가더니 웃으며 말했다 저는 동방에서 왔습니다 강호 친구들이 적지 않게 영호공자의 존암을 주고받는 소리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내심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십 명의 교주, 방주, 동주, 도주들이 오페강에서 공자 후 만나 뵈려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급히 달려오는 중이지요 뜻밖에도 재수가 좋아 그들보다 먼저 공자를 만나 뵙게 되었군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괜찮을 것입니다 이번에 오페강에 가져오는 영단 묘약은 100가지는 되지 않을지라도 아마 99가지는 될 것입니다 공자가 지금 앓고 있는 작은 질병은 치료될 것입니다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하하하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는 영호충의 손을 꽉 잡고 연신 흔들어대며 굉장히 친하고 다정하게 굴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수십 명의 교주, 방주, 동주, 도주이요 또 무슨 일백가지의 영단 묘약이란 말이요 저는 잘 알지 못하겠군요 유신은 웃으며 말했다 영호공자께서는 지나치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 몸이 비록 하늘과 같은 큰 담력을 지녔다 해도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는 못한답니다 공자 어르신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하하하 이 몸이 만약 함부로 짓거린다면 설령 공자께서 탓하시지 않는다 해도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이 유가는 머리가 몇 개 있겠습니까 이 유신이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고 해도 이 머리통은 삽시간에 떨어질 것입니다 장 부인은 음산하게 말했다 너는 함부로 말을 짓거리지 않는다고 내 입으로 짓거려 놓고 어째서 그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느냐 오페강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든 간에 얼마 안 있으며 영호공자께서 친히 보시고 알 수 있을 텐데 내가 주둥이를 놀릴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내게 물어보건대 그 벽사건보는 도대체 누구의 수중에 있느냐 유신은 그 소리를 듣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려 악붉은 부부를 보고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다 제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두 분을 뵙고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공과 부인의 용모는 청하하시고 위험이 당당하심으로 틀림없이 두 분은 무림의 고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두 분은 영호공자와 함께 계시니 틀림없이 화산파 장문이신 그 이름이 천하에 알려진 군작원 악선생 부부이시지요 악불구는 미소지었다 과찬이시오 유신은 말했다 속담에 이르기를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인이 바로 오늘 그런 꼴이군요 지금 악선생께서는 15명의 강적을 맞이해서 눈을 찔러 눈을 멀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명성은 이 강호에 자자하지요 소인은 정말 탄복했습니다 정말 멋진 권법이십니다 그는 말하는 게 진지했고 마치 눈으로 친히 본 것 같았다 악불구는 음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잠시 스쳤다 유신은 또 말했다 악 부인께서는 엮걸 장 부인은 호통쳤다 너는 계속 종할 때며 언제 말을 끝내려고 하느냐 빨리 말해라 누가 벽사건보를 가져갔는지 그녀는 악불군 부부의 이름을 들었는데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